지금 이분 맛 갔어요 침창밴티 진짜 맛 갔어요 방지 바로 바꿨어요 침상백으로 침창백이 어디있습니까? 침창백이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에 했네요 침창백이 모르겠어요 갑자기 말을 고셔가지고 침창백이 제가 그러지 마세요 침창백이 근데 침창백이 지금 하나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죠? 뭘 놓쳐요? 침창백이 아아아 아아 들리십니까? 침창백이 뭘로 쳐요? 침창백이 여자친구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침창백이 쌍배님이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확률? 침창백이 쌍배님이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는 확률? 침창백이 그렇죠 침창백이 어? 침창백이 진짜 나 좀 무례한거긴 한데 침창백이 생각을 아예 안했어요 침창백이 아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침창백이 죄송합니다 왜 그 생각을 내가 못했을까? 세상에 침창이 이거 진짜 무례한데? 침창이 미안합니다 두 번째 무례네요 그 쌍이헌티 이후로 침창이헌티 이후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군대의 추억처럼 좋은 기억만 남죠 쌍이헌티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침창이헌티 당연히 침창이헌티는 좋은 기억이죠 욕을 안먹었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나는 그거 오해했을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이제 제 진심이 좀 전해졌나요? 아이 아닙니다 난 진짜 웃겨가지고 난 진짜 보여준거야 아니 근데 이게 치자빈님이 너무 잘해서 그날 나한테 사과 카톡까지 주셨어 내가 더 부담스러웠어 근데 그 기분은 솔직히 나빴죠? 아니 아니 저 그런거 전혀 안아봤습니다 그럼 좋았다는 뜻이네? 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왜 뭐라그래 제가 이게 약간 처세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바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이게 아 치자빈님이 나한테 마음의 짐이 하나 생겼구나 그러면 약간 울트라디스크나 배틀크루저까지 뽑을 수 있겠다 그게 뭐야 울트라디스크배틀크 이게 뭔 말이야 난 중간부터 들어와서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안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한번은 나한테 잘해주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근데 그런게 없어도 저는 항상 그 주변인들한테 잘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두 분의 그런 어떤 뭐랄까 핑크빛 그 핑크빛 뭐라 그러죠 그거? 꽃길이라거나 그 아무튼 걷는거 뒤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황천길이라고 하죠 와우용으로 아 아니 뭐 두 분이서 뭘 하세요 빨리 뭐 왜 여기서 느그적 느그적 거리셔 백설랑 그냥 말만 하고싶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냥 칩착배님을 불러가지고 예 그냥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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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도 없어 그냥 부르고싶대 그러니까 쌍배님이 여자친구만 없었으면 그죠 아 아 오세요? 응 아 백설랑 오셨습니다 백설랑님 네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있어요 뭐야 상빈씨한테 여자친구가 있대요 이미 그게 뭐 그게 왜 청천벽력이야 나 난 진짜 충격이야 난 지금 나도 난 근데 예상하긴 했어 예상했다고요? 응 왜 어떤 부분에서 흠 왜냐면은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간지조 같은거? 저런 멘탈로 살아남기에는 누군가에 엄청 엄청 그 그 지 지 뭔가 그게 필요해 정시적 지조가 어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정신적 지조? 래퍼 아닌가요? 지조 말하는거 아니에요? 암튼 모르면은 네이버 국어사전 같은거 검색하면서 어휘가 부족하면 해도 되니까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정신적 지조 정신적 지조 네 앵커 앵커 에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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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야 해 아 쌍배님이 평소에 이제 하는걸 보면은 뭔가 정신적 지조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멘탈적인 그로 좀 안정이 돼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요? 에이씨 에이씨 어 맞..맞나요? 아 근데 저 사실 고백할거 있어요 여자친구가 두명이에요? 하하하하하하 아니 치약이네 혹시 남자친구도 사귀고있다? 사실 저 저 사실 여자친구 없습니다 없어요? 예 예 야 이거는 진짜 여자친구는 최근에 언제 있었죠? 아냐 내가 보기에는 맞춰봐요 백성장님이 맞춰봐요 저 아냐아냐 있어 있는데 랜선 여친 얼굴 한번도 한번 아 자기만 자기만 맞지 저 저 여자친구 사귀지가 옛날에 마션 딱 그때 그때였습니다 마션 마션이 뭐야? 영화? 영화 영화 마션 감자? 네 감자 캐고 그렇게 하는거 아 근데 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억이 안나네요 너무 오래되가지고 많은 추태를 보였겠죠 거의 뭐 칼춤쳤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때 그때는 제가 얼굴이 이렇게 안 녹아내렸습니다 진짜 그때 몸도 탄탄했었고 좋았었어요 되게 아 지금 녹아내리는게 이정도에요? 아 훌륭한데 아 훌륭한데 녹아내린거 치곤 여러분 근데 진짜 저 옛날에는 괜찮 나름 괜찮았어요 옛날에 막 C스팩 C스팩 A팩 그래요? 그러면 그 디코에다가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잘..잘 나온거? 옛날에 저 옛날 사진이 아니 근데 오빠 오빠 오시기 전에 저랑 쌍배님이랑 대화한거 들으셨어요? 저 중간밖에 안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처음부터 들으셔야 과관인데 그 제가 중간부터 들은 그 감상평을 들려드리자면 네 두 분이 말씀을 교대로 하시는데 대화라는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나는 대화를 이어 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대화를 안 받아줘요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오빠 저 무슨 말까지 들었냐면요 예 오빠가 그 유탈이면 전 라바래요 무슨 소리야 침착판인데 내가 울트라디스크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 그게 뭔데 라바랑 울트라디스크 이게 뭘 의미하는 건데 인간을 빌드로 생각하는 거야 인간의 급을 나눠서 어 대놓고 그래서 내가 오빠 채팅창에 있다 내가 오빠 부를 수 있다 오빠 와라 이러니까 어잇 그러지 마 어잇 이러는 거예요 아 진짜 부르니까 오빠 오니까 나를 그때부터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 아 이게 그 상빈씨의 뭐라고 해야되지 삶의 과정에 뭔가 큰 뭐 사건이 있었던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이렇게 인간성이 일그러질 수가 없는데 아니 나는 이해해 이게 뭐 잘못은 아니야 개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이나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겪을 수밖에 없었던 뭐 비극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빈님한테 막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이건 주변 사람들이 같이 품어주고 감내해 줘야지 이게 조금씩 치유가 되는 거라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건지 알겠어요 프레임식으로 아 죄송해요 저 저 너무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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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상빈님 이거는 뭐 백분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신 거에 그리고 이거는 오빠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이게 급으로 나누고 이런 거를 추하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보인 어떤 사실적인 부분만 짚어드리는 겁니다 아 근데 그게 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상빈씨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국가 우리 이 세계 현대사회가 그쵸 같이 짊어져야 할 숙제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쵸 미안하다 상빈아 해병대의 그 경험이 그를 이렇게 변질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아 아무리 집장배님이라도 해병대를 욕하는 거 하하하하하하 아니 해병대 그 상명하복 정신에 너무 그 심취해서 해병대의 상명하복은 굉장히 그 군대에서 봤을 때는 좋은 정신이지만 이게 사회에 나가서 까지 이게 이어지다가 변질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뭐지 뭘 국어를 싹을 잡아가지고 해병대를 하하하하 시합에 있는 한번만 더 말씀해주세요 시합에 있는 말 메모 좀 해놔야겠다 예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예 나 전상비는 나 전상비는 잘못이 없다 잘못이 없다 이 시대에 우리집 우리집 가운으로 적어놔야겠다 네 가운으로 적어주세요 예 이 시대에 나 전상비는 이 시대가 나 전상비는 잘못이 없다 예 이 시대가 이 시대가 나를 이렇게 이 시대가 나를 이렇게 뒤틀린 생명체로 만들었을 뿐이다 나를 이렇게 뒤틀린 생명체로 만들었을 뿐이다 생명체로 만들었을 뿐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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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려 다시 회복하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인간도 지금까지는 인간도 무엇도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도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은 아니지만 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말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 잘못은 아니지만 변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천부인권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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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당하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사람의 귀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 니가 뭐 황금정에 난 일으킬때 공문 띄우는건가요? 하하하 아니 쓴대매 본인이 나 쓰라고 안했는데 본인이 쓴대매 이러고 유튜브에 올릴거잖아 도와주는거잖아요 네 그러나 나 전상빈은 그러나 나 전상빈은 벌레의 삶을 살았다 하하 하하 전벌레 하하 전벌레 인섹트전 전벌레의 삶을 하하하하 그리고 오빠오빠오빠오빠 있잖아요 저 한마디만 해도 될거에요 예 한마디만 해도 벽호사님 말하는데 끼어들지마 지금 죽여 한마리 하고 계시잖아 오빠가 해도 된대잖아 그럼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하죠 어 거기에 추가로 나 전상빈은 나 전상빈은 나 전상빈은 쌈바벌레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 아 쌈바벌레보다 못한 삶을 아세요 쌈바벌레 쌈바벌레 쌈바벌레가 뭐에요 그 있어요 막 그 막 뒤에 막 털달린 벌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못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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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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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될 것이다 흫 인간이 될 것이다 지켜봐 지켜봐 주십시오 까지만 쓰죠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거기까지 쓰셨죠 예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인간 전상빈의 인간 선언서였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인간 선언서 예 사람을 급으로 나눠서 대화하시겠습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 저는 단 한 번도 급을 나눠줄 없습니다 다시 쓰세요 나 전상빈은 나 전상빈은 벌레의 삶을 살았다 인정을 할 때까지 있어야 겠습니다 깜찌를 쓰더라도 아 뭐지 일단 이자나기 같은 거구나 이제 두 번 다시든 사람을 꿈으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 S코스 B코스 A코스 철폐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그냥 망치 수련대로 무조건 망치 수련됩니다 동숙님이 와도 망치 수련되고 세범님 와도 망치 수련되고 칩장맨님 와도 망치 수련됩니다 유일한 그 S 아니 유일한 건 아니죠? 세명 그죠? S클래스 서세범님 동숙님 저 다 그거 양반제 없어진 거예요? 네 없어졌습니다 동숙님이 만약에 아 부산에 아 부산에 한번 가고 싶은데 상빈아 나 그 부산 뭐 며칠날 갈게 준비해줘 이러면은 바로 망치 수련됩니까? 망치 수련되고 그리고 이제 식사는 그냥 피자의 땅 1 플러스 1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 옛날에 반장 반장 되거나 이러면은 그 피자의 땅 시키면 엄청 많이 오거든요 뭐 플러스 1은 그치 전부 다 그걸로 바꿀게요 그치 배부르게 먹을수있지 예예 그러면은 이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상빈님 마음이 어때 홀가분 하죠 사실은 혹시라도 올까봐 좀 걱정했잖아 아니 무슨 소리가 아니고 오는거는 걱정 안합니다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하면 또 다시 나 전상비는 아니 아니 이제 더이상 작성하게 안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솔직하게 동숙님이랑 십자부님이랑 세웅느님이랑 백사령님이랑 같은 음식을 먹는거는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빠 저사람은 제 상신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갱생 불가 아니 그 아니 이유가 뭔데요? 나도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 어 이유가 뭘까? 왜? 얘기해봐 왜? 대체 왜? 내가 S등급을 왜 받은거야? 왜? 그리고 희재양은 왜 C야? 내가 만약에 평균 시청자가 만명이였으면 난 아악! 그런걸로 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그럼 뭐야? 그치 상빈님은 그런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벌레같이 뭐 시청자로 사람을 나누겠어? 들어봅시다 한 번 뭐죠? 들어봅시다 들어보자 어... 한마디로 그... 왕족이라는거죠 아 왕족 근데 왜 왕족일까? 한마디로 정해져있는겁니다 아 그냥 이건 내가 기준으로 나눈게 아니고 그냥 그... 태조왕근 태조왕근처럼 정해져있는겁니다 아... 사주왕적으로 그냥 귀하게 태어났어 귀하게 한마디로 왕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예 정해져있는거죠 아 그럼... 관상을 좀 볼줄 알기때문에 아... 아... 그럼 희재양은 천학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아니 설명이 어떻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되잖아요 그... 백설령이 정도면 지방호족 지방호족이 C예요? 아... 지방호족이 C죠? 아... 알파벳도 없어요 아... 알파벳에 들어가있는것만으로도 지방호족이예요 아... 본인은 그런 왕족을 이제 모시는 내시로 태어나서 그런걸 잘 볼줄 알아서 그렇게 옆에 착 붙는 내시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아 근데 이게... 아부라는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아 왜그래 왜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어느샌가부터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게 이게 또 아부의 매력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한 번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열 번하면 기분이 좋은것 이게 아부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전상민님은 아부 아티스트라고 제가 좀 칭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차라리 아부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충이라고... 충이라고 생각해주십시오 오빠! 오빠는 좋아요? 네? 아니 이게... 오빠는 좋으시겠죠? 희재양은 모를거야 처음에는 저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열 번, 이십 번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 몸이 반응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봐 네? 그게 진짜... 십상시 장량과 그... 조나라 곽게가 성공한 비결이죠 그렇죠... 그리고 전상민씨는 심지어 자기 롤모델을 그 옛날 간신배라고 하셨거든요 황호 이런 사람들... 아, 저 가오가 제일 롤모델... 아, 가오가 제일 롤모델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정말 죽어서 가오처럼 살고 싶어요 아, 가오처럼... 그니까... 보신 주의! 네... 그렇죠! 내 한몸 잘 지키면 그걸로 뭐... 정의 구현이든 뭐든 필요 없다! 그렇죠 존중합니다 저는 빨리 통천언니랑 연결 좀 시켜주십시오 두 분이서 뭐하시게요 집착매님 이거 자체가 출세욕이 있는거에요 저는 절대 저런걸 티내지 않아요 통천하고 알면 무슨 출세를 해요 아니 저는 진짜 쌓인게 서로 통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막으셔야 됩니다 너네는 참 그러니까 두 분이 참 뭐랄까 그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로 치자면 뭘까 부창부수랄까 옛날로 따지면 백사랑인가 나는 뭘까 그 수호지에 나와요 주막하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살거든요 낮에는 정상영업하고 밤에는 정상영업 중에 온 손님들 몰래 죽여가지고 인간 고기로 만두 만드는 집 있어 아 페트와 매트 말하시는거죠 아 페트와 매트 아니고 그 있어요 수호지에 나와요 그 부부 부부 주막이 있어 그렇구나 근데 좀 사람 죽이는 것 같죠 아무튼 좀 그런 어떤 느낌적인 느낌 두 분이서 뭐 좀 빨리 뭐 하나 하세요 저는 원래 구경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오라고 하셔가지고 아 저는 부를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게 또 수호지에 외에는 또 움직이기 힘드신 분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우 나 갑자기 부르셔서 나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막 손이 막 떨려 막 덜덜 아니 그 뭐야 그 아니 오빠 저거 자체가 인간을 오빠가 아까 반성문 쓰게 한 거대로 인간을 빌드처럼 생각하는 것 그 자체잖아요 저는 오빠가 편하니까 그냥 같이 얘기 한 번 하자고 오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오빠도 오셨잖아요 그쵸 편하게 부담없이 그쵸 원래 쉬고 있었는데 나의 충의를 모르겠습니다 원래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화함으로써 더 쉬게 됐지 편하게 재밌게 자 감 이제 침착맨님꺼랑 세범노님꺼랑 동축님꺼만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 딱 붙여놓으면 되겠다 그 상빈씨는 그 저렇게 썼지만 변할 생각이 없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난 그거를 높이사 높이사 이걸로 오히려 흔들렸으면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자기의 인생을 간신배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대쪽같은 간신배로 가야지 끝잖아요 아 진짜 간신배는 좀 너무 그렇습니다 아니 간신배를 롤모델로 했다며 어찌보면 가오는 간신배가 아니죠 그냥 자기 능력껏 산거죠 진짜 네 뭐라고요 잘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자기 능력껏 산거죠 아 자기 능력껏 예예 맞아요 그 그리고 또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뭐 소연 양이나 그 전팀장님 안 계셔가지고 예 우리 그 모이는 거 네 그 시간을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두시쯤에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응? 왜? 왜? 이런 식의 대응을 하시더라구요 근데 칠아이님은 가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새벽 5시 10시까지 못 돌아 아 얼마나 놀 생각이에요 그러면 아니 근데 말이 한 시 두 시지 진짜 실질적으로 한 12시만 돼도 피곤해서 아 그냥 저희 가죠 이제 이런 말 나올걸요 근데 그거를 누가 서운했냐면 전팀장님이 좀 서운했어요 전팀장님이 누구예요 제노님 벌써 잊어버린거야 너무 지금 계속 급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니가 팀장이에요 제노님은 벌써 까먹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왜 팀장이 나로 왜 바뀐거야? 그 미드빵 이겨가지고 네 니비 이겼잖아요 자격이 없잖아 팀장 자격이 그건 맞아 왜 내가 회식 그 식사도 내가 다 정하고 있고 내가 다 알아보고 있고 내가 그거 그건 아니지 백사람이 백사람이 자기가 알아본다면서 아무도 건들지 말라면서 아니 그전에 아무도 안 알아보잖아요 그거를 제가 재원 전팀장님한테 시켰어요 이거 잘하면 다시 팀장으로 추대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갑자기 답답한지 그 수서역 근처로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맞아 내가 비우는 실사다 그러면 이게 또 치자매님 또 이렇게 또 가정 있고 이러니까 한 5시쯤에 만나서 네 간단하게 그냥 뭐 길거리 음식이나 하나 먹고 헤어집시다 아 그거를 위해서 왕복 5시간에 왔다갔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오 왜 오빠 아니 저는 할 수 있어요 할 일 없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 호기심 저 사람은 오빠 말이면은 3일도 서울에 있을 사람입니다 아 아니 진짜 황장군이 될 수도 있어요 겨울날에 진짜 눈을 맞으면서 기다릴 수도 있어 수서역에서 든든하네요 진짜 예예 아니 어떻게 그 뭐야 눈 오는데 저기 뭐야 이렇게 눈 맞고 그 무릎 꿇고 기다리는 짤 있잖아 네 그게 황장군이라고 아 그게 황장군이야? 상빈씨 그게 황장군 아니 희재양은 상식이 부족해요 그거 가지고 눈치를 왜 이렇게 줍니까? 아 사람이 무식할 수도 있지 아니 그거를 왜 그냥 좋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무식 이거는 그 타고나는 거라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 미안합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게 상식이라는 게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나 멍청해 나 멍청해 희재양이 알고 있는데 또 상식이 있겠죠 멍청한 게 아니야 무식한 거야 멍청한 게 아니야 그렇게 자기 비하하지마 그 무식이랑 멍청이랑 차이가 뭐예요 오빠? 달라요 무식은 아는 게 없는 거고요 멍청한 건 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주다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거 네가 알아야지 나한테 그러는 게 멍청한 거예요 이게 멍청한 질문이야 자기가 멍청한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게 멍청한 거예요 아 아 근데 무식한 거는 왜냐면 아직 희재양이 상식을 다 못 봤기 때문에 무식하다고 하는 거는 보류 그럼 오빠 저희 쌍배랑 저랑 상식 퀴즈 한번 하죠 어 제가 문제 한번 내드릴까요 그러면 네 저 찾아서 문제 한번 저 쌍배가 저 무시하는 거 좀 짜증나요 상..상빈님은 어때요? 희재양이 저렇게 무시당하는 게 좀 억울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철저하게 계산주의 사람이라서 제가 남지 않는 건 안 합니다 저희 만약에 침착매님이나 다른 분이랑 상식 대결을 하면 만약에 근데 이거 백설랑님이라고 하면 진짜 완전 시장반응 5일장 밖에 안 돼요 그래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한 다섯 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상빈씨 그 유튜브 올리라고 상식 퀴즈 상식 퀴즈 알겠습니다 검색해가지고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각자 부좌를 자기의 이름으로 해서요 이재양은 희재 상빈님은 상빈 이렇게 외치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자 문제 내겠습니다 예 자 그리스 로마신화 입니다 네 자신 있으세요? 그리스 로마신화 뭐죠? 그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신화요 어 맞아요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신화니까 신들의 이야기잖아요 네 예 무슨 신들이 나오죠? 보통 제우스 어 그렇죠 상빈 상빈 판테온 판테온 맞을수도 있어요 판테온은 맞아요? 어 그 어 기억이 잘 안나요 아 기억이 잘 안나 제우스 말고는 잘 몰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제우스 제우스 그 다음에 제우스의 아내 아프로디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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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런식으로도 상식에게 그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임이 아 내가 한번 말할게 그 제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우스를 맨날 끓는 여신이 있어요 헤라 제우스를 맨날 끌고요 그게 그게 제우스 아내잖아 아 그러니까 어쨌든 제우스는 아 일부 바쳐져 그 다음에 전쟁의 전쟁의 신 아테나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예 그 다음에 신발의 신발의 신 헤르메스 지금 뭐 네이버 보는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검색하시면 안됩니다 검색하시면 안돼요 검색할 시간이 없어 검색할 시간이 없어 상빈씨 그러면 상빈씨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빛의 여신 레오나 있습니까? 빛의 여신 해를 삼킨 레오나 아 빛의 여신 레오나는 없고 해를 삼킨 레오나는 있다? 네 어 자신감이 없으신데 그러면 일단 이게 질문은 아니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얼마나 배경 지식이 있는가 확인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거고요 네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티탄족 이아페토스의 아들이며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준 신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인간에게 불을 전달해줬어요 그 그 뭐지 그 조각상 이름 조각상 유명한 조각상 그 사람 이름 얘기하는 거죠 어 예 해보세요 불을 전해줬다고? 그 상빈씨는 채팅창을 내려주세요 방송 중이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대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불을 전해줬어요 인간에게 그래가지고 신들이 진노를 해서 신 자격을 박탈시켰어요 그래서 까마귀가 심장 파먹는 형벌을 내렸어요 아 나 그거 그거 영화제 어 정답 정답을 뭐라고 하죠? 자기 이름을 말해야죠 크로노스 크로노스 크로노스? 예 크로노스?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크로노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땡! 틀렸네 힌트 드리겠습니다 프로메테 땡땡 프로메테 땡땡 상빈이 프로메테우스 아니요 백설량 님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희재 희재 프로메테우스 정답! 희재 1점 상빈 0점입니다 이거 근데 그 갓 오브 워의 스토리 중에 나오지 않았어요? 저 갓 오브 워 안 해봐서 몰라요 1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몰라요? 그리스 지은아 가도 뭐 해봤으면서 아니 아니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 맞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속으로 정답을 못 맞춥니다 왜냐면 계속 정답 정답 하면 되니까 아셨죠? 근데 혹시 짜 짜치가 아니죠? 짜치요? 예 짜고 치는거죠 아 아냐아냐아냐 예 짜 5점 내기에요 5점 내기 간략하게 아니 이거 그 수련의 맷 하시면 안됩니다 맨 마지막에 500점 주고 막 그런거 안해요 안해요 예예 자 다음 문제 희재양이 고르세요 철학, 사회, 경제 세가지 중에 원하는 그 항목 철학, 사회, 경제 중에 철학 철학? 네 자 그러면은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도덕적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가지 강령과 다섯가지 일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네 글자로 대답해주세요 상빈 상빈 유교사상 유교사상 예 바꾸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땡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의 도덕적 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가지 강령과 다섯가지 일륜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가지와 다섯가지 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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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강호륜 정답 나 진짜 너 지금 채팅창 다 보면서 싸우고 있잖아 채팅창 보지 마세요 아니거든 아니거든 너가 그걸 어떻게 맞춰 아니거든 인신공격은 자제해주세요 상빈씨 인신공격을 자제해주세요 내가 채팅창 보고 너무 티나면은 내가 왜 이걸 말하냐 니 뇌세포를 봐라고 그걸 맞출 수 있나 인신공격 자제해주세요 아니 희재양이 맞출 수도 있죠 아니 희재양이 뭐 무식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지렁이도 그 구르는 재주가 그만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군뱅이었나? 아니 애초에 제가 채팅창 볼거면은 이거를 왜 하자고 하겠어요 맞아요 이거는 진짜 인간 존엄성을 걸고 채팅창은 보지 맙시다 희재양은 안 봤지만 의심도 하지 말자고요 아셨죠? 안 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희재양은 안 봤대 자 그러면은 희재양이 맞췄기 때문에 항목을 정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행지 문제가 있고요 역사 문제가 있고 식생활 문제가 있습니다 골라주세요 여행지 역사 식생활 식생활? 식생활? 네 자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 크기로 만든 중국의 만두로 3000년 전부터 중국 남부 광.. 희재 어 예 빙섬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안 바꿔요? 네 정답 어떻게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어요? 이거 치아맨님 치아맨님 이거 치아맨님 이거 제가 왜 맞추는지 알겠는데요 네 치아맨님 딱 질문 말하는 순간 타자 소리 다다닥 들려요 아 검색을 해요? 바로 검색해가지고 바로 바로 말하는 개소리야 이거 또 의심을 하네요 사람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나 손을 그냥 아예 그냥 야 너가 지금 방송키고 방송키고 뒤캠 켜 지금 방송키고 자 희재양 네 방송키세요 이거는 제가 희재양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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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빈씨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거에요 그리고 방송키고요 손을 있죠 네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하세요 아 손을 머리 위에 올려놔 두 손을 아니 그럼 제가 여태까지 맞춘건 무효에요? 아니요 정답이 정답으로 인정해드리고 상빈씨도 아니 딱 봐도 딤섬이잖아 중국에서 먹는거 만두 저기 뭐야 갑자기 지식이 엄청나게 떨어질겁니다 다 키는 순간부터 상빈씨도 머리에 두 손 올려놓고 하세요 네 제 방송 보고 계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일거에요 예예 아 잠깐만요 기껍 아니 이게 뭐라고 아니 뭐 상금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뭐 어떤 자존심 같은건가요? 근데 난 이거를 백설랑님이랑 저랑 왜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건 여태까지 님이 다 졌어요 인정하세요 다 올리셨어요? 왜 왜 하는지 모르겠어 저 다 올렸습니다 올렸고 희재양은? 잠깐만요 저 지금 프로그램 켜고 있어요 예 이게 백 희재양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희재양도 그 인생을 열심히 사신분이에요 자 봐라 자 봐라 저 켤.. 칠게요 네 님 슬로그 보세요 네? 님 슬로그 님 슬로그 채팅창 슬로그 아 채팅창도 내려주시고 채팅창 내려주시고 아니 초에 초에 자 캠 켜 켜셨고 이제 시작할까요? 네 캠 켰어요 그리고 지금 3대0이잖아요 네 나머지 두 문제를 상빈씨가 다 맞추더라도 상빈씨는 그냥 지거든요 채 그렇기 때문에 열 문제 어때요? 아 열 문제 대결 수련회는 그동안 희재양이 맞춘게 좀 그렇기 때문에 열 문제 어때요? 좋습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흥미진진하게 하기 위해서 희재양이 세 문제를 맞추고 좀 너무 앞서가 있으니까 상빈씨한테 문제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상빈씨 역사 교통 의학 의학 알겠습니다 의학 알겠습니다 뇌의 신경세포 손상으로 손과 팔에 경련이 일어나고 보행이 어려워지는 손상을 입는 이 질병은 무엇일까요? 희재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 땡! 상빈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뇌의 신경세포 손상으로 손과 팔에 경련이 일어나고 보행이 어려워지는 손상을 입는 이 질병 상빈 예 그게 그 그게 그 그게 그? 무하마드 알리 무하마드 알리? 퍼거 예 퍼거슨 그 뭐야 퍼거슨 중입니다 이거 심각한 병입니다 퍼거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퍼거슨은 파킨슴병입니다 맨유 감독이에요 파킨슴병입니다 파킨슴병 파킨슴병? 예...파킨슴병 정답! 3대 1 자 그러면은 상빈씨가 또 문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철학, 문화, 교통 철학하겠습니다 철학 자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인 이 효과는 무엇일까요 교육학 용어로는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플라시보 효과 아 비슷합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석상을 만들었는데 그 석상 사랑에 빠져가지고 너무 간절히 바랬어 이 석상이 진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살아 살아나버렸어요 뭐지? 다섯 글자 효과거든요 타인의 기대나 몇 글자? 다섯 글자 효과 다섯 글자 효과? 네 다섯 글자 효과 그러면 그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상빈씨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포기하시겠습니까? 아 일단 그 백설랑님이 일단 한번 말해봐봐 아 아 잠시만 시어민님 혹시 한 글자만 좀 가르쳐줄 수 있나요? 안 돼요 그거는 상빈님이 틀려야지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설랑님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포기?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글자 힌트를 드릴 텐데 두 분 다 정답을 외쳐주세요 예 피 프로메테스 효과 피 피터펜 효과 자기 이름을 말해야 돼요 피제 피터펜 효과 상빈부터 했습니다 상빈 프로메테스 효과 땡 시제 피터펜 효과 피터펜 효과? 피터펜 효과? 네 땡 그리고 상빈씨는 아 뭐야 뭐지? 피가 없었어요 상빈씨가 말한 단어를 피터펜 효과는 뭐죠? 설명을 해주세요 피터펜 효과는 뭐예요? 그 방구할 때 피터펜 아니야? 그 아 근데 오빠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피그 말 땡땡 효과 시제! 피그 말려 효과 피그 말려 효과 피그 말려 효과? 정답! 희재 4점 쌍배 1점 아 제가 맞춘 게 1점짜리 문제되나요? 다 1점이에요 아 아 지금 5판 10판으로 하는 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희재양 네 상빈씨가 많이 뒤처졌으니까요 아까 맞춘 거 2점으로 해줄까요? 네 뭐 어차피 승부는 정해진 것 같아서요 그래 상빈씨 그래 너 다 보고했잖아 상빈씨 2점 2점 드릴게요 2점 네 네 지금 보기는 하는 거야 정답 4대3 4대3 자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세요? 상식이죠 시와오 4대강 그 다음에 겐지스강 이런 건 기본입니다 전혀 3개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어 팔 너무 아파 시와오 4대강 겐지스강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제가 생각보다 좀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그러면은 어 이거는 좀 예민할 수 있으니까 안 예민한 걸로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개의 광역시가 있습니다 6개의 광역시 이름을 모두 대십시오 희재 희재 서울시 서울시 부산시 어 타닥타닥 누구야? 타닥타닥 누구야? 네? 상빈 내 정답 바로 말하려고 적고 있는 거예요 적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적고 있는 거 손을 올려놓으라고 했을 텐데요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죠 네 아 머릿속에서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이거 내 표정 얘기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하는 건데 자 희재 양 뭐라고요? 서울 서울시 부산시 대구 대구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도시는 없어요 다섯 갠데 다섯 갠데 다섯 갠데 땡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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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땡 여기까지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특별시입니다 광역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서울 서울 광역시 아니야? 아 그러면 아 저 저 백사람이 갈 차례죠 아 아니요 이거 두 분 다 틀렸으니까 아무나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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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예 대전광역시 예 그 다음에 어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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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갭니다 지금 뭐가 빠졌죠? 총 여섯 갠가요? 예 여섯 개의 광역시가 있어요 5 4 그 다음에 아 울산광역시 정답 쌍배 4점 백설상 4점 봐봐 내가 말했잖아 바로 박수키면 지금 지능이 엄청나게 떨어질거라고 아니 인신공격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배님 상비님 제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신공격을 또 했기 때문에 1점 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엄중히 경고합니다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예예 희재양한테 멍청하다거나 상식이 부족하다거나 무식하다거나 이런 말 일체 금지입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팔 너무 아파 희재양 네 똑똑하게 할거에요 이제 네 예 자 심기일전 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역사 문제에요 이거는 은근히 쉬워요 역사? 아 나 역사 좀 울릉도의 옛 이름은 우산국입니다 울릉도에 나라가 따로 있었어요 알고 있었나요 희재양? 울릉도에 따로 나라가 있었어 나 3월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배운거 같은데 그니까 뭐 신라 고구려 뭐 이런거 있잖아요 별개로 울릉도에 우산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의 옛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주도의 옛 이름? 제주도의 옛 이름? 예 몇 년도경에? 되게 옛날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희재 예 탐라도? 이건 아닌거 같은데 탐라도? 두 글자로 줄이면? 두 글자요? 예 탐라도에서 두 글자를 줄이면 탐라? 탐라?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거의 다왔어요 탐라? 제 아 탐 아 아 아 아 아이씨 아이씨는 정답이 아니에요 쌍배 이정도 했으면 끝났어 쌍배 아니 그럼 결정을 하세요 백설랑 그냥 탐라 그냥 탐라 아니면 탐라 네? 그냥 그냥 탐라라고 하실거에요? 탐라라고 하실거에요? 탐라요 탐라? 정답 백설랑 6점 쌍배 백설랑 5점 쌍배 3점 몇 점이지 나도 모르겠다 이제 몇 점이지? 아 5대4 5대3인가? 아니 근데 진짜 옛날에 진짜 옛날에 이름이 탐라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탐라고 탐라고 이러는거야? 상빈씨 와 나 진짜 몰랐어 상빈씨 예예예 저런 사람한테 지고 있는거에요 아셨어요? 좀 더 분발해주세요 백설랑님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백설랑님은 아주 똑똑했습니다 예? 100점짜리 100점짜리? 아 예 여기서 상빈씨가 맞춰도 지는거거든요 예예 그러면은 희자야 네 상빈씨 불쌍하니까 상빈씨 개인기 한번 보고 2점짜리 문제 어때요? 상빈씨가 맞추면은 동점되게 아 좋습니다 개인기 뭐 있나요? 상빈씨? 그거 한번 시키죠 드라곤 한번 드라곤? 드라곤이 뭐야 대체 알아요 알아서 시키면 삽니다 그래요? 나도 방송 한번 가서 봐야겠다 여러분들도 상빈씨 방송 한번 가보세요 개인기 한번 봅시다 뭐길래 드라곤은 좀 단가가 아 아 그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는걸로 해요? 포기하시든가 포기하시든가 그럼 지는걸로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하실거에요? 예 아 뭐 강요한건 아닙니다 본인이 이 점을 얻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어 드라곤 여러분도 지금 다 상빈님 방송으로 가세요 개인기 하시면 됩니다 드라곤 개인기가 뭘까? 오오 뭐 뒤로 가시네요 아 캠도 크게 해주셔야죠 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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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해주세요 상빈씨 상빈씨 바이올리조르비 비스비 버벅지 쌉 까바나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이거구나 오 좋아요 이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2점짜리 문제 인정해드릴게요 쌉싸라들수록 자 이번에 맞추면 상빈이 5점이 되고 백설량이 맞추면 그냥 백설량이 우승으로 끝납니다 아 저 이거 응소거 해가지고 지금 들었거든요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네 자 왔습니다 어 그 쌉싸라디스 못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예 쌉싸라디스 들었죠? 그니까 아 근데 지금 5대3이거든요 예 작게 하셔가지고 좀 아쉽네요 어 그 인정 못합니까? 그러면 한번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정 못하십니까? 아 무슨 소리야 아 너도 개인기를 해야 그러면 한게 왜? 내가 왜? 개인기 하실겁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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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요? 개인기를 하면은 3점 드리겠습니다 정답 맞췄을 때 3점 제가 제가 개인기가 뭐가 있지? 그 창 내는 거 있잖아요 하하하하하하 그만해 자 그러면은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예 희재양이 5점 상빈님이 상빈군이 3점 근데 2점 걸고 하는 겁니다 상빈님이 이기면은 동점이 되고 백설량님이 이기면은 그냥 우승입니다 자 예 문제는 좀 쉬운 거 신화 문제에요 신화 문제 자 그리고 신화 문제 신화 신화 채팅창 그리스 그거? 네? 그리스 그런거? 그런거죠 뭐 북유럽 신화가 될 수도 있고 인도 신화가 될 수도 있고 신화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채팅창 아래로 내려주시고 손은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네 저 완전 지금 디스코만 보고 있어요 범죄자처럼 네 저도요 자 문제입니다 신화 문제 전설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새이며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여 시제 피닉스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없어 없어? 없어 안해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안해요 안해요 안한다는 뜻이죠? 네 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정답 뭐 채팅창 볼 것도 없고 말도 안 돼 이건 바로 맞췄어 진짜 근데 이게 그 치장매님 7대3으로 아니 치장매님 말도 끝까지 틀지도 않고 저런 식으로 말하는 건 버릇이 없는 거예요 아 버릇이 없다 인신공격 잘 하지 말라고 했을텐데 1점 까도록 하겠습니다 쌍배님 1점 깝니다 7대2로 백살량님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7대2가 그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점수 때 나중에 결국 기록에 남는 건 점수야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 우승은 우승은 이거를 제가 미리 그 수련회 메탈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또 막 번복해서 막 10점짜리 막 걸고 하면은 취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기를 하나 더 하고 7대5로 마무리해주세요 제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7대5로 끝났다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냥 백 밑쌍 하죠 백 밑쌍 아니 그니까 지는 건 맞는데 개인기를 하면은 지금 7대2로 지는 거를 7대5로 지는 거로만 만들어 달라 그렇죠 그런 말이죠 아 그래 뭐 할 건데요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이거 이거 어때요? 뭐요? 자 7대2인데 백설량님이 개인기를 보고 점수를 주세요 주고 싶은 만큼 아 오케이 오케이 일해야지 열심히 하지 캠플로 켜 캠플로 켜 캠플로 켜고 일단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뭐 드라곤 싸이온 베슬 이거 뭐 자주 했던 거 뭐 안 돼 총동원 그거 어때? 종합선물 세트로 다 보여주기 아 약간 뭐랄요? 새로움이 있어야 돼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응 약간 심사위원님이 이런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 어떤 데에서 이제 가산점이 있는지 응 새로움이 있어야 돼 여태까지 좀 본 것보다 네 어 조금 독특함과 독특한 거야 창의성이 묻어나는 어 응 보죠 한번 미니콘서트 아 나 그거 옛날에 그거 좀 재밌게 봤어 쌍시우 어 그 혹시 침창맨님 쌍시우라고 아십니까? 쌍시우요? 쌍시우 쌍시우 쌍쌍시우? 예 혹시 그 오버워치 해보셨습니까? 아 루시우 루시우 알아요 루시우 알아요 그 루시우라는 캐릭터 아시죠? 예예 그거를 좀 완벽하게 좀 따라 하시더라고요 아 볼륨 최대로 뭐 이런거요? 예예예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자 캠 캠 키워주세요 쌍배님 네 저도 화면 키우겠습니다 디코 음소거하고 예 보겠습니다 한번 심사지원 들어갑니다 뭘까 뭘까 뭐 자신있어하는거 보면은 뭐 당연히 뭐 자신있어하는거 보면은 아 있겠죠? 당연히 뭐 내 목소리로 들어가버리네 이러면 자 쌍배님 방으로 한번 이동해주세요 여러분들 저쪽에서 쾌적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왜냐면 그거 하기가 힘드니까 캠 최대로 해주세요 캠 쌍배님 전체 화면으로 이거 쌍배님 쌍배님 계세요? 쌍배님? 안 들리나봐 쌍배님 fast 이게 다예요? 더있나요? 보여주실께 오 뭐 또 또 보여주시나? 아 뭐지 저건? 우배를 치워 맞춰 아 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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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붓을 날리기 어 옴닉이 됐네? 부산옴닉 어 또 또 또 혹시 쏠저? 도네를 포착했다 도네를 포착했대 도네를 포착한 쌍저 쌍저76 또 있나요? 끝인가요? 어 뭐 또 준비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끝 끝입니까? 세 개? 백설랑 이 정도면 만족하셨죠 아 세 개 아 이거 백설량님 지금 마이크 꺼져 있어요 백설량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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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100점 만점 기준에 예 78점 정도 저는 백설량님 네 이거 백설량님 권한에 달린 건데 권한이 있는 건데 네 마이너스 이전까지도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면 어 솔직히 조금 약간 그 음료수 중에 2%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음료수가 있는 것처럼 약간 20% 부족하지 않나 20% 부족하면 몇 점 주실 거죠? 2점? 2점?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이렇게 이거 백만원짜리 그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이거 원래 백만원 받았을 때만 하는 리액션이래요 여러분 300만원짜리 리액션을 보신 거예요 세 개를 보셨으니까 어 근데 마이너스 2점? 또 뭐 하시는데요? 또 뭐 하시는데요? 가서 보자 또 또 가서 봐 어 아 마이너스 2점은 봐줄 수 없기에 아하 벗습니다 아 벗습니다 또 쌍배님 방으로 가주세요 여러분들 오 고양이가 나타나고 3점 또 몇 개를 reasons 아 진짜 뭔데 아니 이거 뭔데 아니 푸흐흐 흐흡 흐흡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쇼οoc 좋A hundred 아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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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ual Frankfurt 아 흐흡 아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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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백설랭님 재밌게 보셨어요? 백설랭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네네네네네네 재밌게 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아니 이거 상.. 쌍배님 아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안끝났어 안 끝났어? 아뇨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이거 안 끝났어요 음 뭐, 뭐길래? 뭐길래 안 끝나? 하핰하핰 아! 퓨전 되고나서! 오~! 퓨전 되고 나서 연출까지 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하하하하하 아니 이거를 MR을 준비했기에 너무 웃겨 아 끝났네 이거를 준비했다는게 너무 웃겨 자 쌍배님 아 또 있나요? 끝이에요? 여보세요 끝이에요? 이거 쌍배님 쌍배님 예예 하... 7대7 해드리겠습니다 7대7? 네 아 비긴 걸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비긴 걸로 해드린답니다 야 쌍배님이 그동안 백설장님을 엄청나게 무식하다고 막 어? 막 무시하고 막 진짜 거의 인간 취급도 안하고 그냥 벌레 취급했는데 이거를 너그러운 아량으로 7대7 동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잘못이 없다 야 이렇게 뒤틀린 생명체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회복하려 노력할 것이고 지금까지도 인간도 못도 아닌 삶을 살았다 그것이 제 잘못을 아니면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천무 인권설에 이제 합당하여 어... 그거에 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의 비처는 없다 그러다 나 전상빈은 전벌레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 나는 인간이 될 것이다 지켜봐 주십시오 인간 선언서 침착맹 울림 왜 침착맹 울림이에요 본인이 울리는 거지 자 그 잘하셨고 7대7로 이렇게 비기니까 훈훈해지고 좋죠? 예예 예 좀 우애도 좀 돈독해진 것 같고 그 쌍배님은 참고로 그 퓨전 얼마짜리 리액션입니까? 아 저는 그렇게 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뭐 천원 줄 때도 할 때도 있고요 뭐 만원 줄 때도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까불매기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만원 넣어드릴 테니까 열 번 가능합니까? 아하... 오빠 진짜 해봐요 안 할걸요? 아니요 아니요 이게 그... 아니 근데 쿨타임이 있어요 쿨타임이 있어서 다 지금 돌렸구나 QWER를 예 예 자 그러면 7대7인데 번의 경기로 이거는 그냥 뭐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그냥 끝을 보고 싶으니까 한 문제만 더 가시겠습니까? 한 문제 네에에에에에에에 한 문제 잠깐만 잠깐만 저... 여러분 저 일단 방송 끌게요 이거 오빠 방으로 호스팅 해드릴게요 예예예 아니야 치아 이제 더이상 하는것은 아 상처받기 싫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독하시네 아니 이거 치아 진짜 독하셔 들어와 봅시다 아니 선량님 원래는 7대7이라서 그냥 번외경기로 한 문제만 더 할까 했었거든요 그냥 승패랑 상관없이 예예예 근데 상빈님이 꼬리를 말아가지고 그냥 안하기로 했어요 그니까 그건 신경 안쓰셔도 돼요 없던 일로 돼가지고 하긴 뭐 약자는 약자는 강자 앞에서 스스로 꼬리를 말기 마련이죠 아니 꼬리를 마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인간은 겁을 먹는 존재에요 맞습니다 항상 어? 막 자신만만한 그런게 아니에요 인간은 약한 존재라고요 맞아 나는 침착맨님의 이 말씀으로 인간이 됐어 맞아 그래서 난 안할랍니다 인간이 돼서 좋아 좋아 이게 성장했다는거에요 나는 난 인간이다 맞아 그러면 이렇게 하죠 쌍.. 쌍맨님은 그 안하시기로 했으니까 희재양만 한 문제 더 해요 희하핳 희하핳 제발 그만하세요 아 그만해 이거 그만해 사람을 어떻게까지 비참하게 할 생각이야 그만해 이제 그만합시다 상빈님 이렇게 힘든데 네 희재양 알았어요? 제가 미안해요 네 사과하시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빈님 나루토 해야된다면서요 상빈님 나루토 해야된다면서요 상빈님 나루토 해야된다면서요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네 지금 8시 반이에요 희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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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5시 반인가 만나가지고 지금 4시간동안 내내 하고 있었어요 아니 상빈님 몇시에 켜요 방송 저는 2시에 켭니다 항상 2시에 켜서 8시에 꺼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상빈님 나루토 보려고 계속 기다리신 분들은 허물 켰네? 아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게 그 이게 그 뭐야 방송량 보존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기면 안됩니다 아 그럼 나 때문이네 자연의 이치를 그거는 내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네? 십장매님이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나루토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텐데 아니요 오빠를 보던 제 잘못이죠 맞죠 백설랑님 잘못했어요 백설랑님이 잘못보셨네요 제가 쓰레기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애초에 그 쌍배님 잘 방송하고 계시는데 롤방송 잘하고 계시는데 귓속말로 듀오 하실래요 왜 제 카톡 안 보세요 이지랄로 시작된 겁니다 근데 백설랑님한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냥 좀 무식해가지고 이게 그 행동이 막 좀 뭐 좀 뭐 흠이 있더라도 제가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만해 왜 웃고 있어요 지금 진지한 얘기하고 있는데 백설랑님 저 눈치가 빠르신 분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로 다 같이 허물 이렇게 덮어주면서 그렇게 끝내도록 하죠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흩어지도록 합시다 예 예 흩어집시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예예 다신 보지 말자 그리고 또 올 거잖아 어? 아 몰랑 빠빠 네 가세요 아 예 들어가십시오 예예 예예 나루토 하겠지 뭐 한 시간이라도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자 진짜 지겹다 지겹다 진짜로 그만해 제발 제발 그만 지겹다 진짜로 아 그러면 그거 30분만이라도 보여주겠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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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러면은 희재양이 욕먹어서 그래 희재양이 하 나루토 계속 지금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거는 알아요 맞아요 기다린 분이 있으시긴 있지 예 제가 뭐 저 나루토 보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루토 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흩어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자 여러분 모두 기다린 거 알고 있습니다 자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뭐야 끝이에요? 네?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하루만 더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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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진짜 지목하시네 갈게요 갈게요 저 갈 테니까 저 마음 놓고 멘트 하세요 아시죠? 저 갑니다 진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예 이렇게 하고 유튜브에는 마지막으로 암전이 되면서 자막이 하나 올라가겠죠 기어코 나루토 나루토 방송은 안 했다고 한다 하면서 이제 끝나겠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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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나루토가 깔려 있으면 나루토를 보여드릴 텐데 나루토가 없어요 아 근데 나는 농담이로 농담으로라도 하실 줄 알았어 나루토 한 진짜 5분만이라도 하실 줄 알았어 왜냐하면 쌍배님은 시청자를 우선시 하시고 방송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배술은 뭐야 사이언스 배술은 뭡니까 제가 생각보다 원래는 한 9시쯤에 킬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아니 너무 많은 시청자분을 보내주셔서 전장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은 제가 지금 아직도 영업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전장방송 시작 전에 한 10시부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좀 갔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식사하시고 그 가족과의 대화도 하시고 오시면 그 뭐야 10분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뚜따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김가파님 비트 감사합니다 김치볶음 밥밥밥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는 전장 원래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11시에 그 으깨기 배돌아지 으깨기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어요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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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디오를 안 켰네요. 러치비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11시에 전장 배돌아지 으깨기 컵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돼요. 영어만 쓰는 전장. 자 갓장.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가파님 호응 감사합니다. 아 원래는 이제 방송을 킬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좀 일찍 켜가지고 11시에 컨디션 조절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개팔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 나 해적을 좀 잘 못하는데 나 9000점이었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해적을 못해가지고 내가 요즘 안에서 9000점인거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떨어질거에요. 흠흠흠 후원 감사합니다. 자 뭐가 좋아요 요즘에? 유도라 좋아요? 이거는 이제 초반에 토큰이 나와야지 좀 이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유도라는 라팜처럼 업을 안하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얘는 이기기 힘든데? 고민이 좀 되시겠군요 사고팔고 이거 어때? 사고팔고 이거 어때? 날 정수해버리겠스 흠흠 어차피 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른 분들한테 비밀이구요 어차피 쳤어. 근데 2댐 더 맞아 고맙습니다. 신드롬님 구독 감사합니다. 해적 해적이 뭐있지? 가판청소부나 그게 있는데 흠흠 이게 맞아? 계속 맞을텐데 이대로 계속 가시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괜히 이걸 3댐을 맞을 이유가 있어? 그 다음에도 맞을텐데 니들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니들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돌아보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뭘로 용조 흠흠 근데 어차피 멀록 전투대장이면 똑같아 이대로 계속 가시죠 거기서 잘못됐던 것 같아 1턴 역능은 그래도 괜찮은데 아까 그냥 사고 그걸 했었었던 것 같아 배배해도 죽지만 않으면 더 강해질 수 있음죠 오오 영능 영능 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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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왜냐면 2씩 오르거든 흠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오 저거 잡았어 비겼어 됐어 대포 잡아서 비볐죠 1 2 2 2 2 3 2 3 2 2 3 황금이 되게 잘 나와가지고 다음엔 이거 하고 이거 할 필요 없겠다 이거 올릴때쯤에 올리면 돼서 8, 5, 5 올리고 하나 사고 팔고 엮는 케니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96% 잡았어 또 앵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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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 앵뮤가 3, 2, 2 앵뮤 도 되기 때문에 이거 해놓으면 좋아 이것도 좋은데 그냥은 이게 제일 좋아 근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두개 나오니까 자리가 있죠 이번엔 좀 맞을듯 영능이 4번 하면은 황금이 나와 안 터졌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겼어 안 터져가지고 이거는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요 무슨 앵뮤 아 아 아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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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풀필드 맞추려면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서 왜 지 먼저야? 허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적 덱으로 가? 해적 덱이군요. 여긴 니가 올 곳이 아니.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에요. 해적 덱이군요. 해적 덱이군요. 해적 덱 Потом. 하여금 이기실 거였던 것 같아요. 해적 덱이군요. 해적 덱이군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하하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저 하수인이면 힘 좀 쓰겠군요 얘도 때리면 올라요? 이 하수인들을 다 어떻게 데려오냐구요? 근데 어차피 이거 쳐내야 돼요 바로 먹거리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에요 자 이쁘게 싸웠는데 이겼는데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건 사야돼? 안사도 되죠? 아 아 아 내가 가져가지 더 커다란 배가 유아를 수 있어 더 커다란 배가 유아를 수 있어 이건 사야지 하나 태궁이는 무조건 죽어 태궁이는 무조건 죽어 아 아 얘한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박이 형은 이겨야죠 뭘로? 얘가 낫지 않아? 얘 빼고 두 개 더 커 멀록이 트럭이면은 죽지는 않아요 멀록이 데미지가 세진 않아가지고 49.3% 나부터? 오케이 아 까비 오케이 이긴거 같은데? 다 터졌어 이겼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못 죽여가지고 얘가 아쉽네 아쉽네 맨에 이거 이대로 가야될거같은데? 이거 해봤자 육발해서 엘리자 안나오면은 엘리자 칼날 헤일로 아니면은 조지거든? 이게 합쳐져야돼 두개가 나 여기서 재수없으면 죽겠다 후원 감사합니다 으깨기 리그는 2회가 아 이거 재수없으면 죽겠는데? 졌다 이거 죽었다 후원 딱 20대미죠 그래도 4등 근데 점수 떨어짐 4등인데 안순방 본순방 하아 아 아 아 아 아 김을 보고 선택할 수가 있어 얘가 좋은거 김을 보고 선택할 수가 있어 용이 빠졌네 올려볼까? 얼리면은 이게 하나 더 나오면은 이게 좋지 이게 일선 기물 중에도 괜찮아 대포랑도 좋고 어 이것도 나왔어 이게 되게 좋아 다음에 3코일 때 이거 하면서 돼가지고 야수 파도와 파다 바람 다음에 3코 이거 2코 3 2 5 이거 하나 나온거 깔면서 팔고 잠깐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생각보니까 아 찌꺼기가 나왔으면 됐지 아 이러면 됐죠 이걸 내고 이걸 내고 태어가 났나 태어가 났나 태어가 났나 근데 업하는게 낫지않아 안해도 되는데 해도 되잖아 하면 이성김을 볼 수 있잖아 두개 살 수 있잖아 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야 될군요 어이 이래서 하지 말라는거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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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와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 하하 이거? 이거 자체로도 좋고 골드는 신중하게 쓰세요 하지만 쓰긴 해야한다는걸 잊지 마시고요 이거 나오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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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멀록이네 얘도 멀록이야 얘도 멀록이야 졸라하기 싫겠다 야수가 갑자기 비었죠? 야수 혼자 독식하죠? 용은 없어요 지금 용이 금지에요 야수 아니면 기계도 나쁘지 않아요 기계도 쎄 근데 내가 기계가 깔린 게 없네 쟀네 조졌다 좀 쎄게 맞췄다 아 이거 멀록은 아니야 이거 진짜 뭘로 권하냐 얘랑 비겼어? 얘 허접인데? 업했어? 나도 나도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들이켜 아 뭐 멀록이야 멀록은 아 애초에 업할 거면은 어차피 저 사사 멀록을 못쌌어 저도 아멘 희생사업이었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자 이거 해적은 아니거든? 진짜 해적은 아니야 그쵸? 해적 좋아? 나 이거 해적 감이 안 잡힌다? 해적구름 알만사 어? 해적 일단 이런거로 쏴 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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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앞으로 놓을걸 패치가 너무 구리죠 오오오오오오오 안 깨졌네 좋아 근데 얘 찌꺼기가 너무 싫은데 얘가 알아서 해줄거야 얘로 끝나 그죠? 비기죠? 비겨 내가 배치를 못해가지고 못사왔는데 이거 받았고 기계는 4성에서 멈춰도 되거든요 나 이거 맞춰놈이 이 방식이 가진 것 같다 이 방식이 안될 것 같다 그 방식이 도착했다고 이것도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오 제대로 뺐어. 어 리석은 이니까. 아프죠? 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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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뒤로 보내야 돼. 뭘로? 뭘로? 첨보? 뭘로? 뭘로? 여기 패치가 좀 이상할까?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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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동안에 이거 나오거든? 내가 먼저 성공이면 이게 좋고 성공 아니면 이게 좋아. 뭘로? 탈북이 일곱 개면은 그냥 얘가 먼저 때려도 될 것 같아. 뭘로? 아 그러네? 휘둘러치기가 없는데 이거 끝에다 보낼까? 뭐? 나올 거 다 나왔죠? 뭘 쉬고? 벌써 좋다 기밀병 신나는 음흐흐흐 다릴은 원래 이렇게 안하거든요? 아 이거 좋긴 좋아. 하나? 지금 좀 늦었죠? 아니 디렉이가 필요가 없거든? encuentra 아 어차피 이게 나와서 어... 어 이정도? 어 이정도?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야 돼 여기서 두 개가 나와가지고 자료가 어차피 훔칠 거 없었죠? 이거 잘 묶고 들어갔으면 안 묶었겠다 어 살았어 와 이걸 살렸네 어리석은 인간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통통히 해냈군요 솔직히 말하면 얘가 필요 없어 어차피 이거 두 개라서 뭘룩이야? 골드 아껴놓는다는 생각으로 할게요 뭐 긁는 것도 없잖아 근데 얘가 이게 깨지고 얘는 하나 나오고 얘는 두 개 나오겠다 그죠? 얘는 첨보로 한... 9,7 막 이 정도 첨보까지 가기 땜에 상담 감사합니다 지금 다 봐봐 서로 멀록 찾으려고 옘병하니까 이거 내 덱이 막 그렇게 센 것도 아닌데 죽을라고 그러잖아 다 막 되다 만애들 5성 기계를 좀 추가를 해 줘야해 스니이드가 또 별로.. 야 코철로버 별론데? 잘 생각해보자 이거 이거 잖아 방울뱀 아니야? 왜이렇게 갔냐면 왜이렇게 갔냐면 우선 때려야할게 너무 많아 아 너무 예쁘다 살아남은 멀록은 라팜이었습니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찾는게 될까? 안될 것 같은데? 이거 긁는거 있어봤자 얘 이거 안죽거든? 계속 선두에 설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표범선타로 하면 그전에 애가 두번째 죽어서 어차피 필드가 이게... 으... 징그레 아 그럼 16이 안나오네 오오오 아 오오오 오오 오오 죽었어 죽었어 쟤 쟤 쟤 쟤 쟤는 왜 깔았지 쟤가 더 안좋은데 깔고 깔고 와잡이요 도발 하나 깔아주는거 좋고 도발 치면 아 왜 찌꺼기가 나와 미쳤죠 이게 전장이죠 이게 운빨이고 이게 실력입니다 또 차죠 올라가죠 근데 얘는 왜 구호를 깔았을까? 멍깡으로 구호를 천볼 아니 그 천볼을 지가 채워줄게 없는데 벌써 뭐 본거 있어가지고 천볼을 베끼면 이긴다고? 아 내가 배치를 앞에다 했기 때문에 아 내가 배치를 앞에다 해놨으면 때리고 이 앞에 까진거가 충전이 안되고 죽으니까 화장실 좀 갔다 보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보겠습니다 뱀에서 칸고르 아니었으면 저는 저도 살지 않았을까? 체력 십몇이었는데 이거 놀라운게 뭔지 알아요? 저쪽이 질풍이잖아 공격권이 되게 많았잖아 리븐데어가 회피기동이 미쳤어 그 회피기동도 미쳤고 그 악마 어미 어미 인프를 하나 깔아놔가지고 요걸로 하나가 기물이 차면서 계속 좀 좀 좋게 됐어 작용이 나는 기대를 안했거든 어미 인프로 나오는건 근데 저쪽이 저쪽도 구호를 가져가는 바람에 그리고 공허군주에서 도발이 또 나와가지고 도발 두개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지켜줬어 안그랬으면 진작에 죽었어 거기다가 칸고르 나온게 완전 진짜 말도 안돼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얼싸좋다기 일병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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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아닙니다 어뎀입니다. 어뎀 여기,raloror 트키티키티키티키티키티끼 전장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는데? 가로치고 이기니까 사기치니까 사기치면 이것만큼 재밌는 게임 없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아 커피를 마셔서 인유작용 때문에 인유작용 때문에 그래요 아 나 내일 아침에 7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아마 새벽 2시에는 끝날 것 같아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야 돼 촬영 끝나고 현황이지요 이게 그렇게 좋아요 앵뮤가 있으면 근데 야수가 없어 씨펄 안해 이거? 이거 한번 해보자 성태군이 그리운 오늘 저는 오늘도 성태군을 고릅니다 이걸로 갈게요 다음에 이거 하고 안 하고 이걸로 갈게요 흐흐흐흐흐 뭘 닮어 닮긴 그냥 성태군이 생각난다는 거지 성태군이 두 업신이 잘했거든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구요 연병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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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최소 비기죠 부스락 부스락 소왕마 부스락 소왕마? 영능 소왕마 못참지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나는 일회용 불안이 기본 장착이 돼있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질 수 있단 말이야 일회용 소왕마가 어? 기본 장착인데 삼성파? 너무 약하지 않나? 나 어차피 팔고 살 것도 없어 유명히 Ti combien 두개 살거에요 비길 수도 있어 아! 이거 때리지 예에에 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 새끼 먼저 성공이겠죠? 7개 다 채워서 아 찌끄레기 두 번째로 넣을걸 그랬나? 이거 가져갔네 얘 안되요 얘 안되요 전투에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3,4 가져가는게 좋겠죠? 3,4 만족한 또 생겼군 만족한 또 생겼군 1,4 1,4 2,4 2,4 2,4 2,4 2,4 2,4 2,4 후크더스크 개사기 젖같은 영어 젖같은 영어 콩콩콩 질확률 3.3% 와우 와우 엠병하네 에에에 하아 이거 이거 두억신 업라고 좋거든요? 가야지 이 씨뻘 가라고 하면 가야지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황금 하수인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5성 찾아야 돼 5성 근데 근데요 5성 찾아야 돼 5성 어차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지 뭐가 이토록 날 예명하게 만들지 제발 그만둬 돌아오셨군요 사와라 나와라 최강태공 최강태공 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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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애가 얘 얘 얘 얜데 3명인데 나 포함해서 그리고 야수없고 요즘 멀록애야 그냥 너 야수고야 야수없다니까 멀록파냐 그냥 나부터 나부터 이마세 이마세 최강태공 씁니다잉 이마세 최강태공 써요 창조됨 창조됨 이거 4성에서 한번 좀 멈춰야 될 것 같은데 랩업하면 안될 것 같은데 진지 이마세 이 도착해 잘 인프면 여보 진지 은하 독 하나 정도는 이거 바꾸고 할까도 생각했었어 의미가 없어 독을 삼고에서 주고 사는 게 사기쳐라 사기쳐라 유명한 추억 역사옥 유명한 추억 연기 소린 사기 도전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잘 안 죽을 것 같은데 때리고 죽고 얘가 하면은 자리에 남고 최강 대공 그러니까 이런 걸 찾은 거야 나는 이런 거나 해요 이제는 아시죠? 두억신이는 멀룩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나 이제 그 망꾼을 찾을 수가 있죠 젖같은 망꾼 그리고 페어 페어랑 망꾼 찾으면 됩니다 안 아프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아 이 새끼 아 내 최강태공 너 니가 최강태공? 됐어 오케이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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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불안 없지? 오카이 괜찮아요 누구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여기서 그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합니다 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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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요, 가요 악마 다섯이면 뭐예요? 대포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체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얘에서 개 사기 치는 게 아니면 0% 아, 얘 개였지? 대포가 아니네 아, 얘는 잡아야 되는데? 얘 안 잡으면 끝이야 죽였네 10, 14 살았네 어, 카이! 어, 카이 어, 카이 어, 카이 어, 카이 어, 카이 어, 카이 응 어, 카이예요 콩 아, 카이 어 어 카이 택 택 아 택 택 택 택 기 택 아 그냥 택 아 아니 108필요 없을 것 같아 뭐지?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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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이게 황금이라서 내가 고민을 했거든 영능을 쓰고 왔다 아 근데 그걸 찾으면은 남은게 이거 하나인데 찾아야지 뭐 가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팔아? 불안국법이 의미가 있나 싶어 얘를 좁했다는거는 독이 있다는거거든 끝이다 여기까진거 같습니다 한 세 번 찾았는데 온순매가 안나왔어 그럼 이렇게 되는거야 여러분들 0프로 독이 없네 불안을 찾았구나 쟤는 저새끼가 좋은거 다 갖고 있네 아이씨 아아아아아아 좀만 게임 재미없어 4등 순방은 또 안되죠 또 떨어지죠 역겹죠 그치 죽었어 이게 사귀라며 나도 한번 해보자 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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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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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등 5등 아아 토큰 나오면 이거 진짜 개사귄데 얘가 진짜 엉 엉 얘는 그거 하듯이 하면 돼요 이 기물을 더이상 방해를 안하기 때문에 나팜 하듯이 하면 됩니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구요 마이애브 쉐들삼 마이애브 쉐들삼삼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season op 안해 op 안하면 나도 안해 op 안해 어 어문도 1댐 줄였죠? 1댐 줄였어요 감사합니다 1댐 줄였어요 1댐 줄옷 뭐야 이 삼성은 뭐야 이 근본 없는 삼성은 ㄷㄷ 야 이거랑 이거랑 시너지 좋은데? 이거랑도 좋고 누가 날 이길 소냐 얘 너무 센데? 얘 빠르게 업했죠? 나도 업하고 싶은데? 업 아 근데 얘는 그걸 하면 안좋거든? 스탯이 올라가면 안좋아 이걸 끊임없이 해줘야지 계속 하나씩 들어오는거야 칠.. 칠 턴에 이정도 쎄 되게 센거야 칠 턴에 말이 안되는거야 곽철형도 나쁘지 않죠 3,5에다가 6,5까지 올라가니까 업은 업대로 따라가고 업은 업대로 따라가면서 데미지는 안받고 그니까 얘가 좋은거지 칠 턴에 센게 아무 의미없다고요? 25로 시작하는데? 2,5개 턴에 센게 풀면... 다음은 최 This is the one 해적.. 해적할까? 기물 줄이니까 aged 최ín화 지ня 1코로 1코 줄이니까 얘 쓸 거 같지 않거든? 용야멀에서 야수가 없기 때문에 1코로 2코 얻는 거네 다음은 얘 들어오고 아 이거부터 할거야 그래야지 여기 들어갈 확률이 높은데 안 터졌겠다 이렇게 개같이 싸운다 이거야? 대포 막았고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갔습니다 뒤밸링 참고 덱 이거 하고싶긴 한데 해놓자 하나 페어가 의미가 없지 나 이거 해주고 싶거든 이거 두개라서 이것도 있고 만족한 고객 노생 다행이다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쓰 여기 팔거 사리포구님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좆같은거 나왔네요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행냄달 헤헤헤헤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저거는 한번 بة 헤헤헤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두 개씩 묶어놓으면은 별로네? 용 얘 좋아? 기계도 있고 얘 하나 가질까? 황금 하나 볼바용 필드했을 때 첨부하수인 가족에게 사람을 펼쳐서 고정 스태드입니다. 그래? 나 뭐였지? 악마 간수 분노의 병인 필요합니다. 불안?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묶어놔. 용 이거 버리고 깔고 버리고 깔고 내 방패를 아름다워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아 샤나보드 위치가 왜 이래? 나 이거 왜 안팔았지? 용 용을 팔았네? 전장 베카 전장합니다. 나 전장 잘합니다. 전장 잘하십니까? 전장 잘하십니까? 오늘 제 느낀 점 하하 하하 보내지마 그런거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말라고요? 그런거 보내지마. 진심이에요? 어 무서워. 진짜요? 아 왜 아 봐줘 알았어 알았어 볼게요.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봄 이거 하고 봄 이거 하고? 응 저 술 먹었어요. 그만 먹어 어? 그만 먹어 술게 아 핫스스템 되게 오랜만에 본다. 오 저 뭐야 황혼의 좌사 아 이게 없으면 얘가 의미가 없는데? 아 아까 그 용을 파는게 아니었어 의미가 없지 아 왜 그랬어 1 7 어쩔거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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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술을 안 마시는 날 있어요? 있죠 안 마시는 날도 있어요? 네 한 일주일에 언제 안 마셔요? 4일 정도는 안 마셔요 4일? 네 생각보다 그렇게 뭐 없네? 그렇게 하진 않네? 생각보다 덜 중독이네? 다행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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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지 보통 다들 퇴근하고 오셔서 맥주 한 캔 정도는 드시지 않나요? 한 캔만 먹어야지 그건 그건 맞아 오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들니까 갑자기 존나 많이 생겼어 어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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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라도 이거 가져갈까? 응 가져가 어? 아니야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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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뭘 치우냐면 잠깐만 이걸 치워 아 이거 치우면 안 되는데 이거 치워 이거 치우고 하나 뭐 명인 팔아? 아 씨 아 재미없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병건아 할 수 있다 아 지금 병건아 할 수 있다 침착하자 됐다 됐다 병건아 됐다 병건아 됐다 병건아 됐다 아 이거 잠깐만 아 맞아 이거 맞아 아 형님아 아는 얘기 선량 졌어요 또 졌어요 또 졌어요 와 아까 그거를 업해야죠 근데 말 안 들었어요 왜냐면 주호민 작가님 되게 못하거든요 아 아 이게 여기서 죽네 아 상대방이 주호민님이에요? 아냐아냐 순수 두는 사람 비겼어 비겼어 됐어 아 업 자 자 침착해 업 업이래 업 아냐아냐 업아냐 해적 사고팔거 아니면 씨 잠깐만 팔고 양말 이거 좋아 지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짐착맨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 가져가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세요? 직발장님 직발장님 아이고 백설양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백설양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설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예 저는 서른 살이 있고요 직함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백설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제가 저번에 예 호스트를 들었습니다 그 제가 아는 정보로는 쌍매님 그 저기 관계자분 아니신가요? 예?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그 비밀련회 관계자로 따지자면은 그 조련사입니다 아 조련사세요 예예예 아 저는 근데 직장매님 무슨 클립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런 얘기하셔가지고 아 전혀 그건 비밀련회 비밀련회 대조련사입니다 예 아 따뜻팀이 대인가요? 예예 그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셨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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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그런거 마냥 그 조련사입니다 아 얘가 꼴끄러운데? 알겠습니다 아 나 얘가 꼴끄러운데 그 같이 한 번 우리 롤 자율행 한 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좋아 너무 같이 해보고 싶더라고 관악대 아 진짜 매직관리의 그 티어가 어디십니까? 그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나를 잘 다루세요 아 소파터인가요? 반칙 세나를 좀 하시는 분인가? 이 분? 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탐켄치를 좀 아 괜찮은데 이 분 마음에 들으세요? 어 너 세나 제일 좋아해요 아 저는 옛날에 와우 할 때 서버도 세나리우스 서버 했어요 세나 서베스 이야 그 정도 저는 제가 한참 와우 했을 때 저는 줄진 서버를 했습니다 아 줄진을 하셨구나 예 정말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너무 시골에 사셨구나 예 한적하죠 한적하다 저는 아무튼 그 티어는 아이언이에요 아 아이언 그 라인은요? 라인은 올라운더죠 오오 아 맞죠 그 보통 티어가 낮다 낮으신 분들이 좀 라인이 많으시더라고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못하는 사람은 그냥 되는데 남는데 가요 그냥 그 뭐라고 하지 그 비공개 게임 그거 있잖아요 빨리 뜨는 거 예 예 그거 누른 다음에 탑 탑 막 치다가 자기가 제가 느리면은 그냥 남는데 갑니다 아 아 서포즈일 때도 있고 정글일 때도 있고 그냥 남는데 가요 아 되게 희생적인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직업도 의사 쪽으로 그렇죠 팀에게 저를 맞춘다고 예 그거 뭐죠 의사분들도 처음에도 맹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맹세요? 의사의 맹세 히포크레타스 선선 예 그렇죠 근데 저분은 덴티스트에요 저는 치과의사랑 의사 아닙니까 외국에서는 의사랑 치과의사랑 다른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덴티스트 아 약간 그 기술자 멘탈리스트 성기사랑 성기사랑 사제의 차이인가요? 뭐 그런거 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좀 비슷하면서 달라요 약간 아 그쪽보다는 차라리 그 도적붕대에 가깝지 않을까 치과의사랑 좀 달라 힐량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식해서 네네네 아 치과 그리고 궁금한게 있는데 근데 이거 침착맨님 뭐 방송중이신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 괜찮아 밑으로 내려갈까요? 아니아니아니 대화하세요 근데 주호민님도 계신데요? 어 그럼 주호민 작가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오민님 반갑습니다 몰래 듣고 계셨네요 예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조퍼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털량입니다 아 용인 사신다고요? 네 아 용인 주민이라고 들어오셨구나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또 주.. 용인 주민이세요? 네 어디사세요? 푸지구요 아 저 동백동사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고기동사입니다 아 헉 이건 또 가까운 건가요? 두 분이? 가까워요 10개 가까워요 그러면은 주말에 고기 파티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고기 녹려놨어요? 예 아 오십시오 오십시오 언제 언제 하십니까 매주 합니다 저요? 예 아 한번 초대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때 통닭천사님이 계실 때 말씀 저 옆에 있었다고 초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진짜 정령 제가 꼭 가길 원하시나요? 그럼요 뭔가 예 말투가 알겠습니다 왜냐면 직발경은 그 오라고 하면은 진짜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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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편이거든요 오라고 하면은 눈치 없이 진짜 갑니다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말투 얘만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얘만 얘만 아 못잡겠다 빌어먹을 젠장 개같은 게임 존같은 게임 지금 한판 돌리고 계시고 연습하고 계시구나 침창민님 보고가 계속 계속 지고 있어요 근데 침창민님 오늘 하나 그 그래픽카드 받으셔야 저는 이미 두 개 받았거든요 그 백서령님 그래픽카드 뭐 쓰세요? 조민님이랑 저요? 예 그럼 어떻게 보죠? 어 저는 저기 뭐시냐 잠시만요 어 이대로 저는 2080Ti 입니다 지표스 오 근데 좋은거 쓰시네요 아 이거 좋은겁니까 이거 엄청 좋은겁니다 제가 요거 상품이 2060인데 바꾸실래요? 그 그러면은 제가 이득인가요? 약간 약간 이득이에요 좀 많은 이득은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득입니다 아 새걸로 드릴거니까 아 어 그래요 예 이거 그 뭐야 종수오면 롤 5인팟 가면 되겠네 한번 하죠 이거 으깨기리그 후딱 끝내고 한번 한번 한판 하죠 근데 끝나면 아니면은 롤을 먼저 돌리고 기어리 보고 좀 기다리라 그럴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안돼요 으깨기리그가 끝나면 새벽 2시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야돼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역시 스케줄이 압박하셔 한달전에 잡아야돼요 저 스케줄 그래서 그래서 내 카톡 볼 시간이 없구나 아 카톡 맞아 카톡 봐야지 그 기어리 형 침창민이 카톡 잘 안봐요 아 예 그러시더라고 왜냐면 꺼놔요 카카오톡 잘 안봅니다 라고 써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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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명에 카카오톡 안합니다 이렇게 딱 써져있어 오예 써있어요 맞아요 어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예? 어 아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호민님 카톡은 잘 답장을 한다고요? 비교적 그.. 그런거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주호민 작가님은 제가 방송할때 안보내거든요 아 방송할때는 아예 꺼놔요 제가 아 방송할때는 안보내요 저도 음 그리고 그.. 기어리 형 롤 시작하셨나요? 예? 기어리 형 롤 시작하셨나요? 기어리 롤 아직 시작 안했을 것 같은데 아 그럼 저 시작해도 시작한거나 안한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준대 못해가지고 그래요? 어 여기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 백설양님 뭐 질문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제보가 들어왔는데 백설양님은 본인의 이상형으로 철면수심을 꼽은적이 있다 어 라고 아 근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어우 외모.. 아니 외모 이상형 아 외모 이상형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이상형인가요? 아 근데 외모도 포함이에요 오오 미쳤네 푸악 이게 제정신 아니네 연막이에요 연막 사랑에 빠진 여자는 아니아니아니아니 계기가 있습니다 일부러 쌍배랑 다른 스타일을 꼽는다 오답을 말하는 게 있어요 능지도 다르고 아니요 형님들 계기가 있습니다 흔하지 않고 달려고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질투유발 아니아니아니아니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이제 자나 때 처음 딱 1회 때 그 한창 이제 철면수심님의 이미지가 그 재방송 영도로 막 왔을 때 막 장롱에 가둬서 막 죽여버린다 뭐 한마디만 하면 뭐 그냥 뭐 묻혀버린다 땅에 묻혀버린다 뭐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강한 느낌 네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처음 오프라인으로 처음 뵀는데 네 오프라인으로 어디서 봤어요? 우리? 1대5 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모든 대회에서 자나 때 1회에서 아 대회하고 오 네네네 근데 꼭 안 봐도 되는데 왜 봤죠? 아니아니 인벤스튜디오에서 모든 스트리머들이 모이니깐요 모아서 모여서 했나요 그때? 예예예 아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뵙는데 먼저 다가오시면서 어? 백설령님이시죠? 아유 철면수심입니다 아유 잘 보고 있어요 이러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시더라구요 음 그때 반했구나 네 거기서 약간 와 방송에서 보시던 모습과 완전 다른 이 자상한 모습이 스윗하긴 해요 아 종수가 진짜 좀 스윗해요 종수가 뜯어보면 잘생겼어요 근데 아니 그 정도면 괜찮죠 외모 사실 아니 옛날에는 진짜 대놓고 잘생겼고 지금은 좀 약간 그 많이 아 지금은 살 좀 쪘어 좀 덮였는데 원판 자체가 잘생겼어 걔는 아 그건 맞아 근데 그때 뵐 때는 좀 살 안 쪘을 때의 모습인가요? 지금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건 인정해야돼 네 그때는 되게 아 아닙니다 말 줄이겠습니다 그래 그 지금 차이는 조금 있네요 그래도 아니 종수가 그 그 이목구비가 그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녀석이에요 그러면 혹시 지금 이상형 어떤 느낌인지 뽑아주실 수 있나요? 혹시 바뀌셨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네 스트리머 분들 중에 좀 이미지가 그나마 비슷하다 양정 키워드는 양정 뭐라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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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나 진짜 궁금한 게 아니 진짜 왜 변곤 오빠는 저랑 전상빈씨를 왜 자꾸 엮으시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아 그럼 싫으세요? 저는 궁금해요 쌍배님이 진짜 그렇게 죽도록 싫은 건지 아니 아니요 사람이 싫은 건 아닌데 애초에 엮일 그럴 분위기나 뭐 이건 아예 그게 아니니까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듣고 싶어요? 네 네 듣고 싶어요 이거는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어 거슬러 제가 어렸을 때 진짜 지독한 쓰리랑 부부 팬이었어요 아 그게 떠올라요 그 두 분을 보면 김미화, 김미화, 김미화 네 김미화, 김미화의 쓰리랑 부부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떠올라서 그게 끝났거든요 코너가 옛날에 또 보고 싶다는 내 개인적인 소망이었어요 아 근데 백세랑님이 좀 그런 이미지인가요? 음매 기사로 막 이런 이미지인가요? 서로 주거니 바꿔요 그게요 그러니까 마치 안 감독님이 허리가 다.. 허리가 다친 백호를 내보내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걸 보고 싶기 때문에 경기에 내보냈던 것처럼 어 좀 그런 느낌이네요 그 뭐냐면은 그 부인 여성분이 더 좀 기가 센 역할이고 야구방망을 들고 있어요 에 기가 약한 느낌 그리고 일자 눈썹이에요 근데 김한국씨도 한 번씩 카운터 날려요 어 그러다가 보통 이제 나중에 음매 기주고 하면서 끝나죠 음매 기주고 음매 기사로 응 모르시는 거네요 한 번 찾아서 보세요 아 네 일단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미한씨 역할이에요 하여튼 아닌가요? 쌍배님하고 너무 싫은가요? 그런 느낌 아니 인간이 싫은 건 아닌데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아니다 친구 같은 애인도 있어요 역기에 껀덕지가 없는데 약간 억지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냥 친구죠 친한 친구죠 친한 친구다 그리고 쌍배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철수가 더 좋다 네 맞아요 오 철수가 더 좋아요 철수심 오빠는 그냥 좋아요 와 이거 그린라이트인가요? 근데 쌍배가 더 어울려요 대답으로 보통 아니라고 할텐데 방송이면 그런 건 아니고요 라고 할텐데 머뭇거리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애 대법관으로서 쌍배로 지정하겠습니다 아 저거 진짜 그리고 쌍배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내가 요즘에 흘러내렸다 자기 객관화가 되게 대단한 분이에요 요즘에 흘러내렸다 내가 얼굴이 좀 흘러내렸다라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성애를 자극하죠 네? 아 흘러내린 부분 네 촌농처럼 흘러내린 부분 그거를 쌍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아까 계실 때 말했잖아요 뭐 들었어 남의 얘기 좀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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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할 때만 들어 아 안 듣는다 예 촌농민 음 애써서 듣지 않는다 예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 매직빵님 예 충청도 출신이신가요 혹시? 아 아니요 저 그 뭐고 고향은 서울인데 부산에서 어렸을 적에 좀 살았습니다 어? 쌍배랑 접점이 있네요 쌍배님은 쌍배님은 부산이죠 달라요 사투리가 달라 아 이거 접점이 없지는 않네요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설마 매직빵님도 이쪽 이렇게 라인 타시는 건 아니죠? 어떤 라인 말하시는 거죠? 우 우결박 우결박 예 결혼했어 저 아저씨 어? 그게 뭐야? 저 아저씨 결혼했다고 아니 오빠가 결혼하셨잖아요 나는 왜 웃겨 나는 아니지 쌍배랑 쌍배랑 당신이랑 둘이야 그냥 뭔 소리 뭔 우결이야 아니 침착맨님 그게 아닌데요 네? 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매직빵님이 우결한다는게 아니고 예 악질 우결충이 아니냐 아 우결충 아니냐고 아 우결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거는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어요 악질입니다 그냥 악질이에요 예 그냥 모든 분야의 악질이에요 아 그 말씀이신가요? 백 회장님? 어? 예 어 네 아 저도 침착맨처럼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우결하려고 이렇게 엮어가는 그런 악질 라인을 타시는 건 아니죠? 라고 여쭤보신 건가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그 라인을 이미 타고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아니 저분은 침착맨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때 저분은 아 뭐 이상이에요 그 뭐지? 형님 염도가 자꾸 제 방송에 옵니다 무릎 두들기면서 주펄님 머리 두들기지 말라고 하는거 계속 옵니다 알면서 저러신다니까 알면서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악질 우결충이 아니고 악질 호사가야 호사가가 더 넓은 범위거든요 모든걸 다 아우르는 아 그런 얘기 그래도 민찬이가 목탁채로 제 무릎 두드리는 장면은 그 제가 잘라냈습니다 그래도 목탁채로 두드리는 장면도 있었어요 조우미님 지독해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스트리머들이 선도해야되는데 저는 진짜 오늘도 잠을 못 이룰거 같아요 네? 뭐라고요? 제가 여기 통화와 대화에 들어온지 30분도 안됐지만 주펄님의 마음을 한 50%는 이해가 저 아저씨가 제일 이상해요 네 주펄님은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면 그 침착맨님이랑 둘이만 좀 주로 활동하셔가지고 네 이제 이 배돌아지 준혜원이 되시면서 뭔가 담금질이 필요해요 김기열이나 저 이런 악질들한테 담금질을 당했을 때까지도 저런 평온함이 유지되는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자기 방어예요 저는 이미 중압금이에요 불 자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계속 단단해지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자 봐보세요 매직빵님 그냥 이상한 사람이죠 뭐가 있네요 근데 주호민 작가님은 불쾌한 사람이에요 뭘 해야 하는거야 와 불쾌하대 불쾌한 불쾌한 사람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주호민님 맨날 팀창배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저 양말 아저씨 양말 언제 벗겨질지 궁금하다 내가 언젠간 벗겨질텐데 라고 하셨는데 일생 수건이에요 수건 사업 벗겨기신가요 그 양말 기열이랑 저랑 합심하면 3개월이면 벗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아니 다 벗겨져 있는데 뭘 벗겨져 있는데 아 이미 벗겨져 있는데 이 정도인가요? 그렇다면 천사인데 너무 천사를 본 적이 없어서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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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 주변에 기열이 조롱에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찢어발겨 양말 찢어발겨지는데 기열이가 쑥스러움이 많아서 그렇지 좀 친해지면 네 난리 나거든요 아니 아니 제가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서 나중에 뭐 기열이 형도 해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 서두르지 마시고 긴 싸움으로 보고 하셔야 돼요 한 천장 중에 한 50장은 벗겼어요 제가 안 싸우면 안 돼요? 예? 긴 싸움이라뇨 왜 싸워야 되는데요? 맞아 안 싸우면 안 돼요? 진짜 일단 주호미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에 한 70%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즐겨요 화가 안 났다고 하는데 항상 화가 났다고 하고 항상 모르는 척을 해요 그걸 다 뜯어발 찢어발겨야 됩니다 다 찾아내야 돼요 본질을 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저분이 연기를 왜 잘하냐면 약간 찌라시 같은 존재다 찌라시? 왜 찌라시야? 아 죄송합니다 항상 연기를 하고 살기 때문에 연기를 잘해요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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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후군 실제로 돌고래 감독님이 극찬을 해요 연기할 때마다 진짜 대단하다고 연기가 어떻게 저기서 몰입을 해서 저렇게 연기를 하지? 아 근데 제 창 내는 거는 다들 몇 번 보셨나요? 자랑하듯이 말해 네 지금 지금 한번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뭐 아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쓰리랑 부부처럼 명창이네요 상빈씨가 있어야지 이게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아 그건 맞아요 이게 혼자서 해봤자 이게 원래 창이라는 게 그 고수가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옆에서 얼쑤 이런 사람이 있어야 고수가 있어야 돼 고수가 그렇죠 그래서 창이 된 거거든요 그게 쓰리랑 부부예요 그게 쓰리랑 부부고 그게 쓰리랑 부부입니다 고장 남명이다 이게 아 헐 얼쑤 이게 쓰리랑 부부 근데 얼쑤 저는 그거 모릅니다 얼쑤 이게 부스리랑 부부입니다 붓도 갖다 놓으셨고 암튼 저는 그거 모릅니다 네 서른 살이시면 몇 년생이신가요? 실례지만 아 91년생입니다 아 91년생이 서른 살이에요? 저하고 딱 10년 차이군요 저 아 저 직박이 형님 있죠? 그 덴티스트 네 70년으로 시작합니다 덴티스트 음 잠깐만요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말고 나무위게 검색하시는 거 매직박 치과 박정희 대통령 때 태어났어요 정권 아니에요 나비 치과 이거 맞나요? 파란만장한 사람을 사십니다 시청자님 디스코드 소리가 좀 작은데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실 수 있어요? 어? 뭐야? 잠깐만 나 디스코드 이거 안 하고 했는데 어떻게 들리신 거예요? 아니 되게 작게 들렸는데 저 200으로 해놨어요 특재력으로 좀 들렸어요 계속 그 그냥 배려받고 계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백설영님이 착해서 안 한 거예요 근데 나는 열 받아서 한 거고 와아 이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게 저는 너무 짜증이 납니다 나는 침착맨 볼륨만 200%로 세팅하고 저도 200이었는데도 잘 안 들려서 말씀드린 건데 그냥 배려했어 저 저도요 저도요 아 이거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침착맨님도 이런 배려 속에 크다보면 언젠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대처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말씀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김기열 씨가 입장하셨습니다 많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주호민 작가님의 가짜 배려 진짜 배려라면은 끝까지 배려를 해줬을 텐데 그렇죠? 가짜 배려 가짜 주호민 가짜 주호민 김기열 씨 여기 인사하세요 백설영 님이라고 네 서른 살이시고 굉장히 아름다우신 롤을 잘하시는 미모의 네 소개팅할 용이 있습니까? 아 전 시공인이면 좀 그런데 저기라서 아 롤은 또 배척하나요? 시공인 출신 배척하는 게 아니고 롤을 제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백설영 님도 널 배척한다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 뭐 아무튼 안녕 안녕 네 철면수십님 이상형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철면수십님 이상형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요? 근데 김기열 씨랑 좀 다른 느낌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건데 알긴 아세요? 저 기열킹 님 아세요? 아유 당연하죠 저 그 엠티방송 계속 봤는데 아 그래요? 개콘 황금기를 이끄셨던 특채 출신 개그맨 있습니다 아 저기요 굳이 아니 잠깐만 아니 왜 자꾸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아니 좋은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좋은 거래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길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못해 아니 설명 안해주세요 뭘 설명을 해요 특채 맞자고 아니 좋은 거예요 그런 특채가 아니에요 나는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라니까 왜 특채가 좋은 거예요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제가 살아생전부터 TV에서 뵀던 분인데 당연히 알죠 네 아 맞습니다 개콘 보셨나요? 예 그럼요 2005년에 데뷔하셨어요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백설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열이 형님한테 그 개콘 하시듯이 그 유튜브 용어로 꽁트 하면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기 싫대요 그거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거는 그 침창맨님이 침펄 토론 안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아 아 네 원래 자기가 많이 하던 거를 하면 싫어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이유가 귀찮아서였어요? 네 귀찮아서 안 한 건데 저도요 하하하하 웹툰 안 그리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 오빠 방송 켜서 웹툰 그리라고 하면 좋아요? 아니요 가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도 특채 이게 아깝잖아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개그맨을 말하려는 게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개그맨은 개그맨인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아니 이러면 오해가 더 쌓여가는데 저는 이제 공채로 그 막내 때부터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 편입이 된 거예요 시험만 안 봤을 뿐이지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다 아시면서 그렇게 또 그러니까 공채 같은 개그맨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아니 하하하하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저 할 만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 아니 알 권리가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아니 알 권리가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 다 궁금해 아니 그게 아니고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걸 알게 된다니 근데 작년 작년 그 6월달에 그 제가 침척에 방금 나왔는데 그때도 굳이 얘기해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예 굳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아 근데 저는 그 특채 공채 시스템을 알잖아요 김기열 씨 제 폭소클럽 해갖고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가 네 시험을 안 보고 개그맨이 그 되신 건 맞잖아요 아 그만하시죠 예 당사자가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오디션을 안 보고 한 거 맞죠? 아니 그런데 그건 그런데 예 종수 언제 오냐 얘 종수 데려와 왜 안 오는 거야 아니 사기 좀 바꿔 이거 아 여기 파티가 수심오빠 없으면은 여러분 종수방 가서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제가 위기라고 좀 불러주세요 이지망이 기열이 형이에요 참고로 이지망이 종수가 1지망이고 이지망이 기열이 형이 가시기 전에 빨리 오늘 확정 짓고 가시죠 예 월요일 일정을 지어요 오늘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전장 대회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집에 안 간 거예요 근데 왜 그 수심오빠가 여기 파티에서 왜 샌드백이에요? 샌드백 아니에요 누가 그래 아니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는 굉장히 존중해주고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럼요 제가 말한 1지망 2지망은 구심점을 말한 거예요 구심점 구심점 모임의 구심점 음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제가 그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욕바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얼마 전에 이 하스스톤 전장 대회를 하면서 철면수시 님이 꼴찌를 했어요 원래 제일 잘해야 될 분이 아 그때 타겟이 바뀌었다는 거 아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때 꼴찌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저랑 붙어서 제가 꼴찌를 만들어버렸어요 맞아요 아 그때부터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3주 전부터 그렇죠 샌드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탱커 메인 탱커가 아 왔다 야 너 왜 이렇게 웃겼어 아 아 종수씨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11시가 방금 왔는데 아 형 맞고 있었어요 저를 찾는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지금 탱커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 아니 우리 이럴수록 종수씨한테 잘해줘야 돼요 당연하지 왜왜왜 종수씨에게 소중함을 다 알았죠 저 지금 도박 중이거든요 도박? 왜왜왜왜 저를 도박? 아니 근데 철수님 혹시 그거 제가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그거 아셨어요 뭘요? 저 오늘 들었는데 네 백설양님이 철면수십님을 이상형으로 찍은 적이 있대요 와우와우 아 그거 영도로 몇 번 봤어요 근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랬을 때 음 역시 그렇구나 뭘 역시 그렇구나에요? 나가는 사람 나는 인기가 많아 이런 느낌인가요? 희재씨 오랜만이에요 우승 축하하세요 아 예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희재님 기분 안좋겠네 이거 왜 안좋아요 왜 안좋아요 너랑 좋겠냐 그걸 조롱하네 아 원래 어딘가에서 조롱을 받으면 어딘가에 풀어야되요 백설양님한테 푸는거에요 지금? 푸는다기 보다는 그냥 반가우니까 장난치는거죠 아 두 분이 원래 이제 친하고 하시구나 저는 잘 모르는 사이시죠 예 아 예전부터 별로 안치네요 아 그치 너무 또 친하면은 좋아하기 또 부끄러울 수 있지 아 아 아 아 말도 안 돼 아 아니 뭐 그냥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해요 근데 침착맨 또 마이크 꺼놓고 침착맨 또 마이크 꺼놓고 도웨어러 갔어요 네 아 저 더우니까 가뿌시래 counterparts 저희 또 81년생들은 약간 낯가림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듣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저 지금 지금 주사이 굴리는 중이라 이게 안 끝났는데 사람들이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거요 야추 야추 아 홍민 형님도 계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형님 아 오늘 같이 하시나요 주호미 작가 님 아니요 저는 구경하려구요 아 다음에 만약에 다시 하면 되나요 저는 저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엔 단군이도 한대요 네 그러니까 6명이니까 2명 더 하면은 네 서버 빌려서 또 얘기하려고 하죠 서버 빌려서 하는 거 또 얘기하려고 하죠 기어리 형 왜 자꾸 뭐라 그래요 아니 8명 서버묻에 또 나오려고 하죠 아니 그게 아니라 서버를 자기가 살 수는 없으니까 어디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게 8명에 하면 좋잖아요 미리 얘기 좀 하세요 아 얘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8명만 만들어오면 해준다고 만들고 날짜를 잡기를 했었잖아요 2명만 더 있으면 되네 맞아요 2명만 더 있으면 돼요 핫스톤 얘기하시는 건가요? 백설영님 혹시 하실래요? 전장 하실래요? 어 저 전장은 한번도 안해봤어요 근데 옛날에 핫스톤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냥 하셔도 그냥 바로 기어리나 철수는 이겨요 근데 저 옛날에 핫스톤 기억나는게 조광현 이겼었어요 아 조광현 잘했네 와 막강하네 조광현은 잘하지 백설영님이랑 제가 한 분 섭외한 승호아빠님 계세요 아 네 공량이 갑복이 우리 안한다고 하면은 승호아빠님 제가 샌드박스 본사에서 만나가지고 여쭤봐서 하시기로 하셨었거든요 아 하기로 하셨어요? 어 그 원래 우리가 한 명씩 추가로 1 플러스 1으로 데려오자 이런 얘기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승호아빠님한테 어 제가 승호아빠님 추천드려서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다고 했죠 저 안그래도 내일 승호아빠님 뵈러 가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승호아빠님 제가 어저께 우연치 않게 전장에서 만났어요 전장이셨어요? 네 만났는데 제가 이겨줬어요 그러면 승호아빠님한테 가입비 말씀드릴까요? 가입비 얼마로 말씀드리면 되죠? 저희 뭐 내 똥이 남견만 전장 대회 나가는거 가입비가 있어요? 이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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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주호민 작가님도 다 내고 들어오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단정이랑 아니 그 주호민님이랑 호민 형님이랑 뭐 영태형이랑 뭐 이렇게 몇 분 이번에 새로 가집에 기어리 형이랑 계시잖아요 네 일단 소고기 한 번씩 어차피 먹어야 되잖아요 네 한 번씩 먹어야 되니까 저희가 약 대략 얼마입니까? 저 비건할려구요 이제 비건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형 비건하면 안돼요 그 때 다른 데 제가 옛날에 소고기집은 못가고 돼지고기집에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히오스 끝나고 그쵸 그쵸 그 때 55만원인가 나왔어요 아 저 형은 비싼거만 먹어 비싼은 돼지도기집이었어요 삼겹살집 갔는데 뭘 비싸 아 비싼 삼겹살이었어요 그거 근데 거기 저기 병원 근처에 있는거지 아 거길 갔거든 사십 사십사만원인가 나왔는데 몇 분이 가세요? 몇 분이 가서 좀 많이 갔어요 한 열 명 열 한 명? 아니 그러면 그 정도면 산방이죠 맞아 그리고 직박이 형이 지금 냉면 얘기하시는데 냉면도 저 형이 제일 먼저 먹자 그랬어 난 냉면 먹을래 아니 거기 근데 그러면 좀 싸게 나온거에요 왜냐면 저 신정민씨랑 그때 직박이 형이랑 셋이 갔는데 네 6만원인가 나왔어요 거기 맞아요 그 이런거 있으면 직박이 형이 다 내니까 꼭 이런거 있으면 직박이 형 부르세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꼭 부를게요 아니 소고기 그거는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한번씩은 사야죠 아 그쵸 저희 3소고기 남았어요 소고기 황칸 그러니까 직박이 형은 혹시 주우민 작가님 그거를 바베큐 파티로 대체하려고 하시는건 아니죠? 아이 그것도 아니죠 형님 어떻게 아니아니아니아니 그 바베큐는 그냥 하는거죠 수급되는 양이 적어요 아 아 판이 작아서 아 그럴 수 있지 제가 그 주우민 작가님이 만든거 먹어봤거든요 예 맛있나요? 미쳤습니다 진짜 셰프님이 만든거 같았어요 아 야 원스파이크에요 예 저 갈래요 그러면 그 이거 드럼통 같은거 있잖아요 굽는 그거 예예 그거를 큰걸로 준비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거 한번 하려구요? 아니 매주 하시지 않나요? 파티를 그러면은 저희가 자주 갈게요 한번 하면 좀 아쉬우니까 한달에 한번씩 갈 수 있죠 주우민 작가님은 하는것도 없는데 그거라도 하세요 구매하실때 돈을 다 모으시는건 어떤가요? 돈 거둬가지고 그건 좀 어때요? 직박이 형이 있는데 저희가 돈을 모을 이유가 없어요 그 바베큐 판때기를 사는데 돈을 모아준다고요? 예 아니 그거 우리 MT때 그 공금 도네이션 200만원 쌓였어요 그거 그거 쓰세요 어어 그거 주우민님 다 드리고 우리 200만원어치 놀러가서 거기서 놉시다 그거 다 드리고 500만원어치 쓰죠 거기서 가능은 해 가능은 한데 네 근데 그러면 제 얼굴을 못봐요 저는 계속 마스크만 쓰고 계속 고개만 굽고 숯 갈고 그냥 숯 아저씨 되는거에요 아 그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그거 옥냥이 데려가면 옥냥이가 합니다 침착맨님이랑 계셔서 주우민 작가님이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침착맨님이랑 저랑 있죠? 제가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제가 제가 셔틀하겠습니다 슛 셔틀 그리고 누가 해도 침착맨님 상대되는 사람이 하는거라 준비물 있어요 준비물 각자 그 철물점에서 해머 하나씩 사오세요 왜요? 별채가 있는데 그 뿌시개 그 뭐예요? 저게 집인데요? 네 대개 별채가 하나 또 있어요 창고같은 별채가 거기서 먹을건데 거기서 뿌시개 다 하나씩 갖고 오세요 이번에 리모델링까지 그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인테리어 해가지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돈 좀 드렸거든요 그 그 뿌시는 맛 알겁니다 아 뿌시는 맛 대리석 깨는 맛 여기 안산 아니에요 용인이에요 4분 남았네요 리그 네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들어가보겠습니다 그 백설량님 어딜까 네? 그냥 하실까요? 어? 어? 지금요? 아니요 아니요 다음 리그 아니 불러만 주시면 예 당연히 하죠 그 벌칙도 있고 막 그래요 진짜요? 네 진 사람은 대가리 깹니다 진짜로요? 예 망치로? 예 피나게 그리고 백설량님 축하드립니다 그 백설량님도 모르는 사이에 네 배도라지 배도라지 주변인으로 승급되셨습니다 각종 각종 모임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실 텐데 아 그래요? 많은 참석 어 일명 배주변 배주변 주변인 다들 주변인에서 시작 네 조우민 작가님도 주변인에서 시작하셨어요 네 요새 직방 형님 몸짓 불리기에 약간 흥이 나신 것 같아요 몸짓불리기가 더 불리면 안 돼요 네 너도 너도 부러 그만 불리세요 우리 회원분들 불리는 거 금지해요 아 배변인이 뭐예요 여러분 아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배변인이라니 심하시네 배도라지 배변인 종수한테 배변이라고 하지 마세요 쟤는 볶음밥 먹을 때만 배변인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배돌아지 주변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심창배님 준혜원 주제에 정혜원한테 그러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정혜원한테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컨텐츠 할 때 이제 뭐지 예를 들면 롤 레전 5대5를 한다는데 전원 참석이 어려울 수 있잖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모실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환영이 그런 의미의 주변인을 말씀드린 것이지 예 그담을 드리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그냥 뭐 이든 없든 그냥 저기 종이 쪼가리 같은 그 뭐 저번 주에 산 로또 뭐 까먹었다가 뭐 주머니 어 이거 있었네 뭐 그런 존재 예 뭐 그렇게 되면은 백서량님이 약간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본인 의사도 물어봐야죠 아 저는 좋아요 아 좋으시구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페어 타이어 그 이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했잖아 아니 본인이 긁은 복권이라며 예 오빠는 저랑 재난지원금이에요 네 오빠는 저랑 달라요 다른 분이랑 달라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좀 그러네요 아이 근데 침창민님 그 저쪽 팀에서 약간 좀 천대받고 계시네요 누구요? 침창민님이요 저 저 제넌지원금에서 천대받는다고요? 네 그 전 회장님이 전 팀장님이 천대받는데 하하하하 전 팀장님이 누구야? 제넌님이요 하하하 제넌님이요? 예 그 역할 담당하고 계세요 천대받는 거 아 그래요? 예 에이 네 흐어에 헤헤헤헤헤헤허 하하하하 이건 11시입니다 네 다들 재밌게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예 헸프 하하하하 잘 네 왜 이래 부끄럽게 이런거 되게 오랜만이야 안녕 와 수인타다 아, 스윗하죠. 스윗남. 야, 이제 대회에.. 아,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대회가 시작됐어요. 잠시만요. 저 호빈 형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형님, 대회는 참가 안 하시는데 참가나 싶던 이유가 혹시 누군가를 조롱하는 데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아, 혹시나. 저 아직 작업실에서 이 가고 있는데 아, 그렇죠? 그냥 보면서 하겠다, 이거죠. 뭘 조롱을 합니까, 제가. 아, 알겠습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혹시 해가지고. 일단 디스코드는 와주세요. 끝나고. 인성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전 살면서 저렇게 그 포커페이스에 그 남의 어떤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어, 묵묵하게 그냥 웃어 넘기시는 인격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를 누가 하나요? 주변에 하는 분이 있나요? 그게 넌가요? 저는... 본인의... 예. 어떻게 알았지? 누가 봐도 너죠. 역시 특채는 눈썰미가 달라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 좋은 거랑 왜 해. 아니, 난 좋은 뜻인데 왜 이거를 당사자가 왜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니요, 저기요. 작가님. 작가님 왜 그러신? 나도 오늘 특순대국 먹고 왔거든. 저도 특곰탕 먹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 어제 새벽에 저기 특곰탕 먹고 왔는데 일단은... 끝나면 특살비탕. 형이 그냥 특을 좋아했네. 특을... 특채질이네. 특을 아시죠? 아니, 이제 특은 또 눈치를 좀 보는 건 있어요. 눈치를 잘 보는 건 맞아요. 그래서... 어, 그런 건 있죠. 눈치로... 특등해? 네? 다 이기고 특등해? 아, 특등이라뇨. 기열이 형은 4등에도 특등이라고 합시다. 아, 오케이. 기열이 형은 그럼 몇 등에도 특등. 특채로 1등 해드리는 거 어때요? 이번에. 무조건 특채로 1등. 어, 찬성합니다. 특채 1등. 아, 이거 타겟을 바꿔야 되는데. 큰일 났네, 진짜. 전환이 쉽지 않아. 계기가 있어야 돼. 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특채로 넘어갔어, 지금. 아, 김기특 형님. 자, 김기특. 종수. 너 형님들한테 예의 없어. 여기는 나이 문화야. 한국은. 알았어, 알았어. 아니, 나는. 선 지켜. 나이는 나보다 많으시지만, 준혜원이시니까. 특채로 정의원 되기 전까지는. 아, 정의원이니까 이해합니다. 기엄이 형인데, 특채로 정의원 시켜드릴까? 아니. 정의원 아니에요? 아, 그 정도 해. 아, 그 정도 해. 책을 그렇게 좋아하니 형님들. 아, 정수 딜탱이었어. 아, 정수 딜탱이었어, 이거. 저도 많이 모아놨죠. 아, 자리가 한 자리 비긴 해요. 정의원 자리가. 아, 그건 말해. 정의원 5인 고드엔드인데. 고드엔드 자리가 하나 비었어. 아니, 이러면 지금 오해. 난, 왜냐면. 이게 사실 인식이 좀 저기여가지고. 아, 그런 건 아닌데. 아, 난 인식이 갈리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뭐. 중요한지도 몰랐어. 갈린다고요? 아니, 근데 이게 편입이 돼요. 기준으로 편입이 되는데. 중간에 되면 좀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막내 첫날부터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박이네요. 젊어지지. 아, 그래요? 근데 왜. 저하고 얘기할 때는 왜. 집합 같은 거 안 갔다고 하셨어요. 아니, 가. 가요. 다 갑니다. 다 가요. 꼬박꼬박 다 가요. 누가 부르면 가나. 아, 그거. 그, 그거. 그, 그거. 열외한 거 그런 거는. 특채나 열외한 거 이런 거. 아니, 저 열외을 안 했어요. 그만하시죠. 대회가 먼저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먼저 해야 될 거부터 합시다. 가시죠. 하시죠. 자, 그러면은. 대진표 추첨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럼 대진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박이 형님 그 스쿼드 모드를 좀. 스쿼드 모드. 스쿼드 모드. 아, 스쿼드 모드. 네,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에서 지금 딱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차인데 아직 우승 못 하신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아. 아, 이거 좀 분발 하셔야 돼요. 저예요. 저도요. 기특이 형이랑 병건이. 야, 그러니까 나만 꼴찌네. 한 분은 특채로 1등 할 수 있으니까. 그치.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아니에요. 편법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차의 마지막 회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기신 분들. 특채로 정혜원 울려니까요. 아니요. 특 얘기를 자꾸. 특별히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차라리. 네, 알았어요. 제가 나머지 정혜원분들께 양해를 구해 볼게요. 초대 보냈습니다. 스쿼드 스트리밍. 네. 받아주세요. 아이고. 철수 기특해. 그런 생각도 다. 한 명만 초대해주세요. 왔습니다. 초대요? 저게 눌렀어요. 초대. 초대. 수라. 다시 해드릴게요. 어느 분 방송을 보는 게 가장 시청이 좋은 거죠? 스쿼드 모드로 보면 다 돌아가면서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특별한 경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안 왔는데 다시. 왜 이러지. 특별한 시스템. 준비되신 말씀해주세요. 차라리 돌릴게요. 어, 저거 안 왔어요. 한 번. 어떻게 하는 게 안 오는 거죠. 난 그 초대를 받아본 적도 없어. 그냥 초대를 계속. 난 그 방에 없으니까. 초대를 한 번만 더 해주실래요? 근데 스쿼드를 어떻게 봐요? 스쿼드는 이제. 초대 취소했다가 다시 할게요. 그 매직방님이 켜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아직 안 켜져서. 기어리 때문에. 아, 네. 다시 보냈어요. 어? 왜 안 오지? 아, 하만 좀 특별하네요. 어. 특별하게 너만. 특채가 안 가는 거 아니야? 왜 안 가지? 그만하시죠. 예. 아, 본인이 불편하신데. 아니, 꼭 다른 거잖아. 예. 침착맨이. 예? 그만하라고 하는 건 나중에 네가 더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아껴놓으려고. 아, 지금 연락 끝내요. 나중에 뒤에 이렇게 하지 마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전 사는 이유가 없어요. 뭔지 사는 이유가 없어요. 나 오늘 이 대회 하는 이유가 없어져요. 오늘만 기다렸는데, 침착맨이. 단체반의 눈두브라이퍼 없이 먼저 계속. 먼저 잡았어요. 맞아요. 너무 과혹해요. 자, 그러면 기어리 형 스쿼드 모드 되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사다리 탑니다. 자, 자, 에이저 님. 저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에이저 입니다. 에이저. 아니, 해야 돼요. 에이저. 아, 김기열 형님! 에이저입니다. 풀어놨나요? 예? 집박이 형이요. 아아, 집박이요. 아니, 나 줄 수도 있어. 몸 좀 풀어놨죠, 낮에. 낮에? 아 이것도 이렇게 되면은 내가 제일 쉬워 진짜 얘네들 다 잘해놔라 아 나 오늘 컨디션 좋은데 딴 게임에서 다 써버려가지고 네! 기열이 형님 네 종수랑 하는게 더 편하시.. 아니.. 하지마 혹시라도 바꾸기 원하시면 왜냐면 종수가 종수가 그래도 난이도가 좀.. 그래도 단기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요 흠 자 특채 덤벼 가자 에이 자 그러면 두 분 자 시대니까요 우리는 안채에서 두 분은 특채에서 우리는 내려.. 우리는 여기 특채도 만들어놔야겠다 안채 말고 특채 하나 만들어주세요 특채 하나 만들어 야 이거 안채 이거 별로야 알겠습니다 지금 만들어놓겠습니다 지독하다 진짜 덤벼라 특채야 그만하세요 그만 형님 덤벼라 세상아를 좀 한 번 패러디 해봤습니다 어 근데 기열이 형님 말씀이 없으셔서 혹시 삐지신거 아니죠?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건 삐져도 삐져도 그거야 자 저는 준비됐습니다 집장면님 특채 만들어주시고 그때 시작하시죠 저 어떻게 여기 벌써 만들었네 여기에 특채를 왜 만들었어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그러면 제가 특채로 내려갈게요 기열이랑 제가 특채로 내려갈게요 네 어떻게 특이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고요 안채 사랑방 원장실 야 이게 이 맛이구나 뭐 4절에 5절 6절 10절까지 해도 재밌네 아 남 놀리는 맛이 이거구나 아 난 마음이 무거워 아 왜 음? 아니 이게 좀 이거는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다고? 그럼 너 이제 그만해 내가 할게 아니 왜 다들 왜 나만 해야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신청하겠습니다 네 아 시작해주시죠 저 그리고 잠깐만 까락시베 붙여야됩니다 앞에 어 붙였습니다 까락시베 네 제가 특채 저기 가서도 말하겠습니다 아 스쿼드모드 스쿼드모드도 재밌어요 이거 형냠덜 네 특... 아니 뭐지 아 까락시베 붙여야됩니다 앞에 네 네네네 붙이세요 앞에 제목에 갤럭시베 저 방지에 붙인 것 같은데 네 저 방지에 붙였어요 그 질게임 하십시오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아 이건 진짜 쉬웠어요 나도 모르게 그 기열형님이 저기 받아오신게 갤럭시베 그거래요 그 휴대폰이 아니고 어 그 그래픽카드가 있대요 우와 좋다 아 지포스 1060인데 아 난 해야되는데 아 근데 병건씨 네 갤럭스베가 아니라 갤럭시베 아닙니까 스펠링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바꿀께 근데 읽을 땐 갤럭시야 아 아 읽을 땐 갤럭시요? 예 저 왜 핫세스톤 소리가 안나죠? 응 그거 까지 제가 똥까지 다 닦아드려야되요? 기다려고요 저 나갔다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그 똥이라는 표현까지 죄송합니다 아 소리 한번 안났다고 지포한테 지금 아니 그 나한테 물어보길래 아니 죄송합니다 아 조심하게 오늘 또 자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예예예 말씀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예 전 대회 구경하면서 일하겠습니다 아 무슨 일을 하세요? 실게임하십쇼 예? 많아? 아 그거 아직 안그려졌구나 어 진짜 소리가 안나는데? 그 아 혹시 뭐 네 재부팅에 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저는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이게 가끔씩 컴퓨터가 오락가락하면서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부팅 한번 해보면 금방 됩니다 예예 기다리겠습니다 아 정혜원은 그럴 수 있어 아 정혜원은 그럴 수 있지 자격이 있어 그리고 준혜원은 무조건 정혜원이 하는 거를 전을 굽든 뭐라든 기다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 정확합니다 아 잘 아시네요 침창맨 님도 이제 그 설 준혜원 자리 좀 경험하시다가 경험 쌓고 다시 올라오셔야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개선을 다 해주세요 그렇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좀 많이 좀 참고해주세요 제 이런 행동들 예 예 근데 뭐 컴퓨터가 뭐 정부에서 준 단말기 쓰세요? 왜 이렇게 슬슬 시동 거시는 거예요? 이런 거 눈여겨보라는 얘기예요? 아니 궁금한 거 물어본 거였습니다 아 정부에서 준 단말기는 아니고요 제가 제 돈 내고 산 겁니다 예 그 옛날에 그 저 중학교 때 프리텔 단말기 저 썼었습니다 네 단말기 나눠줬어요 그 도서관에서 아 진짜요? 네 모르는구나 옛날에 컴퓨터 그 없으면은 그 빌려줬어요 아 컴퓨터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무슨 아 그걸 몰랐네 아 저한테 원하는 포지션은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눈치 없는 거 예 예 자를 수행하고 있어요 300% 수행하고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네 잠깐 시작 눈치 없는 거는 종수 씨만큼 소화를 못해요 어떤 회원도 그 죄송한데 예 왜 눈치를 봐야 하죠? 그니까 이게 바 이리 눈치 없는 멘트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왜 왜 내가 다른 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예 그니까 이런 건 재능의 영역이다 근데 침창민 님도 특별한 재능이 있잖아요 어떤 재능이 있죠? 남 놀리기 비판하기 그럴 때 가장 행복하기 방송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남을 놀릴 때 가장 행복한 그 미소 진짜 이거는 억울합니다 뭘 억울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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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을 위해서 남들이 말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총대 매고 말한 거예요 다 니가 말한 것도 웃기죠? 아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독한 선동꾼이에요 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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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앞으로 데려가요 네 그러면은 선을 막 넘게 되잖아요 네 자기는 한 발 뒤로 빠진 다음에 그 사람한테 자기가 데려와 놓고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선을 누가 봐도 너무 쉽게 만들어놓고 다 데려와 놓고 아 지금도 아까도 기열림한테 그랬죠 근데 넘은 사람 잘못이잖아요 아 그래요? 선 앞에 데려 놨다고 넘으면 넘은 사람 잘못 아닙니까? 그 절벽에 사람 갖다 놓고 떨어진 사람 잘못이라고 왜 굳이 그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조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너무 형님 포장을 잘해주셨는데요? 쟤는 그냥 놀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호민영을 완성시켜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조커와 다크나이트처럼 그렇게 포장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완성시킬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아니요 호민영은 이미 그 방법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 아 중독되어 버리셨구나 놀랍게도 저도 그래서 찾는 거예요 아 그레이 50가지 그림자처럼 그쵸 하하 하하 봤단 말이에요 저 그거 아 보셨어요? 네 저거 영화관에서 봤어요 여기 아 그래요? 네 힘드셨겠는데 네 중간에 좀 일찍 나왔어요 흑 흑 흑 흑 흑 아하 지금 몇 점이에요? 9200점입니다 오우 높으시네 오늘은 좀 연습을 했어요 그전에는 한판도 안하다가 그냥 했는데 오늘은 한 9시부터는 좀 했습니다 오오 승률이 좀 괜찮던가요? 오늘은 좀 운이 좋았는데 이제는 운이 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다행입니다 왜냐면 운을 다 썼기 때문에 아 음 자락서스 할까? 자락서스가 요즘에 좋던데 자락서스가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거 같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네 나 자락 좋던데 저는 오늘의 운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멀록이 없네? 멀록 없는 판은 진짜 악마가 깡패인데? 진짜로? 그럼 하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악마가 깡패야 아 잘못 눌렀다 아 아 아 뭘 눌렀어 유도라 별로인데? 아 유도라 별로죠 유도라 다 근데 나쁘진 않아 피니 로고합시다 아 자락 쌌으면 명인 사고 좋았는데 이씨 왜 이렇게 벌받는거야 표리부동하게 살면 이렇게 벌받아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다른 분들한텐 비밀이구요 자아 하아 조쿠터스크 켈타스 로라 이세라거 가져가셨네 네 이세라가 들어왔습니다 요즘에 이세라 어떻습니까? 좀 저 궁금한데 어 개인적으로 요새 메타에서 멀록과 용덱이 아주 높은 티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라가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단일 덱 구성하는 애들 중에서 패치스, 자락서스, 이세라 이런 것 중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플러글까지 플러글까지 그래요? 물어봐 놓고 건성으로 드는 느낌은 제 기분을 타신거죠? 아뇨아뇨 저는 그래요? 하고 아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후쿠터스크가 부동의 1등인가요? 아니면 라팜까지? 후쿠터스크가 그냥 1등입니다 1티어가 아니고 1등 1등 옛날에 그 그 띠리온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아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음 요거에 요거? 아니 요거에 요거가 좀 좋아하고 있나봐 이거 가져가고 싶진 않은데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이거 이거 아니면 요거 요건데 라팜이 없네요 라팜이 없네요 잠궈보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쓸 수 있으니까 뭐야 아 나 이거 봤으면 나도 없었는데 빌어먹어 빌어먹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날 청소해버리겠스 기분좋아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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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구조할 필요가 없었네 어차피 다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할건데 옘 병 병건아 병건아 유도란데 안 맞고 가네요 왜이렇게 세죠 유도란데 왜 맞아야돼요 죽네 약해요 초반에 아니 업을 안하고 가는데 업을 안하고 업을 안하고 하잖아 잘 모르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종수 전장 이기고 얘기할래? 너 몇점이니? 아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미쳤다 왜왜 잘나왔어? 어 못 나왔는데 어? 못 나왔는데 좋은거 황금이 좋은게 나온거야? 발견이 좋은게 나온거야? 황금이 좋은게 나온거야? 황금도 좋고 발견도 좋고 아 그래? 왜? 싫어? 내가 잘되는게 싫어? 너랑 나랑 적인데 너랑 나랑 적인데 야 종수도 어쩔 수 없구나 뭘 어쩔 수 없어 옹졸하구나 뭐라고 얘기나 해봐 들어보고 결정하게 옹졸해 어쩜 이래? 어떻게 이래? 진짜 저쪽 아니 너 아니면 너 만나지 말자 우리 만나지 맙시다 한동안 연락하지마 연락하지마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 이겨율일까? 아니면 뭐 유명히? 1등 재준이 없지? 어 저쪽 센데? 후크 더스크? 미쳤는데? 그니까 아니면 그건가? 토큰 상승해가지고 뭐 황금웨어가? 황금웨어가 어 니? 그건 아니야 야 너무 잘 싸웠다 너무 예쁘게 싸웠다 후크 더스크도 발라버렸어 아 후크 더스크를 발라버렸어? 나 지금 후크 더스크 만났는데? 아 내가 여기서 젖어지면 어떡하지? 후크 더스크가 굉장히 세 참고로 마이애브 쉐드스 아 넘어갈까 그냥? 나 이거 센데? 마이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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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후크 이길 수 되냐고요? 얘가 황카를 하나 만들어서 못 이길 것 같은데 마이애브 그래도 뭐 마이애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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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니까 5댄정도 맞겠다 마저다 마이애브 후크 더스크가 굉장히 세인데 니가 후크 더스크를 이겼다는 건 넌 더 세단 얘기네? 지금 타이밍에 세 지금 타이밍에 지금 타이밍에 세다 몽이 3마르니까 이겨영이 나왔네 그지? 캬 황금으로 이겨영 뽑고 그 다음에 사성에서 뭐 칼도영이나 아니면은 에오광 이런 시리즈 뽑았나 보네? 예리해 예리해 확실히 예리해 맨사는 달라 근데 맞췄는데 왜 기분이 나쁜거지? 맨사라고 해도 뭐라그래 아니 아니 아 니가 좋은게 나오니까 아 아 아 와 저거 잡았어 우와 아 아깝다 얘가 얘가 여기만 안 때렸으니까 무슨거 나왔는데 그죠? 이겼을 수도 있는데 쟀는데 비겼는데 여기 때렸습니다 쟀는데 비겼네 아 왜 널 만난 애가 이 애는 이거랑 너무 좋은데? 이거를 바꿔놓는게 좋나? 이거 한번 해놓는게 좋나? 이거 한번 해놓는게 좋나? 이거 한번 해놓는게 좋나? 어떤 새 많이 세요? 나 좀 약간 마음에 준비해야되요? 네 저는 지금 말이 안돼요 아 그정도에요? 아 별로 안센데 예? 저는 유도란데 황금 에오가를 찾았어요 황금 에오가를 찾았다고요? 예 어떻게 황금 에오가를 찾죠? 사성이니까 근데 내가 지낸? 아 이름이 황금 에오가구나 저거 어딨어 이겨용 이겨용이요? 얘가 있으면 이겨서 용기병 집행자 있으면 이기더라고 아 있으면 이기니까 이겨용이라고? 예 와 라임이 쩌시네 야 저거 너무 어 잡았다 그러네 근데 이걸 내가 왜 져야 되지? 내가 이길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지 어 뭐야 아니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데 내가 이걸 왜 져야 되는데? 어 진짜 개팔이네 제가 꼭 설명해드려야 돼요? 네 해보세요 개못하니까 되는거야 종수씨가 개못하니까 지는거야 왜 쎈다고 봐 쎈다고 봐 그럼 잘하든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 또 째도 되겠는데? 아 기다려요 진청배님 지금 근데 지금 안 째도 돼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걸 바꾸까? 아 아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로 바꾸까? 아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어떻게 못 싸우는데 나 억울하잖아 두 판 다 아 이기고 싶다 되게 이기고 싶다 근데 심창민님 예 내일 뭐 저거 하신다면서요? 실버 켜놔 예 켜놔 8시 9시쯤요? 몇 시까지 하시려구요? 어.. 한.. 모르겠어요 하다가 안되면 저 자야돼요 그럼 그게 현황인가요? 벌칙을 정해야죠 그 대신 안그러면 현황이 아니니까 아 그렇네 벌칙은 정하면 되잖아 뭐 하실건데 알아서 뭐할게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따윤님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다른 사람 놀릴 때 그렇게 신나면 자기 공격받는 게 까칠해요 아 웃길려고 그랬어요 제가 웃길려고 아 웃길라고? 제 안에 그 웃기고 싶은 DNA가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 너무 잘 써먹는다 이거 진짜 아 안죽었네 종순씨랑도 나중에 한번 둘이 같이 하는 거 좀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포더킹 같은 거? 어 좋죠? 포더킹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포더킹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포더킹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안그래도 오늘 낮에 옹냥이님과 잠깐 통화를 했거든요 네 요새 다른 분들이 어머머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하니마니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옹냥이가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괜찮을 것 같다고 봤는데 좀 어렵대요 옹냥이가 공부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랬어요 오호 오호 아 뭐야? 아 내가 너무 약한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침착맨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지는데 나는 너무 약하단 말이야? 그쵸 저 질 것 같은데 저 터질 것 같은데 그게 종순씨의 한계죠 지기만 해 와 아주 그냥 오늘 나한테 지기만 해 아 죄송합니다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내가 근데 스윙이 나쁘지 않아 계속 다 내가 이기는 형님 성 많이 나와 근데 이따구 싸워서 지면 두뇌 열받지 않는데 어떻게 딱 맞지 아 얘만 오래 살아남으면 오니까 어 잡았고요 근데 용은 뭐 붙일게 없잖아 용은 붙일게 없는데 용은 붙일게 없는데 어 왜 한 번을 안 지지 않는데 아 왜 또 널 만나냐 나는 아 왜 또 널 만나냐 나는 아 왜 또 널 만나냐 나는 네 따라갑니다 어 너네? 아유 괜히 올렸다 이번엔 확실히 딱 했어야 되는데 저 죽어요? 아니요 저 올려가지고 약해요 그니까 나는 넌 줄 알았으면 업 안하고 찾았죠 다음에 올렸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업했어요 아 나 올려서? 어 너도 육성이네요? 어 너 되게 세네? 안 세요 아 이거 내가 지겠다 아니요 이건 제가 졌어요 맞아요? 확실해요? 세 번 전에 어 우리 다 패고 당기네 지금 황카가 두 개잖아요 그럼 황금 에어가 지금 한 25분 정도 컸을 거 아니에요 아냐아냐 황금 황금 두 개 밖에 없어요 나중에 찾은 황금 어 이거 달 싸우면 아이 쟤 같은 거 왜요? 아 대포를 쳐 시작하자마자 속성하게 아 죄송합니다 아 주의해주세요 아 종수씨도 왜 내꺼 이거 쳐요 용기병 지평자 불안이 불안이 왜 황금이에요? 영능성 황금브라 찾은 거예요? 예 근데 용 용이라서 찾을 할 게 없어요 붙일 게 그럼 팔아요 빨리 팔게요 아니 황금브라 너무 잡았다 아 먼저 나오네 5인 베리호 출동? 종수씨가 좀 먼저 나온다 결과만 자 좋게 나온 거죠 와 되게 세다 이거 옆그레이드 했으면 내가 좀 더 패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버튼으로 죽으면 나 죽을 것 같다 맨날 지는게 아니라 침착면한테만 두 번 전 진짜 다 했고 있잖아요 하수이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너무 속상한데? 지필드가? 그래요? 이세라인데 용죽은 지금 마이에브리라고 이세라드가고 얘네가 지금 이번 턴에 칼렉을 뽑았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런걸 잠글 여유가 없어요 뭘 뽑아야 되냐면 이 몽지병 기평자랑 흠흠 야 얘 쎈데? 마이에브 개쎕니다 개쎄요? 안 터졌어 몽댁이라서 세게 맞겠다 얘가 이거 안때리면 조졌는데? 저 19대 맞았어요 마이에브가 쎄거 같긴 해 아마 종수씨 만날거에요 종수씨 정리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그랬으면 좋겠네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하수인은 언제든 필요하죠 이럴거면 난 랩업을 왜 한거냐? 참 아까 누구 만났지? 얘 만났나? 아까 누구 만났어요? 캣에서 만났어요? 저요? 상품 안났어요? 아니 아니 저요 내가 전 턴이 누구나 났을지 몰라서 총 상점인데 2,1,1,2,2이 뭐냐 이게 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번 턴이 끝난거야 누구 만나요? 저요? 마이에브겠죠? 뭐 물어볼 일이 없네 마이에브네 마이에브는 저보다 더 강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푸르크를 노립니다 저번에 어떤 죽음의 기사에게 음료를 대접했는데 아 글쎄 아 글쎄 아 글쎄 아 글쎄 어 100% 나왔어요 쎄 되니까 더 쎄졌을거야 쎄 손 나쁜 친구들 이치나 야 나 어떻게 얘 막 골라서 때리지? 아 아 내가 너무 말도 안되게 떴어요 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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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괜찮아요 지난 3회차에 제가 우승할때도 첫판 치고 두번째 세번째판 이기고 결승 2연승 했어요 다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종수씨가 마음이 편해진다면 쎄 난 된줄 알았네 황금브란 나오면 1등 할 수 있거든 너무 늦었잖아 어 근데 이게 왜 안사요? 뭐요? 저거 혹은 서들손거든요 그거는 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 맘 아닐까요? 아니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도 물어볼 수 있는거 아니에요? 하 맞아요 어 왜냐하면 이게 첨보도 씌워주기 때문에 네 어 이거 비슷할거 같은데 상대는 아까 아니에요 상대가 훨씬 세요 근데 침착맨님은 나디나가 있잖아 아니요 아 황금브라 팔거면 안아주지 그랬어요 제가 또 대답을 해드려야되나요? 제 마음이에요 어 어? 나디나가 아직도 없구나 나디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때려서 효율 극대화 극대화 이번에 끝났다 끝났어 1등으로 끝났다 퀵 퀵 퀵 퀵 퀵 퀵 플렉스 아까는 나디나가 안 터졌는데 이제 터져가지고 아유 아유 퀵 퀵 퀵 퀵 퀵 아 종수씨도 잘했는데 이번에 제가 너무 잘 풀려서 원래 3등이면 이겨야되거든요 퀵 퀵 퀵 퀵 퀵 퀵 퀵 퀵 아 죄송합니다 예 걸어주세요 제가 아까 걸었으니까 네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하낳 아나참 하핰 하핰 절대 꼭 그거 같네요 영화에서 하핰 하핰 아나참 아아야나 게임 어.. 임창정식 연기 이거 뭐가 좋아? 진짜 일리다냐 이거? 앵뮤 나오면? 철름에서 자켓 벗음 멀록 벤이면 야수가 깡패 아니야? 일리단 좋아? 확실히? 근데 앵무가 나와야잖아 오 시작했네? 또끼야? 요즘에 또끼가 좋아요? 일리단이 좋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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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또끼가 좋아요? 일리단? 야수 있으면 일리단 토끼 아니면 일반적으로 토끼 아.. 야수 있어서 일리단이 있어 왜냐면 골드린이 되니까 지금 뭘로 뺏느냐? 에 네 도라 도라 유 도라 야 노래 부르기 있어요? 예 저도 합니다 예 좋다 노래를 서로 부르면 유 도라는 토큰이 나오면 팔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정적으로 싸울 수가 있어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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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이애브잖아 개사기 아 뭐 마이애브가 개사기 별로 안좋아 개사기야 이거 진짜 아니에요 1티어로 봅니다 진짜 마이애브 저는 마이애브가 후크 터스 그 아래 유 도라 위로 그니까 사기지 아니에요 아 얘 업 안 할 것 같은데 얘 기계 업하나 기계면은 뭐 지진 않잖아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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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 도라가 이게 뽕 맛이 있구나 유 도라 후크 터스 그 도라 라팜 이게 초반에 안정적으로 안 맞고 시작할 수 있는데 업 안 하면서 김을 챙겨주면서 가는거는 기본 빵 무조건 1티어예요 근데 왜 왜 일리단과 토큐를 고민한거에요? 뭐가 또 있었나? 따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더랬죠 k랑 이거야 이거야 히힛 얼릴까? 얼릴 필요까진 없겠죠? 이거 꽝 하나는 제거해주는 역할인데 다음 톤에 두개 사고 이거 내면 그때부터 써야지 지금의 톤은 제가 맞게 여기서 뭐 사도 이거 사려고 했는데 한 대 맞게 그냥 먼저 때리는 게 좋아 연병 못하게 이것도 너무 좋아 밀리피센트 1티어죠? 조수씨 밀리피센트 1티어죠? 아니요 수박용으론 괜찮아요 1티어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참나 참나 저 터졌어요? 아니요 그러신가보네 기분이 상당히 나쁘신가봐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이걸로 갈까? 뭘로 갈까? 이건 일단 사야돼 오늘 다짐 그것도 일곱이네 다시 돌아올게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 아 핵 총 굳이 신념처럼 줘야 돼 아 연병 지랄하네 그냥 내가 봐줬다 제가 봐줬습니다 도발 하나 가지고 열받게 하네 이거 레벅하고 안 돼 띠기딥띠기딥띠기딥띠기딥 시중 나셨네요 이걸로 먼저 뚫어 놓고 얘가 나가서 어? 돌아가면서 맞고 댕기네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마이 에브 쉐도우 쏘 마이 에브 쉐도우 쏘쏘 대포 메타에서 아 이게 1,2단이 이래서 좋구나 대포 메타에서 먼저 때려서 부셔버리니까 그쵸 그쵸 아 이게 왜 좋은지 이제 알았어요 나 굳이 이게 앵무 원탑인가 아 그냥 원툴인가 했는데 굳이 이거 할 필요 있나? 근데 이것도 좋아? 지금 2턴이라 이정도면 진짜 깨끗해지거든요 다음 토내 랩업 다음 토내 랩업에도 똑같은 타일 친창맨님은 기계인데 아까 대포얘기 됐으니까 대포를 쓱가 쓰고 있나보네요 3..3코 아니야 앵무? 왜 안나와? 왜 안나와냐구요? 야수 가는 애들도 없는데 씨 빌어먹을 개같은 게임 아 죄송합니다 뉴돌아 지금 야수 3마리네요 얘가 있나보죠 얘가 앵무 9마리 들고있나보지 어? 뉴돌아 뉴돌아 미친거 찾았어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공정한 게임에 대해서 예? 어 진짜 미친걸 찾았어 미쳤다 와 압살룡 여반에 압살룡 쓰는거지 압살룡있나보죠 적어놔야지 압살룡 종수 압살룡 배치 배치 신경써야겠다 저 진짜 이번에 미친전골 발견했습니다 치앙맨 치앙맨 아 이게 뭐야 이거죠 이건데 동족은 버프 없단 말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아 이거 너만오면 곤데 이거 앵무 너만오면 곤데 이거 쓸 바엔 이거 쓸게 맞는거 이거 쓸 바엔 이거 쓸게 맞는거 그냥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이거는 이 차이는 아직까지 요걸로 갈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섞어가고 아 이거 줘야되는구나 중이 많이 하는거 보니까 라팜을 만나셨나봐요 예 젖같은 라팜 시원하게 두드려 패드했거든요 라팜 그러네 17듬 좋네 왜이렇게 세요 갑자기 왜 어마어마합니다 아싸 아싸 좋구나 황카를 줬네 종순씨 라팜한테 황카 줬어요 뭐 황카를 줬다고요 예 당기는 황카가 없는데요 아니 저쪽 두개 있는거에요 제가 붙여줘가지고 폭탄로봇 괜찮아요 그런거 준다고 라팜이 저를 이길 수 있으면 더 크게 힘든거에요 종순씨를 기가 막히게 피해다니네 세일까? 여부나네 아 이런게 되게 잘나온다 내가 갱일거 같은데 내가 갱일거 같은데 남들 못가게 남들 못가게 지금 약간 얘가 놀고 있고 지금 이거 그냥 날 먹으러 제가 버티고 있는거거든요 요거랑 날 먹으러? 아 요거랑 요거? 예 근데 아직까지는 버틸거에요 그렇습니다 침착맨님은 좀 맞추셨나봐요 야수가 다섯마리구 앵무새도 있을테고 늦을수도 있을테고 화강도 있을테고 여러가지 아 저 이번에 너무 약해요 담임생이신데 저 여기서 골드린 찾으면 업 안할게요 황카 맞춰요 한 카드있고 아 못찾아도 하지마요 한 카드있고 아 못찾아도 하지마요 집게내냅니까 욕을 왜 해요 집게내냅니까 정수슛 지금 너무 센데 별로 안쎄? 되게 안쎄요 아 유도라? 이거는 폐허 찾는게 나을거 같은데 이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다섯마리구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아이고 두번에 골드린 찾았어요? 아니요 조졌어요 아 아 어떻게 나오는데 사나인데 나는 피를 부는 사나이 아 최강태공 제발 아 최강태공이 이게 안나온다 와 어? 야 죽는거 아니야? 와 죽었나봐 죽었나봐 죽을뻔했다 죽을뻔했다 뭐지 그럼 얘 나 만날텐데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통통히 해냈군요 치이팔 아 얘도 얘한테 맞춰 죽었네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한참 돼 죽었잖아 이 어떻게 조졌다 버틸 수 있겠지? 아 종수 되게 센데 24대 맞았습니다 한 23 최강태공 너만 믿는다 오 하수인들이 치강태공 너만 믿는다 뭐야? 오 오 미친 버티겠다 이거 버티겠다 꼬라지가 버티겠다 누구만났어? 어? 유도라 유도라? 개개져 아 근데 꼬라지가 버티겠어 버티겠어요? 아 버티지 말지 버텼어 아 나 못 버텼는데 얘 때문에 계속 딜이 들어갔구나 살다가 얘 해가지고 8딜씩 들어갔던데 야 니 다들 맞았어 미친놈인 줄 알았어 그래서 얘 하나로 계속 패드 했던거야 침착맨네 지금 딜 되게 세져 저 진짜 약해요 리얼로다가 종수씨가 뭘 알아요 내가 약화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문에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어 비겁하게 그거 만나놨네요? 정수씨 비겁하게 뭐예요? 시체 만나는 법 있어요? 저 참고로 진짜 약해요 이길 수가 없어 살 수도 있어 제발 아 죽었잖아 쥐를 쳤어 또 그 와중에 도수씨 전 먼저 갑니다 알겠습니다 제 목까지 해주세요 예예 아 저는 근데 이제 죽어도 연이 없네요 이겼으니까 아 제가 침착미님 던지하려고 그런건 아니고 골드린이랑 앵무새이랑 리븐 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체대를 바꿔봤어요 앵무새도 있어요? 없는데? 앵무새 잠가 놨죠 락 걸어놨어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추해질 수 있어 아 난 인정합니다 아니 이거 전략이기 때문에 아 전략이 아니 전략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예예 전략입니다 이게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상황이 아니고 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략이 아니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전략이라니깐 판짝이를 잘 한거지 요거 쓰고 싶은데? 요거 팔으면 좋은데? 좀 아까운데? 아 이거 황금방울벨이란 말이야 그죠? 주제에 앵무새는 지금 쓸 필요가 없잖아 그냥 골드린 황금방울벨 쭉 쓰면 되는데 요거를 파는 것도 별론게 아르거스 얘가 먼저 죽겠지? 터지기 전에? 그럼 앵무새가 한 이쯤 뜨면 어떡해 아니 이쯤? 한 방에 안 죽으려나? 안 죽은 말고 그치? 눈빨 없으면? 야수 아 지금 떼 이거 지금 센타임이냐? 아 진짜 돌겠네 아니 어떻게 저게 터지나? 하지만 여기서 야수 한 마리 되구요 보내고 이번 판은 잘 버텼다 눈도라 복수하러 간다 이거 황금배우가 없어 맥스나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나 이거 황카 만들고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없어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아 아니 앵무도 있고 휘드라도 있고 막 많은데 이번엔 확률을 믿읍시다 이번엔 확률을 믿읍시다 이번에는 3분의 2이니까 랍시다 설마 길 것 같긴 한데 이거 꽉 구매하기가 좋아서 이거 잠井 mới 드리세요 오오 오오 저 터질거 같긴 한데 그만합니다 이들아 선빵 선! 빵! 선. 서서 선! 빵! 아! 맥스나 쓰는거 봐! 주내 꼴 livelihood 싫어!!! 선빵도 놓쳤어 이 선빵에 이게 영향이 너무 크다 맥스 나 제일 앞에 있어 그것도 4월밖에 시작하자마자 스포피지 하겠고 그니까 이게 추한 사람은 끝도 추하죠 뭘 추해요 나한테 저한테 전혀 놓고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1대1이에요 이번판 나한테 저 터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으흐흐 흐흐흐 아하 추한 사람의 걸어온 길이 안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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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씨가 추하다는게 아니고 종수씨가 추하다는게 아니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고사 고사 고사성어 고사성어야 삼국지 하더니 막 오늘 고사성어 이상한 일만 하고 있어 종수씨하고는 대화 안할려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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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찾는다고 말해주면 락을 걸어버리니까 뭘 락을 걸어 아하하하 마이앱으로 그냥 락을 걸어버리네 너 그러다 외톨이가 된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만 알려주세요 리치왕 패치워크 조지 스타시커 스타시커 저라면 스타시커 믿고 갑니다 이번에도 추하진 않겠죠 이기려고 이기려고 아 원술이에요 자 플러그를 해도 좋은데 플러그는 뭐 아니면 도야 플러그를 하셔야 될걸요 왜죠 1등 아니면 어중간하게 3등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아 저 1등 할건데요 선장으로 선장 네 그거 족구린데 왜 자꾸 맨날 저거 고르지 개좋은데요 개좋은데요 잘 못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구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운 체포에요 이게 1턴에 노는 놈 얘도 1턴에 노는 놈 1턴에 노는 놈 그럼 이거 가져가야지 뭐 드라곤이 벤이네 수학마를 몇 분이 사셨네요 그럼 저도 수학마를 사겠습니다 어 어떻게 알았어요 뭘 어떻게 알아요 옆에 보면 체력 다는게 보이는데 아 이거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럼요 전략적으로 나중에 내야겠다 그러면 그쵸 나는 이거 끝나고 나서 보여주는줄 알았어 아 아 그니까 이게 만점 찍으면서 이게 이거 뭐야 가재미집만 배웠구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전략 아 전략인데 맞아요 전략인데 죄송합니다 침착맨님 이거 명심하세요 지금 김기특 형님이랑 침착맨님만 아직 우승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니 가재미 눈으로 하나 해서 전략이라니까 아 감사합니다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그거나 나왔으면 좋겠다 뭐야 아 말 안할래 왜요? 락 걸까봐 아 락을 어떻게 걸어요 악마나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락 걸까봐 말을 못하겠어 흠 흠 이래서 앨리스를 하나봐요 흠 흠 흠 앨리슨 좋죠 뭐야 아 아 이 사람들이 자꾸 콩콩 이를 가래 어이구 미 얘는 순방을 하겠다 나한테 이거 붙는 것도 여기에 붙었으면 안 됐으니까 흠 흠 이해합시다 흠 이건 이해해야 돼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요고 요고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 거예요 마이애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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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애브가 2턴부터 세지 프라이 렛 그거 맞나? 렛 렛 프라이 이거 언제 나온거지? 나는 애니메이션을 본 기억이 없네 아니 이거 악마천국이에요 지금 그니까 쟤도 악마야 돌아버리겠어요 나 진짜로 와 또 적이 들어가는 것 같아 진짜로 신장무님 투덜덜이 다 이분이 있네요 이거는 종수씨를 맞이하여 제 특별 선물 마련했습니다 웹업을 하시는구나 마니쏘기 마니쏘기? 대포가 있다는 얘긴가요? 성공 먼저 잡고 마니쏘기 소큰을 다쳤네요 예 어차피 뭐 볼건데 뭐 저는 이제 만날거라서 알려주는거에요 확 여기서 영능 써버려 그냥 쓰던가 다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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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다같은거 안쓴다 아 근데 이거 돼지저금통 돼지저금통인데 왜 이렇게 체력이 잘 버텨 열받게 저 밑으로 3등인데요? 아싸 나부터 대포 한번 맞춰라 대포 아싸 아싸 좋구나 아씨 개같애 이걸 내가 왜 줘 그니까 성공 이거 깔아놓은거노도 토큰 써가지고 아니 대포를 맞출필요는 없지 라이엇 라이엇이래 블리자드에 따지는데 아 하아 이 덱을 어떻게 가야되냐 이거 앵모가 맞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뭘 지내나? 오케이 좋다 아 이거 판 좀 느낌 안되는데 내가 가져가지 음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흑뜨거 좀 체력 gen revenue 어허 이거 이런게 아니네 Give 랩업을 했거든요 뚜까맞고 랩업을 기회가 없어 랩업을 황카 찾고 2번 턴에 두골 황카 그러면 영롱도 못 눌렀어 리노가 영롱을 아직 못 눌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길 것 같아 그리고 진국이 이게 더 좋긴 한데 공포뿔 찾았으면 좋겠어 저쪽도 3과 가나봐요? 조용한 거 보니까 저요? 아니 저쪽 니특이 형이랑 직박이 형 병건아 병건아 한 칼을 못 맞추셨고 아 끝났어요? 직박이 형 이겼어? 아 아 이걸 진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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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얘 왜 이렇게 세 이걸 왜 이렇게 해주는거야 아 미쳤나봐 죽는거 아니야? 이걸 왜 이렇게 해주는거야 아 미쳤나봐 죽는거 아니야?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요? 이러고도 이길거잖아요 돼지정음통 까세요 자꾸 안까 아니 개같은 짓거리 당해서요 이런 같은 트럭을 만나면 답이 없어 이런 같은 트럭을 만나면 답이 없어 뭘 하고싶은데 지금 너무 늦었고 뭘 하고싶은데 지금 너무 늦었고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들이자 어? 나 하나 팔았어 아 개같아 아 개같아 진짜 이렇게 해도 이기네? 조수지 죽었어요? 왜 죽었지? 아 너무 개같애요 아니 무슨 말도안돼 리노 날보게 아니 거기서 황금온순매랑 황금브라인 나와서 24뒤을 쳐받는게 말이냐 이게 개같은거 이거 예 여보세요 여기 어떻게 되고있나요? 여기요? 잘되고있습니다 뭘 잘되어 망했구만 승부가 났어요 안났어요? 났어요 났어요 또진건 아니죠? 아 뭘 또져요 아 뭐야 철면수지 진짜 졌어? 아니야 이거 끊겼지 철면수지 어떻게 8등해 사람 얼굴로 놀리는거 없듯이 그 실력으로 놀리지 맙시다 아 머리야 아니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게 진짜 맨날 전장하는앤데 아니 끊겼겠지 연결이 형도 쪄머나 인터넷 끊겼고 나한테 졌잖아 뭔소리에요 지금 두분은 아니 내가 이긴건데 아니 못생기고싶어서 못생겼냐고 얘가 잘하.. 못하고싶어서 못했냐고 아니 이거 재능인데 뭐 어떡해 타고난 재능인데 아니 내 말을 들어봐봐요 아니 여기서 내가 친정민님 만나면 내가 이길필드에요 알린도 못하면서 근데 이게 민호한테 이길필드가 그럼 만나든가 아.. 아.. 아니 그럼 만나든가 이게 그래서 8인모드를 해야돼 2인모드하면은 듀오는 잘 안만나는 그게 있어 아.. 어이가 없네 젊은 선수지님 이길수 있을거 같아요 아.. 아니 예.. 아 좋았다 그건 맞지 그건 맞지 우리 2회차 때 다 합류하세요 민찬이가 해도 이길지도 몰라 무슨 말 하시네? 아 그러면 5할, 5할이네요. 죄송합니다. 5할 타정 밝히면... 잘했어요, 정수. 아 근데 좀 하는 그... 전장에 갈아넣는 시간의 순도가 다르잖아. 아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재밌어서 하는 거지. 사회인 야구 선수들 틈에 프로야구 선수가 왔는데 지는 격이잖아. 아 그만하시죠. 글로벌 안 찍었는데. 아니 프로야구 선수는 원래 오른손 잡이 왼손으로 던져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알지? 아 그건 맞아. 그 사회인 야구는 오른손 타자가 왼손으로 쳐줘. 아 그럼요. 저 그랬어요. 저 자타예요. 저 우타인데 자타로 하고 왼손으로 맞춰 잡았어요. 기특이 형 이겼어요? 나 8등 했어. 어? 설명수심님.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해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죠? 침착맨님이 자기 김을 뭐 이런 류로 간다고 했더니 그거 매전매석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니 그건 실력입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죠? 아니 오해하지 마시는 게 저도 덱 구성을 짜고 있는 중에 골드린 앵무들 2분 대형 한꺼번에 놨어요. 아... 마이앱으로 이렇게 막 묶고 했는데 그거는 뭐... 침착맨님이 이미 앵무를 가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뭐 모르죠. 저는 이 침착맨을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아이 그... 그거는 추하다고... 하지 말이죠. 앵무하지 마세요. 아 근데 침착맨 잘한다. 이거 영웅 취해보셨는데 요즘에 아 얘 좋아요. 이거 침착보았잖아 이거 얘 좋아요. 되게 좋아요. 얘 요즘에 안 좋지. 추... 추... 추했... 이건 진짜 잘 들리지 않았어요. 좋아요. 얘 뭐가 좋아. 좋다니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뭐가 좋아. 아이 티오예요. 아이 뭐가 좋아. 여기 아아. 형 몇 점이 형 몇 점이 형. 나 이번엔 끝나겠다. 야. 너 나랑부터 너 기다려 너 이번엔 끝나는 거. 형 지금 어떡할라고. 형 지금 어떡할라고. 아이 근데 종수야. 진짜 조심해. 기열이 잘하더라고. 잘해 한 8천점 되제 이제. 아 고생하셨습니다. 종수 기다려 주셔서 빨리 끝내소. 야 너 7등 했냐? 와 대진은 진짜 오지네 야 너 8등 했냐? 아 나 진 줄 알았어 나 순간 아니야 리노가 7등 8등 했냐? 아 나 순간 진 줄 알았어 아 너 8등 했구나 아 7등 해서 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이겨져 있네요 아니 운이 이렇게 붙어? 아니 그게 게임을 하다 보면은 대진 운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리노가 앞살이를 하더니 거기서 온순매락 불안이 나도 22대미를 쳐맞았다고 뭐 아파 안 아파? 그건 맞아 그건 맞아 아 그건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난다 그 SK 대 한화의 꼴찌 결정전 느낌 아 그쵸 한화가 당연히 지른 줄 알았는데 이겨있어 막 볼렛으로 점수 줘가지고 그니까 지구 사람 모두가 그 다 전장을 했다면 팀전을 했다면 어... 17억 10등인 거죠 종수씨는 4명씩 팀하면 거의 그런 느낌이죠 침착맨님 예? 침착맨님은 그 지구 사람 모두가 전장을 했다면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있어요 침착맨님은 최고 등수가 17억 등이잖아요 아 맞아요 침착맨님은 어디 좌팍추제 침착맨님 그럼 논의라면 당신은 이길 수 없어요 침착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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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ль구하고 이거 전장실력은 놀리는 거 아니라고 cxs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침착맨님 야 저희 이제 다음에 그중에 꼭 여덟명 모아서 시즌2 할거잖아요 예 그때 너 하게? 야 그때 너 그냥 안하는게 체면 살리는거 같은데 제가 심판할까 너무 잘하니까 이렇게 좀 새로 들어오신 분들 점수 납부하니까 심판할까요? 그래도 되고 해설 같은거 중계해도 되고 제가 중계할게요 아 뭘 쪽팔리 한개도 안쪽팔린대요? 너 개잘하는데요 아니 직박이요 다행이네 그럼 점수는 무조건 참여하죠 여덟명이서 하면 어차피 지금 실력이 꼴등인데 못해도 본전이잖아요 내가 종수라도 참가해 이거는 시끄러워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결승 너 여기서 우승 못하기만 해 리스크가 없잖아 리스크가 저 꼭 우승하겠습니다 종수씨 명예에 흠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가 기권할게요 뭔소리에 기권을 왜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기권하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마지막 경기가 남았다고 형 기권하면 기열이 형이 특채로 우승 내가 2등 직박이 형이 3등 종수가 3등입니다 김정현아 그만해 야 8등한 사람만 까 저기 저쪽팀 하하할때 했다면서요 하하하하하하 되게 특별한 대우 받을라 그러시네요 형님 자주만 되게 특별한 줄 아나봐 아니 특별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형이 자꾸 특별하게 아 이거 프로야구 선수가 사회인 야구 선수한테 야구 못했다고 뭐라고 하는거 같다 이거 아니 벌떡 무슨소리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하죠 안채는 저랑 직박이 형만 남고 특채는 기열이 형하고 종수씨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세요 형님 가죠 기열이 형 가셨네 가셨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 이거 전장점수 지금 몇점이에요? 9300이요 9300? 어 많이 높구나 안채가 뭐냐면 침착맨 둥지 디스코드 채널에 방이 있는데 안채 특채 사랑방 원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결승전은 몇승을 하는거죠? 똑같아요 2승 2선승입니다 근데 이거 그 침착맨님이 딱 1등 하는게 각이 예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그래픽카드 이미 두개가 있고 아 철면수심이 하나 받았고 그러면 침착맨님이 받으면 그냥 기열이만 자기가 협찬 스폰서를 구해왔는데 김기열만 못 받는게 되니까 그게 예뻐요 그림이 아 조롱각이 나와요 그게 아 그러네요 꼭 열심히 하세요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적당히 할게요 이거 일부러 막 이렇게 막 하면 안되고 그쵸? 그림이 이쁘다는 것만 당연하지 그림이 이쁘다는 것만 말씀해주신겁니다 그럼 안되죠 저는 그냥 예예 저는 제가 그냥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플레이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요즘 해적같은게 좋더라고 대깨머리나 이런게 아 참 이게 이게 참 근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게 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종수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어떤 선천적인 뭐 좀 재능의 문제 때문에 아 이거 해적각 떴다 갑니다 아 그 말을 못했네 철면수씨님처럼 연습하실래요 이걸 못했네 다음에 이따가 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하셨네요 뭐가 빠진거지 지금 뭘로 기계 해적 악마가 빠졌네 악마가 빠졌네 악마가 빠지면 피라마드가 의미가 없는데 야 나 이거 해적 빠졌으면 어쩔 뻔했냐 나 아무것도 안보고 골랐네 저 그냥 뭐 1등 아니면 8등 한다는 생각으로 플라귀로 갔습니다 어 저도 저도 패치스 했어요 대깨머리냐 해적이냐에 승부네요 아 왜 토큰 없어 빌어먹을 운 더럽게 없나 저는 있는데 아씨 운 더럽게 없네 진짜 아 아 여기 있는데 거 해적이 해적 나왔어요 나 해적이 안 나왔는데 아 저도 해적 안 나왔어요 아 빌어먹을 아 빌어먹을 악마가 없고 악마 악마가 없는 판 아 근데 설마 철수가 지진 않겠지 질 수도 있어요 ㅋㅋ 안 냈네 근데 하긴 1회가 이 그림이었는데 기어리가 이겨가지고 그렇게 된거긴하니까 ㅋㅋ 제가 잘한게 아닌데 질 수도 있어요 그냥 순방 하듯 했는데 알아서 진거야 이겨보 이겨지기 그쵸 이거 얼릴 필요가 있나? 어차피 팔고 하나 사야되는데 9,300이래요 9,000점 못 넘어갖고 헤맸는데 9,300이라던데 이거를 먼저 사고 판 다음에 해야되나 왜냐면 여기에 뭐 2성짜리 좋은게 나오면 거기다 붙일 수가 있어서 가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게 낫다 하타 하타 ced by pronto 와 다행이다 그와중에 뭘로 가져가서 어 얘 왜 두번 때리지? 그와중에 뭘로 깔줄 뻔니까 모생사 나아댓 킥 화상 음... 안정적으로 하려면 이게 좋아 왜냐면 이걸 보호해주니까 얘가 한 반에 안죽어서 하나 써야되나? 이건 확정인데 써야겠네요? 그쵸? 약해가지고 지금 한 대 맞겠네? 아니 저... 제가 더 약해요 저도 아직 해적이 한 번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 나 너무 약해 지금 이게 말이 안 돼 여기 승자줍니다 우리 둘이 있어서 패자주인 줄 알았나봐 재수없어 여기 묶었어 어 이길 수 있겠다 이거는 어 이길 수 있겠다 이거는 아 이렇게 교환되면 안되네 좋아 아... 아 해피엔딩이잖아 우리 해피엔딩이잖아 왜... 아 하세요 해피엔딩이잖아 아 맞아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길 필요가 없는게 침창민님이 이기는게 더 좋아요 그래픽카드 필요없어요 그니까 있어요 이미 그니까요 그니까요 세팅창에 밑밥 가시네라고 하지 마세요 직박이 형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그간 본 직박이 형은 막... 사람이 막 좀 막 좀... 그... 소인배 같은 거 있지만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로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그래도 직박이 형 한 2, 3년... 3년 넘지 않았어요? 2년 됐나? 네 그쵸 뭐가 2년 돼요? 형 만난 지가 저희요? 그쵸 2017년 2월에 만났으니까 이... 그믄 3년... 3년 반 정도 됐네요 그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 그때 왜... 왜 기억하냐면 그... 와이프 생일날 제가 대회를 나갔어요 히우스 대회 와이프 생일이 2월인데 맞아 맞아 그때 그 대회 땜에 만나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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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이 없었다고? 아... 이렇게 딜을 줄이네 아... 근데 왜 다 영능을 활용을 했을 텐데 왜 내가 지금 1등을 하고 있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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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해적이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미쳐버리겠네 심한 거 아닙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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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래 집에 안 갔나요 예 그냥 아까 방송 끄시는거 봤는데 뭐 쌍배님이랑 뭐 걸려들었다 하면서 또 키시더라구요 맞아요 그 안 갑자기 백설량님이 디스코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너무 쎈데? 클라그 이거 해적은 4발 해야되 5발 해야되? 5발 해야되? 들창코가 있잖아 해적은 아예 염두에 안두고 몰라가지고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에 6발 해야되면 10발 해야되면 10발 해야되면 9발 해야되면 10발 해야되면 11발 해야되면 15발 해야되면 이거 팔아봤자 뭣 다 안나오는데 이거냐 이거냐인데 이렇게 할게요 바로 압살이 터질 수 있을까? 바로 압살이 터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할게? 나는 한 대 톡 쳐야 압살이 터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했는데 막 이거 팔았는데 막 개 같은 거 1, 2 나오면은 그냥 그때 사도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맞아 8금 했어? 왜냐면 지금 딱 랩업 타임 아 되게 섭섭한데? 두 번 하면 두 번 올라가 오 두 번 올라가네 두 번 하면 두 번 올라가네 싸움을 너무 섭섭하게 한다 근데 얘는 왜 이거지? 업이 안될 거 버프가 안될 거 괜찮아요 누구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다 리쇼 좀 했나보네 용으로 했겠죠? 한 번만 더 보자 두 자리 안 죽어 다 리쇼 맞음 2번 톤만 버티자 멀록트 이들 없는데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에요 종수 지고 있어요? 너무 센데? 조졌다 죽을 수도 있겠다 얘네들 잡아야 되는데 못죽어 조졌다 끝났다 이거 잡았어도 안됐네 아 다리 세네 세다 세 아 무슨 소리야 침착맨이 왜 저지 레버브 하면 안됐나? 아 죽었어요? 어 독을 가져갔어야 했나? 죄송 왬퍼파자 내가 그냥 깡패를 만났기는 힘내 성 비싼 애들 나는 20몇 데미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기계는 진짜 한 번 안 터져 요호우가 누구한테 죽은 거야? 유도라? 26댐? 미쳤다 유도라가 멀록인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지? 그게 있어요 그 육성짜리가 꽤 있었어요 한 3개 있었어요 내가 그걸 처리 못했어 덱도 약했고 최대 한 개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얘 기계한테도 터지네 캥거루에다 이렇게 해놨네 얘도 한 번도 아깝다 살았으면 한 번 더 때밀네 그럼 살살 맞아야 되는데 오오오 살살 이 정도면 뭐 아 근데 뭐 이제 빨리 죽어도 돼 단판 해야지 이거 점수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아 이거 취지가 그쵸? 다시 해보시죠 그냥 해적 한 번 해볼게요 저 해적 못 해봐가지고 오오? 황금이 두 개요? 하하 파도와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 별루네요 저거 사야겠다 아니면 그냥 돌리기 아니면 해적들은 모여라 그냥 해적들은 모여라 안전지 안전지 수건 서버 따로 못살겠는데 오오 근데 왜 냈어요? 전투절 단계에 어? 아니 원래는 옆에 있는 건 헬리오다 잘못 팔고 그거 앞에 걸 살까 하다가 뭐가 더 세지? 일단 2번 턴 이렇게 가야겠다 응 이게 맞는 거 같아 해적 덱은 맞아 들창코가 있어야 돼 들창코랑 이 누구야 이 이 얘의 시너지 꼭 저쪽이 먼저죠? 다행히 압살은 안 터지 아! 아 이게 크네 이게 커 이게 커 죽겄다 그래 단판 해야지 맞아 단판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 8등 7등 해야지 빨리 스캠해야지 아 6등이네 그래도 7등 아니네 이야 7등 누구야? 종수네 하하하 아니 종수가 아까 크라그에서 신청 걸어주세요 저쪽 아직 승부 안 났습니까? 결과 나오면 채팅창에 좀 알려주세요 이변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생각 외로 아 철수가 이겼대 그니까 철수가 이길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아 그게 이변이다 아 그쵸 그게 사실상 이변이지 그니까 이게 대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맞아 맞아 단판이라 철수가 이길 수도 있어 기얼킹 상점에 명인 둘 구울 둘 나왔음 뭐야 이성 상점이야? 아 저쪽은 두 번째판 시작한거... 가 아닌구나 아 지금 그거 철면수심 거를 보고 있는 거구나 황금 구울 맞추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얘가 무난하지 않나? 밴클리프가? 뭐가 빠졌지? 디먼 디먼 황금 구울의 능력은 전체 2 데미죠 악마가 없네요 그쵸? 디먼이 없어요 디먼 악마가 없으면 이거 괜찮죠 아 좋은거 골랐네 어차피 얘는 악마 키울 일 없기 때문에 어 춤추는 다리를 1공병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유? 저만 열받는거 아니죠 이거 그... 바텐너가 준비되셨나유? 이게 낫지 않나? 이게 낫지 않나? 이게 낫지 않나? 나중에 보면은 혹시 멀록이 붙은다면 이게 좋은데 이게 또 나올 수 있잖아 바옹사가 도발은 또 그 특성이 있고 요구도 구진 거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준비되셨나유? 유도라도 연병하는 녀석이죠 아 나 진짜 짜증나네 이 자식 진짜 본때 보여줘 어? 야 나도 쨘다 후크타스크에 밀하우스에 연병이네 이거 지금 맞으면서 살아야돼? 아 저는 악마 아니죠 분명 이기실 수 있을거에요 아... 어? 비겼다 이걸... 구성을 이쁘게 가져갔다 뭐? 실력? 실력 한번 근데 이게... 봐봐요 킹뿌지 않아 킹뿌지 않아 두개 다 들어가길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면 9분의 1의 확률을 바라는 건 욕심이잖아 근데 다음 턴에 하면은 또 토큰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영능 지금 쓸 수 있을 때 쓰죠 이 정도면은 그냥 평타 최악은 멸해 오오 세게 맞으려고 이 자식 뿜었네 세게 맞으려고 아프겠네 이거 밀발놈 오랜만에 야 이거 예쁘다 이거 이거 예쁘죠 예쁘죠 좋아 보기 좋다 보기 좋아 철면수심님이 좀 어미임프 닮은 것 같아요 예? 철면수심이 어미임프 닮은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런 어떤 극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하하하 하하하 아니 그 악마에 우리를 빗대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아 잘 써야 돼 그러면 한번 철면수심님을 이 핫스톤 전장에 나오는 기물로 빗댄다면 정수진이 좀 듬직하고 좀 멋있는 걸로 해야죠 그쵸 어떤 거죠 그게? 음 듬직하고 멋진 어떤 거죠? 효우구야 하하하하 요호 요효우가 주우미 작가님 요효우가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요효우가라뇨 아 이거 이거 엄청 닮았는데 허수아비골렌 닮았습니다 허수아비골렌 나중에 한번 그림 나오면 보세요 이거 배쪽 모양이 항아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하시네 근데 종수가 볶음밥을 먹을 땐 요그에요 어 이거 항아리인지 지금 봤네 막 배도 기워져 있잖아 막 볶음밥 먹고 배 터져가지고 배불러가지고 그만하시죠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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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창매님은 분노의 명인이구요 분노의 명인 맞네 레즈빵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직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바쁘실텐데 뭐 좀 찾고 기계 버프주는 2,5짜리 오 잘 들어갔다 아 기계 버프 2,2 버프? 이거 터트려라 이거 저 이것도 나쁘지 않네 어차피 비슷해 야 얘 아프다 이거 유도라 너무 세네 아 나 하나 무조건 사야되는데 심평맨인데? 심평맨인데?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경기 어 여기도 할 거 아닌데 이거 팔 거 같아 반 반 싸움 아싸 내가 먼저 쥐가 8,8이네 이것만 차려 아! 아싸 좋구나 아싸 좋구나 5,6,7,8 오른쪽 설마? 아프게 맞네 아 짜증 아 짜증? 아... 아 그럴 때 아싸 좋구나 이렇게 하신 거 어? 하하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하하 때리고 죽으면 때리고 아 하하 아 살데없네 누구 정신이 불끈 솟는군요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직 자리있어가지고 이거 불안 쓸 수 있어 지진 않겠지 이건 이긴 이기죠 아 카드가 차라리 나 차라리 이기다 이거 짧으면 왠지 얘꺼만 아프다 아니 야수를 골라놓고 자리가 비어서 버프를 해줄수 얘 5성 같네 이거 이것도 키우나? 키워야 되잖아 키워야 되잖아 키우잖아요 모두를 바르면 좋아지긴 하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번 턴은 좀 아플 것 같은데 요거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너무 아깝다 아 이거 턴 이즈 턴 허허 허허 이거 이거 좋아 아 아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새로운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아 북한 강의 이거는 어때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파는 게 낫겠지? 그걸 억지로 한 턴 더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안 컸는데? 억지도 한 턴 더 키워야 돼 억지도 한 턴 더 키워야 돼 할 것 같진 않은데 죽을 수도 있어 어쩔 수 없지 지금 저거 사와도 약하잖아 이런 거랑 바꿔야 되는데 이거 대신 이거 사와도 더 약해 어? 반반이야 거의 반반 거의 반반 아 이건 좀 아까웠네 아 이건 좀 아까웠네 좀 못 가진 것 같네 용야말로 빠졌으니까 이런 건 빼도 될 것 같아 얘네네 하이에나나 이런 애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질이 있으시군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 일자리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어 이건 좋았고 아아 어 이게 나왔어 미친 아 이거 버프를 못 받는 게 너무 얄받는데 와아 1대1입니다 하고 계시네 아 죽으셨네요? 아 아니 그 저 그래픽카드 두 개 있는데 필요 없어가지고 흠 아아 좀 대충 했어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예하시죠? 예예 맞습니다 와 이거 곰봇불 26 26 와 이거 곰봇불 26 26 아 진짜 26 26은 좀 셌다 아ANE 기원 벽 와 이거 뒤에서 쥐가 왜 너 쓸모입니까? 3대기 주시는데 진짜 계속 진출 불안이 있으니까 용야물이 좋지 근데 그 뭘로그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뭘로그로 바꾸면 더 좋죠? 이거 쳐내고 아 이게 좀 아쉬운데 다음은 이거 쳐낼게요 레벨업 갈거.. 용.. 아니 뭘로 갈거면 레벨업 해야죠 저쪽 소식 없나요? 저쪽은.. 종수가 한판 이긴 후에 그.. 모르겠어요 이거 독성이네 졌네 이거 독성으로 잘려가지고 깡스탯이 와.. 밀발룸 아프게 때리네 지금 8800 이제 좀 떨어져서 8900 그죠? 저쪽 상황은 아직 모른다고?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싶은데 23 대 8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 노즈부터 써야되네 아 노즈부터 써야되네 자막발이 강제오뚝 다행히 이걸 파는 판단 좋았다 강제후탕 강제후탕 뭐야 독성에 꼼짝을 못하네요 천보독성이고 천보도발이라고 큰것들이 저기다 다 박아주니까 내답이네 살긴 할 것 같은데 아 얘를 못 잡았네 오 살죠? 12D 독이 너무 많아 그쵸 근데 갈아탈수도 없어 그냥 가던길 가야지 가던길 가죠 멀록으로 가야될거같애 독이 많아서 얘가 의미가 없어 여기다 독 발라야될거같은데 스티치 의미가 없는데 스티칠르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했어 온순맍 Charges 좋아질지도 맞는게 없네 다 몰록이라 첨보가 이미 하나 걸려가지고 2등이네? 나 그냥 2등이다 이거 어? 이거 첨보가 아닌데? 2등을 어떻게 2등을 하지? 약간 잡탕 느낌 나는데 대박이네 빼 이 부분은 1등을 받을게 근데 3등을 담아뜨려 이렇게 해서 이제 2등을 받을게 아, 종수 적었어요? 와...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르겠네 이제 1대1이면 진짜 모르겠네 라이벌조림 미쳤어 와 미쳤다 히들아 긁는거 봐 스텝방으로 쓴다 고생하셨습니다 공포불 안팔았으면 이겼을란가? 그러네 독스 아냐 독 괜찮았을거 같다 괜찮았을거 같다 안됐을거 같다 아 2등은 잘한거지 철수가 이겼습니까? 철수가 이겼대 1대1이야 양쪽 다 알겠습니다 신청하십쇼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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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수가 져서 1대1 이쪽도 1대1 근데 침착맨이 전장하는거 못봤는데 언제 언제 9300까지 올렸어요? 원래 9000 이정도였어요 안했어요 제가 아 그때 막 한창 막 할 때 9000까지 올리고 좀 쉬다가 지금 다시 하는건가? 네 그니까 했으면 더 떨어졌어요 안에서 9300이 안에서 유지한다 으깨기 할 때만 해 으깨기 할 때 올라가 점수가 나 9000점 그렇게 찍으려고 해도 못찍었는데 으깨기 할 때 세 번 찍었잖아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어 지금 스코어가 직박이형하고 제가 승자주인데 1대1이구요 패자주에 짐베와 기어리형이 있는데 1대1입니다 거기도 1대1이에요 접전이 마지막회라서 그런지 접전이 마지막회라 풀세트 다 풀세트 가네요 어 나도 이거 이런거 하면은 듀얼하면은 잘이기더라구 이상 원래 이정도 아닌데 그때도 종수가 졌죠 언제? 시구랑 할 때 종수만 졌어 그니까요 그니까 이게 이변이 일어날수도 있다니까요 이거 오늘 기어리형 종수가 이길수도 있어요 이길수도 있어요 아 진짜 한번은 좀 운 좋고 운 없고 이러면은 그쵸 기어리형이 운 없으면 질수도 있어 그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예 혹시나 또 이따가 얘기할 때 뭐 C9이랑 할 때 종수만 졌느냐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말고 진짜로 리얼로 리얼로 아 진짜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난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하 하하 하드와 바닷바람 정말 최고야 진짜 리얼로 오케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아 저는 안 합니다 아 그럼 제가 해도 될까요? 혹시 그 그 조롱 제가 써도 될까요? 안 돼요 그 조롱 제가 써도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저작권 있나요? 조롱 저작권 아니 우리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아 오케이 예 칭찬 위주로 예 그쵸 이거 황카에서 나와서 그거를 까면 이성이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아 후쿠터스크도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나 잘 모르지만 후쿠터스크요? 그냥 사기에요 얘는 왜? 그 계속 일성 황카를 맞추는 건가? 일 일성 황카? 황카가 엄청 잘 압동적 입증이라고 계속 압박하시죠 난 활용법을 모르니까 잘 모르고 이걸 쓸까요? 돌릴까요? 돌린 게 낫지 않을까? 이거? 그렇게 좋아? 왜 좋은 거야 이거? 뭐 땜에 좋은 거야? 뭐 땜에 좋은 거야? 뭐 땜에 좋은 거야? 아 뭐야? 아 아파 요거 공격해 아 아 나 6인 줄 알았어 아 나 6인 줄 알았어 아 나 6인 줄 알았어 지금이 6인데 이거 쪼갤 수가 없잖아 아 이거 두 개 사야잖아 이거 왜 쪼개? 쪼개면 2인데 1인데 4 수위는 언제든 필요하지요 아 티났다고? 아니에요 진짜 실수한 거예요 업해도 된다고? 얘가 쎄서 이거 업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1티어가 되는 거야 1성짜리 쪼개는 것 같아 계속? 모르겠어 아 아 아 괜히 때려가지고 요거? 깨비 얘가 괜히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 아 아 토큰을 토큰을 쪼갠다 맞네 토큰을 쪼개면 좋아지네요 쓸 게 없네요 근데 쪼갤 이유가 있나? 너무 좋은데? 토큰을 쪼갤다 아 너무 배고프다 토니 늘었어 MK님이 웨버 팬인데? 아싸 하나 죽이고 거꾸로 나 못 참아 요호우거 흠흠흠 마카오 랜덤으로 나와야 돼? 발견을 너무 사겨야 돼 아 근데 오늘은 종수 많이 안 돌릴 거라서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몰룩인데? 1도 1도 4도 5도 4도 5도 1도 5도 ㄷㄷ 아 오바랄 걸 그랬나? 철스? 철스 친척맨한테 져서 패자줘 가이트 안 날릴걸 아 이걸 비기네 좋았죠 불리한 걸 비겼다 이렇게 내려갔을까? 이거 하나 쓸까? 이거 하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나쁘지 않음 킹 꾸지 않아 뭐가 없는거야? 악마가 없나? 뭐가 없는거야? 해적이 없구나 해적 이거 해적 아니야? 뭐가 없는거야? 비웅이 없는거야 아 올려야되는데 반반 싸움인데 피통 좀 아끼면서 봐야되는데 이게 좀 잘해주면은 제일 좋은거에 들어갔어 이거 안 터지고 미쳤다 이거 안 터지고 미쳤다 이거 터지겠네 아 짜증 아 짜증나네 이거 돌려야되 이거 돌려야되 리본데아 밖에 없었는데 짠 짠 이 이 이리 이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안될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멀록 천국이에요. 멀록 일곱 개. 아무도 안 갔네. 여기도 멀록. 당장은 이게 센데. 지금 이 순간. 이걸로 갈까? 돌리는 순간 이거. 막 개지는데. 아 근데 이걸 팔아주면은.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지면 되죠. 지면 되죠 뭐. 샀어야 돼. 이거 쪼개 볼게요. 이거 쪼개 볼게요. 샀어야 돼. 나 지금 타이밍이 너무 세다. 멀록. 여기. 멀록. 멀록. 이걸로. 빠지면 뭐 나옵니까? 황금? 이것도 나왔는데 이걸로 가야돼 됐죠? 불구정신이 불끈스러워 나 안나와 그랬냐? 여기서 털어가서 아.. 실수했네 윈 얼추 됐어 얼추 비 낙하냐? 이거 비 낙하냐? 얼추 비슷해 이거 네 개 같아 이거 두 개를 치우고 했을 때 안 나왔어 근데 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래도 좀 나아졌어 이거는 업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왜냐면은 페어가 두 개가 있고 이거 뭐야 망꾼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합칠 수가 있고 그냥 불안 찾은 이상 여기서 스탯업만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두 개 패하고 이것도 두 개 패하고 그쵸? 아,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마세요. 지나? 지겠죠? 지겠죠? 이렇게 할까요? 뒤에는 올까? 어쨌든 칠 것 같긴 한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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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100이야 왜 내가 100일까? 천보 독성이다 아 천보 아직 없으셨구나 와 이걸 때렸어 와 이거 아픈데? 죽는거 아니냐? 죽었다 너 아 일 남네요 천보 없으셨구나 아 여기서 죽였어야 되는데 깝이 이거는 독성이 있었네 독성 하나 있네 두개 있었네 요거 하나 어때요? 어브는 아닌거 같은데 이거 이거 세마리 해놨는데 스틱잡을 해야되는거 아니야? 욕삼도 의미가 없어 이건 천보 독성성 안 무의미한거 같은데 어 어 어 이게 진짜 짱을 해야돼 뭐 이걸 쳐낼 타이밍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거 같아 결국 끝까지 물고 가다가 조질 것 같애 지금이거든? 지면 안되는데 여기서 100 100 100 100 이것도 아닌데 지금 근데 마천보 독성 할수도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건 의미가 없어 스탯이 일단 내가 좋아가지고 어 저 버그가 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제접해야되나? 이거 어떻게 해? 두억을 만났네 두억한테 내가 질 수도 있잖아 그에 맞는 골드를 들이자 아 나 쳐내네 이걸 이걸 쳐내자 지금밖에 타이밍이 없어 아 이거 너무 쩔쩔는데? 이거 아까는 독성 그게 있었네 몇개 남았나봐 너희들 그냥 파이팅 뱀 도움말 이럴 은 맞다 아 아 이 치 치 치 치 치 아 이거 아 너무 아까운데 침착맨이지 이거 아 몰라 이거 순서가 안 바뀌어요 근데 순서가 어딘지 모르겠어 아 100%가 뜨면서 이야 이게 독이 레직박에 승리론 버그가 났지만 승리는 나이건 아 근데 이게 나도 그걸 생각했는데 그 뭐지 볼바르를 생각했는데 볼바르는 공격력이 안돼가지고 두번해도 못잡아 어차피 첨보를 얘가 까기 때문에 볼바르가 의미가 없어요 안 끝났네 잘했죠 불안팔고 마지막에 그것까지 아 잘하셨습니다 아 성공했어도 좀 힘들듯 왜냐면 개체가 두개 남아가지고 아 아 감사합니다 얘 어차피 이거 독성으로 다 이기잖아 얘는 해적이잖아 아무 의미 없는 해적 하나 껴서 가자 나는 육독성 저쪽은 아니 오독성 직박이형은 칠독성이라서 육독성 아 육독성이라서 불안을 독으로 바꾸는게 아니면은 성공을 내가 먹었어도 비기지 우승했어요 이미 오늘도 직박이형은 그럼 세번 우승을 하신거에요? 네 네번중에 제가 세번을 우승했네요 크아 그 뭐지 그래픽카드 2060 세개인데 2080으로 황금 그래픽카드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주시면 안되나? 근데 이거 기열이형 졌어요? 누가 이겼어 졌죠 관전하고 계신데 관전하고 계신데 자 특채로 내려가죠 기열이가 다리나 냅시다 야 아니 종수씨 네 4등 했어요? 아니요 왜요 기열이형이 1등이잖아요 네? 기열이형이 1등 아니에요? 아하 특채니까? 하하하 침착맨님 예예 1등 한번도 못하셨네요? 근데 진짜 마지막 경기는 좀 명승부였습니다 예 명승부인데 1등은 못하셨네요 예 이게 그 뭐랄까 예 뭐랄까 저도 조금만 더 추해졌더라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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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조금만 더 추해졌더라면 쓰읍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추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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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추한 것처럼 하하하 어 어어? 어어? 저쪽은 불안이 있고 어어? 끝난 듯 싶죠? 어 끝난 듯 싶어요 거기서 말가니스를 뽑으면서 아 시정잡배가 나왔습니다 시정잡배가 나왔어요 시정잡배 괜찮은 게 나오나 싶었는데 시정잡배 시정잡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철면수심 선수 4등 이겼어요? 철면수심이 졌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졌다 이미 죽었어 아니 그니까 제가 4등이 맞는 게 기어리 형이 특채이기 때문에 1등이에요 남은 3명 중에 제가 특채라고 하지 맙시다 이게 뭐 채용하는 겁니까? 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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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기 때문에 네 아 인정합니다 네 근데 시즌 마지막이잖아요 이게 네 제가 져주는 게 맞죠 사실 어떻게 맞아요 형은 어차피 저도 특등이니까 아니 왜냐면 이거 제가 종수가 좀 져주지 그랬어 어? 제가 설계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소화한 거 이런 거 제가 일부러 저한테 맞았어요 자신한테 아 뭐 좀 있어요 특등 치고는 되게 홍시 형 되시던데 하하하하 아니 그 영국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안 통하나? 하하하하 직박이 형 저 초대하는 거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제가 그거 반전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예예 이미 끝났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으깨기 리그 시즌1은 매직박이 형님이 3승으로 어마어마한 승률을 거두면 1등이네요 그쵸 그쵸 4판 했는데 3번을 제가 우승을 했네요 그쵸? 3승 종수씨가 1등 한번 하셨나요? 그쵸 저는 1등 2등 3등 4번을 전부 한번 해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아아아아 더 의미있는 기록이네요 더 힘든거 아 그렇죠 좀 대단한 기록이죠 아니 꼴등 두번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순위는 순위는 꼴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3등이기 때문에 사이클링 히트 기록은 인정되되 아아아 진기록이 많이 나왔네요 특별한 기록이죠 네 4번 경기 중에 3 3승 네 3승 기록 75%의 승률 무려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그냥 1대1이 아니고 이 컵에서 컵에서의 승률 아아 대단한 거죠 우승 확률이죠 어마어마하죠 우승 확률이 75% 75% 그리고 종수씨의 사이클링 네 네 그리고 기얼킹님의 지는게 지는게 이기는거다 잠깐만요 아니 뭐 한게 없죠 꼴등이었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아 꼴등으로 하실겁니까? 아 제가 꼴등인가요? 통합적으로? 꼴등인가요? 아니 오늘은 1등이에요 침착맨님도 가려봐야되요 침착맨님도 1등 한번도 못하였잖아요 저도 1등 못했어요 되게 오늘 20만원이 걸렸었어요 사실 미션으로 어떤 미션이었죠? 으깨이컨 마지막에 우승 아 근데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러게 얘기해주면 날아가지면 되는데 나는 미션 없는데 아 말하지 난 그거 난 그거 알고 아까 져줬는데 아 직박이 형 눈치가 없어서 종수씨는 미션 있다고 얘기를 나는 미션이 안 돼 아 저는 그거 알고 졌는데 형 그렇게 아 직박이 이겨가지고 엇갈라고 아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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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미션이 걸렸잖아요 예 직박이 형이나 종수씨도 걸렸나요? 저는 한 개 걸렸었어요 저는 흑객이 우승 만원 저는 한 개 먹었어요 한 개 먹었고 그 이건 채팅창 미션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혹시 뭐 마음 상하실 게 없어요? 예 그 특채맨이랑 흑채맨 마풀캐며 만원이었는데 못 만나게 했어요 아 예 흑채맨은 누구죠? 아 흑채맨이랑 특채맨 만나게 하는게 미션이었는데 흑채맨 접니다 제가 그거를 실패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종수씨 혹시 그거 그것도 미션이 있었나요? 어떤거요? 대전상대가 말하는거 듣고 김을 잠그기 아 그런건 없었어요 평상시 안하는 플레이어가지고 아니 원래 평상시에 그런 플레이 해요 아 심지어 그 평상시에 즐겨하던 버릇이에요? 아 즐겨하던 버릇입니다 아하하 아 그래요? 매우 즐겨하는 버릇이에요 아 저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만점이라면 전 안할래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른이라면 전 어른 안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하지마세요 만점 찍는게 진짜 그냥 아 그리고 오해하시다 본데 만천점이거든요 이게 어디 내자리 분들께서 지금 여기 감히 넘길 자리가 아닌가 만천점이면 뭐해 뭘 뭐해 아 웃음을 한 번밖에 못하잖아요 1500한테 졌잖아요 만천점이 그것도 그날 나 던진 날이잖아 막 늦게 와가지고 박한결 실책 해가지고 뭐 그러시던가요 흠 맨날 아니었으면 1등도 못한 사람 주면 얘긴 들을 필요도 없어 만천점은 진짜 지저분한 세계에요 진짜로 이게 왜 지저분하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계에요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실 칩창맨님 급한 저놓고 괜히 잠궈서 안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잠그든 안 나오거든 내가 잠그는 건 한두 장밖에 없어요 아니 종수씨는 당신은 안 될 인간이었어 맞아요 근데 저는 안 될 인간이었고 종수씨가 잠궜다고 해서 이게 나올 확률이 뭐 눈꽃만큼 올라가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죠? 종수씨가 지가 찔리는지 아 내가 잠그긴 했다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니죠 추한 거는 본인이 느꼈을 때 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네 자수를 하면 정상참작이 됩니다 그니까 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자수를 한 거 아니에요 종수씨 세팅창이 없었으면 자수 안 했을 거잖아요 떳떳합니까? 자신에게 떳떳해요? 다 민심이 창이 나니까 철창이 나니까 그때 자수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재방책이 지금 훌륭했는데요 아니 아니요 전혀요 이벤트전 1,2,3,2,3,2 뭐라고 10년 뒤에 자신을 돌아봤을 때 떳떳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제서야 고백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 준넷 떳떳할 거예요 기억 중에서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왜냐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듯이 아니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더 큰 추함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이죠 정수씨는 지금 바늘도둑이에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수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한 번 이겼죠 철수님 네 다음에 그 C9라고 할 때 종수 대신 기어리랑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C9도 해준대요? 아니 하면요 아 형님 요새 너무 저거 하셨어 C9들 물어보지도 않고 왜 자꾸 한대요 아니 그때 너만 졌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만 졌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는 직박이 형이 우승 확률이 75%이기 때문에 네 전장 대장 시켜줍시다 전장 대장 오케이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도라즈 전장 대장 대단하다 전장 부장 전장 대장 하십시오 전장 부장 하시고 솔직히 네번에 세 번 철수가 1등 했어도 사실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냥 뭐야 에이 뭐 너 만천점인데 뭐 1등 하겠지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1등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아무 의미가 없고 특별하지 않잖아요 예 맞아요 그쵸 우리는 특별한 걸 원한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직박이 형이 1등 3번 한 게 아주 좋았다 이게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아세요 뭐죠 어차피 우승은 김기열 아 종수씨가 열심히 할 그 명분이 없는 아니 동기부여 될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어차피 우승은 김기열 예? 어우김 무조건 형이 1등 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저 오늘 4등 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형 오늘 1등이에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특등 침착맨님 그만하세요 특등 특등이야 둘이서 특등 가리세요 예 특등결정전 하세요 특등결 아 저는 특등 못하죠 왜죠 뭐가 있어야지 제가 특등을 하죠 침착맨은 특채 특채가 아니고 흑채니까 흑등하세요 아 저는 아 저 흑등하겠습니다 아 좋네요 흑등 특등 흑등 좋네 흑등 특채대 흑채 특채대 흑채 그 이거 뭐죠 이거 무슨 무슨 팡팡 뭐지 헤어팡팡 팡등 팡등 하겠습니다 흑등 좋습니다 흑등 한명 특등 한명 1등 1등 한명 1등 한명 좋습니다 종수씨는 그냥 종수 종수는 종수는 종수에요 종수는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종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끝났네요 그 그래픽카드는 어떻게 전달이 되죠 어 그거 제가 아까 채팅방에 남겼는데 주소 보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어 근데 김기현님 제가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거 그래픽카드 3개인데 네 그거 황금 그래픽카드 찬스로 저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로 해줘야돼 그거는 이거 해줄수있어 저 좋은거 2080ti 뭐 그거 액수 맞춰받고 안 됩니까 야 이거 약간 예상이 됐던 드립인데 맛깔나게 잘 쳤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황금을 만들었냐 진짜 약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황금 그래픽카드 하나 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라카틸 해가지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황금 그래픽카드하고 상위급으로 발견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발견도 할 수 있어요 발견도 할 수 있어요 황금이 끝이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로 매직방금이 원하는거 하나 더 발견으로 그렇죠 발견으로 캡처카드 발견으로 형이 골라요 형이 골라 얼른 골라요 형님 해주시면 안될까 야 진짜 조용히 한번 요청 드려봤다 이게 아니 이게 이게 그 사실 통합골지가 돌면서 보내기로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바쁘시고 시간이 좀 안되시는거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서 어차피 우리집에만 오면 되는거라 괜찮았지않았을까요 한군데만 다니면 되는데 아 저도 있는데요 왜 형님 다 먹을라 그러세요 니가 꼴찌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 그래요? 아 나 꼴찌는 아닌데요? 아니 나 1등도 하고 1 2 3 사이클링 이렇게 했는데요? 흑채랑 흑등이랑 뚝등 있는데요? 아 그 기열이가 그거 4등 더 제일 많이 했나요? 근데 기열이는 빼줘야죠 이거 아 제가 꼴찌 하겠습니다 제가 꼴찌할게요 아 이거 제가 마음이 아파서 못보겠어요 제가 그냥 꼴찌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니가 꼴찌하시죠? 아니 제가 꼴찌인데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예예 그러면은 일단 그거는 이제 저희 단톡방에서 얘기하시고 네 저희 이제 1회차가 마무리됐잖아요 깔끔하게 아름답게 예예 그러면은 이제 시즌2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참가하실 의사가 있는거에요? 전장 말고 딴걸로는 못합니까? 우리 다 할 수 있는거? 다 할 수 있는거? 키오스 5대5 어때요? 키오스를 5대5면 아니 근데 왜냐면 전장을 안하고 다른거 하는것도 좋은데 그 쥬펄님하고 단군님이 참가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니까 단군이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전장도 하고 딴건도 하시죠 기열이 형은 여덟명이서 해보고 싶어서 그런거 같은데요? 그니까 기열이 형 여덟명 여덟명 서버 파가지고 하면 진짜 재밌을거 같아서 뭐야? 아 그건 또 왜 또 콕집어서 얘기해 아니 저는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놈의 게임 지워버리고 싶어요 사실 아 진짜요? 네 아 지우지 마세요 그러지마요 형님 왜왜왜왜 왜 특등이 지우면 어떻게 해 지우면 안됩니다 아 저는 다른걸 해도 되고 이걸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 다른걸 해도 된다 근데 저는 진짜 원래는 생각 없었거든요 기열이 형이 지우고 싶다는 말 듣자마자 하고싶어졌어요 진짜 저것도 저 걱정받게 아니요 제가 자신을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저 정도만큼 싫어하진 않으니까 하고싶다 아 저 정도는 아니니까 돌아보게 됐어요 아니 나는 이상하게 방송만 키면은 계속 이상하게 싸우고 점수 떨어지고 으깨기 리금을 하면은 막 이상해요 이거 마지막에도 사실 내가 질게 아닌데 재룩스를 뽑았는데 소왕마가 나왔어 여유부리다가 그래서 형도 그래요? 네? 나도인데 나도 나도 그러는데 직박형도 혹시? 아 다그르네 야 이거를 그러면은 일단 단군님하고 주펄님이 참가 의사를 밝혔으니까 이걸 시즌2는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스폰서십 하고 이제 별개로 네 있든 없든 있든 없든 뭐 한 2, 3회만 하죠 아니 4회로 할까요 그냥? 아름답게? 아니 근데 그거 8명이 모여서 하면은 여러 번 못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차피 8명이 한꺼번에 뭐 3라운드든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8명이 모여 살면은 저희가 한 2주 전쯤 얘기해서 이런 시간을 마친 다음에 네 하루를 열어주거든요 몇 시간 정도? 그러면 그때 하루에 다 돌리죠 그렇죠 어차피 여러 라운드를 할 수 있잖아요 다 같이 모여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6라운드 한 거예요 2승 1패 2승 1패 하니까 맞아요 5라운드를 해도 지금보다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혹시 민찬이 섭여됩니까? 민찬이 가능해요 두 자리가 비어가지고 아 침착견을 안 하시게? 승화 아빠님 한 번 말씀 드려놨고 예 옥냥이님이나 갑복이님 중에 할 사람 있을 거 같은데 얘기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단군님이랑 소민님은 조우민 형님은 합류해서 6명은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승화 아버님은 제가 내일 가서 여쭤볼게요 직접 만나니까 예예 그리고 나머지 일단 약은 발라놨어요 형이 얘기했다 났다고 하니까 아까 백설양님 얘기하셨다면서요 백설양님은 아예 몰라요 안 해봤대요 한 번 그쵸? 좀 부담되시겠죠? 지금 적응하시긴 좀 힘들 거 같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분을 누구랄까요? 여기서 정하죠 우리가 정해요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거나 우리가 정한 다음에 물어봐야지 그분들 뭐 누구 할지도 모르는데 단톡방에 물어보면 되잖아요 우리 배돌아지 방에 아 배돌아지 단톡방에? 네 그러시죠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아무도 안 한다고 하면은 갑복이님 보고 하라고 하죠 하하하하하하 아 좋다 아 갑복이님 잘해요 6천점 넘었어요 아 맞아 주대원은 선택권이 없지 전장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갑복이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앞에 이걸 왜 붙여요 아무도 안 한다고 하면은 왜 붙여요 그러게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형 아니 그 같은 식구끼리 좀 챙겨주고 이렇게 이런 맛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그 어차피 옥냥이님 거기서 지금 받으실 분이 누가 계세요? 옥냥이님 통닭천사님 갑복이님 세 분 중에 한 분이 받아야죠 풍얼냥님까지는 풍얼냥님 전장 재미없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그 뭐야 통닭천사님 아니면 옥냥이 갑복이 세 명 중에 한 명이죠 예 누가 해야겠어요 갑복이요 갑복이가 해야죠 맞네요 아니 근데 왜 그걸 붙이자 저거 보세요 형님 딱 대접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 기열이 형 꼴찌 했지만 제가 1등 딱 어? 올려야 된다고 저거 건의도 하고 아니 그거는 올리지 마세요 제가 제일 낫다 저기 저기 저거 아니 그리고 저거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뭐 아까 칩창맨 님도 말씀하셨지만 쿠폰을 봤던 못 봤던 저희들끼리 뭘 해가지고 어 뭐 1등 상품이던 꼴찌 벌칙이던 뭘 하죠 철수님 1등 할 것 같아요 예 1등 할 것 같은데요 완전 1등 할 건데요 철수님 좀 밸런스 붕괴긴 해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돼 아 진짜 점수 때별로 페널티 좀 한 장씩 주고 해야 돼 나 오늘 이변이 일어날 줄 몰라서 종수가 이길 줄 몰랐어 진짜로 무슨 말이에요 오늘 꼴찌가 종수가 아니라는 게 대이변이에요 전장은 대굴다 여유를 부렸어요 마지막에 아 그 방심 최고라는 방심 더이변이야 제가 요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새 주사위 게임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게 답니까? 아 진짜 재밌어요 같이 하실래요? 주사위 게임은 몇 인용 가능합니까? 최대 몇 인용? 4인용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씨 이렇게까지 말하면 더 추해집니다 아니 직박이 형은 더 안 했어요 전장을 아니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주사위 게임이 재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춘네 재밌어요 아 그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부분이죠? 요새는 그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죠? 한 번이면은 운이지만 여러 번이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인다면 네 그것은 실력이 아닌가 근데요? 어쩌라구요 1등도 못해본 놈이 준혜원 주제에 언니 정혜원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아니 아니 준혜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 하지만 네 하지마요 말씀드리기 좀 하면은 1등도 한 번 하고 오지마 1등도 못하고 준혜원인데 시구전 팀전 베트라지 4연전 직박이 형과의 상대전전 뭐 전장 대회가 아니고 야 솔직히 시구전은 어차피 승부가 결정난 상황이고 아니 그리고 이게 솔직히 또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아니 몇 퍼센트 확률이에요 맨사인 그 정수씨가 좀 계산 좀 해주세요 이게 몇 퍼센트랑 계산을 해요? 뭐 다 뭐 내 경기 새롭게 되는거지 원래 한 방만 잘하면 돼요 아니 이거는 사실은 언제 잘하는거에요 그러면 그거를 아 잘해요 원래 잘해요 아니 뭐 세계대회에서도 잘 안하고 세계대회도 잘하라고 세계대회도 잘하는데 우리 팀이 못한건데 아니 작은데 큰대 가리지 않고 못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완전 잘하는데 진짜 무책임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긴장을 안하는거 같아 큰대회든 작은데회든 왜 긴장을 해야되는데 왜 긴장을 해야되는데 아니 언제 그니까 그 한번 잘하는거 언제 할거냐고요 성금이 많이 걸려있든 적게 걸려있든 안걸려있든 내가 언제 저래 내가 언제 저래 백대 못하면 못한거야 그만하시죠 이게 뭐 좋은일이라고 이게 말하는게 열받잖아요 준혜 못하면서 아 그만하세요 정혜원분들끼리 싸우면 이게 어떻게 아니 준혜원은 눈치 볼 수 밖에 없어요 준혜원들은 눈치 볼 수 밖에 없고 정혜원분들이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지 저희 준혜원도 이렇게 어? 힘을 내가지고 좀 따라가면서 이게 좀 배우는게 있지 않습니까 준혜원 입장에 봤을때 매직방님이 더 훨씬 잘하시는거 같아요 준혜원은 말하지 마세요 정혜원들끼리 알아서 준혜원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거 으깨기 리그 4회에도 침투부 올라가나요? 예 전 다 올라갑니다 아 이거 제가 한게 널리 알려질텐데 침투부 덕에 예예 하스스톤 유튜브 관계자분 보시면 전장 세계대회 때 저를 섭외해달라고 꼭 좀 잡았고 처리하는걸요 점수 낮으면서 개못하면서 아니 한수로 누가 못올리냐 내가 올렸으면 한수로 그거 금지단화요 그거 금기에요 금기 저번에 이겼다고 신 났네 신 났어 동수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 판수 팔은 제일 갈아넣어가지고 시간 아 그럼 형도 갈아두칠까 시간도 많으세요 판수 얘기 그만하세요 어? 살이 찌나 치고 있으면서 할 일도 없으면서 치과 무슨 어 그게 치과 의사야 그게 아니고 에이 이빨을 갈면 하도 점수를 올려오는가 그러네 이거 동네 아주머니들 서로 싸운 다음에 다음날 또 만나 에이 뭔소리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시즌2는 그러면은 승우 아버님 주호민 형님 당구님 승우 아버님 갓보기님 해가지고 8인체제 가시고 날짜만 좀 빨리 정해서 블리자드에 말씀드려야 그거를 받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끼리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정리해요 철면수심님 두시에요 자이죠 아 두시라서 아 그 맞아요 저도 배고파 아 기열형님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지금 이 지경이 되는데 웃음이 나와요 아니 정이형은 싸울 때 준혜 형 얘기하지 말라며 그냥 웃었어요 그래서 웃는 것도 안 돼 웃는 건 더 안 되죠 아 웃는 거 안 돼요? 군대 갔다가 거의 군대에요 군대 여기는 군대 어허 1,2등경은 상병들 싸우고 있을 때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허 아니 왜냐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직박이 형이 43살이고 철수가 38인데 아쉽다 아저씨들이 게임 잘한다 못한다고 싸움 합치면 81세네요 근데 게임 부심 가장 강한 건 기열이 형이에요 81세 아 그것도 맞아 게임 부심이 제일 강한 기열이 형이에요 게임 못한다고 기열이 형은 진짜 찐으로 빡쳐 저 형 스타트 잘한다 그러다가 나한테 져가지고 지금 공짜로 사유가 줘야 돼 나한테 야 그때 나는 그거 아예 시스템을 몰랐는데 공허회구 알지 그랬어요 왜 몰랐을까 그만해 야 철수는 이거 못 이겨 쟤는 시간을 갈아 넣는다니까 그만하세요 아주 그냥 아니 그 종수가 시간을 맘껏 갈아넣는다는데 아 4시간인데 뭐 4시간 중수가 그냥 게임 수내시간 가득하려고 행사를 좀 해 안 되는데 맞아맞아 아니 근데 너 아니 왜 세계대회 나서도 꼴등에 4등 했죠 아 4등이 났어요 우리 팀 4명 중에 내가 제일 잘했는데 나머지 애들이 개못했다니까요 아니 근데 아 나 진짜 그 원래 팀으로 나갔는데 자기 팀을 비판하는 건 진짜 안 좋은 짓이에요 아 비판이 아니라 성적이 나오잖아요 우리 팀이 아니 그럼 여기는 뭐 하아 진짜 팀보다 앞선 선수는 없어요 아니 내가 팀에 설판했냐고요 나한테 개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기열이 형은 맨날 첸하면서 팀 탓하잖아요 히오스 하실 때 아 그쵸 기열이도 히오스에 시간 갈아 넣어봤죠 예 아니 팀보다 못한 선수가 있다면서요 근데 왜 그 팀을 왜 뭐라고 하세요 그 저기 뭐야 프로야구에 있는 그 명언 같은 그런 거예요 맞아요 자 어쨌든 빨리 정리합시다 그래서 그 여덟 분 단톡방 내일 물어보고 승우 아버님까지 한다 그러면 갓보기는 강제 초대니까 일곱 명 확정이거든요 승우 아버님이 하시면 여덟 명 아니면 다른 분 섭외해서 단톡방 파서 날짜부터 맞춥시다 던님도 있습니다 아 맞네 아 맞네 원래 멤버가 던님이네 아 근데 던이 그때 한다고 단톡방 해놓고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단톡방 나갈 타이밍을 못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던님 요새 그리고 룬테라 해설하고 이러시느라고 요즘 안 하시더라고 전장을 그래서 승우 아빠님도 전장 많이 하시고 하니까 승우 아버님 어떻게 답이 정해서 만나가지고 하실지 모르겠네 만약에 갓보기님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면 한분만 어떻게 찾아보죠 저희가 네네 그러면은 저거에서 날짜만 딱 정해서 저 보내드리고 그날 조금 조금 라운드를 그래도 러판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건 한 다섯 라운드 여섯 라운드 일곱 라운드 요정도 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길어요 그렇게 시간 체력이 안 돼요 저희는 시간 못 가려놔요 그냥 못 가려놔요? 5라운드만 하죠 3에서 4라운드 정도 아 저는 넘치거든요 시간도 많고 아니 그 채팅창에 따윤이님 추천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종수씨가 좀 좀 그래요 싫어요 왜요? 시구랑 할 때 아 뭐 말도 못하니 기억 있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토끼들 사는데 예? 여우 집어넣으면 됩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지 나 자가 갈거에요 끊어요 잠이 옵니까? 예 되게 잘하는데 걸려 죽겠는데요? 아니 뭐 내 왜 따미 처리 못내죠 따미 처리 따현이 밑에 철면수심 아 그때 졌거든 아 질 수도 있지 질 수도 있어 병가지 상사에요 근데 넌 항상 병가지 상사였어 저 배돌아지 롤 내전할 때 침착맨님이랑 상대팀 갈거에요 나 다터만 간다 아 둘이 팀 뽑아서 다 붙여버리나요? 아 씨 종수씨 예 왜요? 그게 꼭 니가 포식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니가 꼭 포식자 입장이 되려는 법은 없어요 롤에서도 놀림 받을지도 잘 생각해요 잘 생각해요 차라리 이 배돌아의 상자 안 열어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롤을 잘하시나요? 롤? 예 아 개 잘하죠 아니 근데 그런건 있어요 배돌아지 내서 정글을 갈 사람이 없어요 갑복이 있잖아요 아 그러네 있네요 갑복이가 미드정글 됩니다 아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미드정글 탑 갑복었네요 네 근데 갑복이는 판테온 밖에 못하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갑복이가 미드 캐릭터 좀 하고 미드를 잘하죠 피지컬이 너무 좋아하게는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요 철면수심이 인정하는 게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인보다 어떤 게임 주변에서 주변에서 제 나이 또래 중엔 제가 참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 내 나이 또래 중에서는 나 잘하는 것 같아 어 아니 어린 친구들이야 어쩔 수 없는데 저 죄송한데 진짜 한마디만 해줄까요? 아니 하지 마세요 죄송하시면 아니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제가 진짜 제일 잘해요 아니 저한세 사람은 게임 안하거든요 직박이형 종수랑 나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종수 말이 맞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나이대가 달라요 네 나이대가 다르기 때문에 20대 이상의 새벽 2시까지 게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니 내가 좋아서도 게임인데 그걸 비난하면 게임하는 사람들은 다 스트리머 지금 새벽 2시까지 하는 사람들 되게 많대 다 욕먹어야겠네 지금 영태형도 게임하고 있고 뭐 어 서세범님 다 게임하고 있고 다 욕하는 거네 그거든 아니 저는 저의 게임합니까 근데 왜 화가 나셨어요 어 직박이형 여기서 놀란거리 만드나요 아 아 이렇게 많아 스트리머 새벽 2시에 게임하는 거 욕을 하는 사람이 있네 와 미쳤다 담당 가능하시겠어요 형님 야 직박이형 어떡하냐 아 요새 좀 너무 신나셨어 한 번 꺼질 줄 알았어 나는 형이 아 난 너무 놀란 아 여기서 놀란을 만드시네 형님 43세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진짜 나 무슨 뭐 그 공원에서 그 아주머니 할아버지들 막 싸우는 거 같아요 니가 싸워붙였잖아요 아니 이거 붙였는데 니가 질테라구요 아니 내가 왕십리 살 때 왕십리 그 공원 있어요 가면은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장기 두시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판에 이제 공원 그 깊숙한 곳에 나무 그 구루 구루터기 같은데 숨겨놓고 이제 꺼내가지고 쓰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 그 PC방 같은데에요 근데 보면은 내가 이게 장기 막 훈수두고 옆에서 어 팀전으로 하거든요 막 옆에서 대놓고 훈수하시면서 그래서 옆에서 이제 지나가다 구경을 하면은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싸웁니다 아 원래 원래 다 그런거에요 진짜 별거 아닌거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거 그냥 너 왜 손을 까딱거려 이거야 그냥 너 왜 장기 들 때 손을 왜 반대쪽 손을 까딱거려 이걸로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탈모범이 되자구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니가 제일 악질이에요 혼자 이렇게 싸움 붙였고 신나가지고 쓱 기대가지고 눈 개슴치를 터가지고 아니 제가 제가 그 시구랑 할 때 졌습니까? 제가 팀전 할 때 제가 졌어요?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니 원인이 냄새나는 부분이 있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시구랑 해서 너랑 직바경이랑 이겨가지고 나는 꿈을 이겨서 좋은데요 아무 말 안했는데 아니 집안에 악취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손가락질 했는데 그걸 왜 악취 나는 부분한테 뭐라고 하냐고 왜 나한테 그걸 찾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이고 저거 냄새다 니가 치우고 있는게 그게 뭐 준회원 주제에 어디 정회원한테 아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진짜 이 억울함도 근데 탈락수심은 세계대회 언제 잘한 적 있어? 옛날에 이긴 적 있어요? 세계대회요? 네 처음 갔는데요? 그 막 뭐 국내 대회라던지 이럴 때 이긴 적 있어요? 아유 항상 잘하죠 종수씨는 잘한게 있어요 헝그레 잘했죠 네 아 여기 여러분들 뭐 대회 나가서 전국대회 이런거 우승해본 적 있어요? 헝그레입은 진짜 이거는 반박불가 이건 진짜 잘했어 제일 큰 대회였어요 나가자마자 우승한 거잖아요 첫 출입졌네 그쵸 와 그거는 인정이죠 진짜 그 10년 전이었나요? 10년 전이에요 몇 년 전이요? 한 6년? 6년 전인데 6년 전 6년 전쯤 된 것 같아요 5년 6년쯤 4년 지나면 10년이 됩니다 10주년이 돼요 4년 뒤에 4년 뒤에 헝그레입 우승 10주년 기념으로 파티 한 번 하죠 알겠습니다 4년 뒤에 하시죠 종수씨 포부도 한 번 들어보고 헝그레입 10주년 파티 10년 지나도 뭐 아니 근데 그거 우승한 다음부터는 우승이 없어요? 네? 그거 우승한 다음부터는 우승이 없어요? 또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하나 하나 있어요 많아요 자잘한 대회는 많고 그만큼의 대회는 트위치 프리미어리그 시즌 3일에서도 우승했어요 저 많이 했어요 알지도 못하면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여러분들 근데 왜 여기서 우승 못해요? 했거든요 여기서도 사실은 아니 잠깐만 세 번째 대회에 우승했잖아요 아니 통합 우승은 형이랑 형이랑 병건이가 그렇게 따지면 뭐 우승 네 명 나가서 그럼 한 명만 우승하는데 뭐 나 혼자 다 해먹으면 그게 무슨 그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수씨가 요약하자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 1등하고 꼴등하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헝그리에 무승했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로 끝나거든요 저 지금 헝그리에 무승 못해서 저는 닥치고 있을게요 예 그러세요 형님 예예 저는 지금 머리가 슬 아파오니까 여기까지 하죠 그만하시죠 예 그만하시고 다 이제 들어가서 주무셔야 되니까 헝그리에 무승 3번 복창하고 가죠 헝그리에 무승 헝그리에 무승 헝그리에 무승 헝그리에 무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놀았구요 다음주말에 또 배그대회도 주셨거든요 저 개인적인건데 다음주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래픽카드 6개랑 어 근데 그러면 다음에 시즌2 할때도 지원해주시나요? 그거 아마 물어봐야죠 근데 해주실거 같은데 왜냐면 종수씨가 너무 활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철만수씨 때문에 잘될거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아니 그거 배그는 기열이형님 그 잘하십니까? 하루 왼종일 하시잖아요 약간 종수타일이에요 종수타일 우리 배그가 한번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잘합니다 배그계 종수 포지션인가요? 약간 그런 포지션 점수는 높으세요? 저는 이거 이 랭킹전이 나오기 전에 이거 경쟁전 나오기 전에 그냥 혼자 하면 그냥 그것도 많이 하면 이십몇등 삼십몇등 해요 그냥 소울큐는 그러니까 잘하시는거에요? 이십몇등이? 전체 전체 시즌에서 전체 아 그럼 잘하는건가? 아 시즌 레더랭킹에서 이십몇등 했다고? 아 세계랭킹 세계랭킹 이십몇등이요? 아니 그거 세계랭킹이 아니에요 그냥 서버랭킹이야 한국서버랭킹 얘기하는거 아니야? 뭐 챌린저같은건가? 그것도 많이하면 올라가요 그냥 아 판수로? 철면수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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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는 판수로 11,000점인데 뭐 5,500한테 질 수도 있고 그런거에요 똑같아요 결문하시네 그럼 다른거 없네 뭐 그런겁니다 그럼 아무튼 좋네요 와 그거 6개나 걸고 하면 좋겠네요 배그 좋아하시는 분들 시청자들한테 하는거지? 네 시청자 그냥 구경하시는 분도 램도 16기가씩 뭐 두분 드리고 막 이러니까 서로에 그러면은 그 기열이 형님은 배종수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니 그건 제가 허락하지 않을건데요? 왜 니가 그걸 불러요? 잠깐만요 잠깐 들었는데 기분이 별로 안좋은데 종수씨 종수씨는 이제 전기열입니다 아닙니다 거절할겁니다 그러면 침착맨님은 어 침직박 하세요 왜요? 뭘 왜요? 침착박이 뭐요? 침직박 매창맨 매창맨 하세요 잠깐만 저 이거 한번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침착맨을 공격을 안하죠? 왜냐면 뭔 공격이에요 그냥 대화인데 대화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침착맨을 항상 공격을 하고 우리는 왜 다 이렇게 되면 제가 차 뱀 같아요 뱀 아니 대화를 하는데 공격하고 수비하고 뭐 무슨 스포츠 하는것도 아니고 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됩니다 우리 계속 침착맨한테 딜만 받잖아요 딜 좀 넣으세요 여러분들도 뭐 하세요 뭐 그 생각은 못했네요 쟤는 딜 넣다보면 삐져요 삐져요 자 그 입 이만큼 나와 진짜 삐지니까 벌써 대모입 돼가지고 맞아 애가 좀 운조래? 속이 작아졌는데 사람들이 놀리기만 하니까 괜찮을 수 있다는 생각하는데 입이 막 운조돼져 그러니까 이게 배돌아지의 따뜻한 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약할까봐 서로 이렇게 어? 건드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부분들 저는 진짜 아까 종수씨가 저한테 그 삐진다고 하면서 좀 삼가하자 이런 식으로 분위기 만들어 주신 거 저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사실상에 전기혈씨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또 얘기하다봐 이거 봐 배종수씨는 할 말 없어요? 배종수씨 종수형 종수형 기어라 이렇게 할게요 이제 이제 종... 이제 종수가 종수가 종수형 종수가 전기혈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내일 제가 승아버님께 의사타진을 하고 단톡방을 파서 날짜를 잡고 기어력이 그토록 원하던 8인체제 한타까리 하시고요 저는 8인체제하면 종수씨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그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혈씨 혹시 그거 뭐 상품 받게 되면 8인체제 할 때 네 좀 굳이 1등부터 안 주고 아래부터 챙겨주는 걸로 해요 그래도 종수가 하나 받게 아 그것도 괜찮네요 고맙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그럼 그냥 저희 주세요 제 것 하나 주세요 그냥 그러고 해도 돼 차라리 그냥 하나 해주고 해 아 그럼 되겠네 그런게 뭐하러 해 그냥 하나 해주시면 되지 그래그래 그게 낫겠다 이거 뭐 전장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만 해도 돼요 사실 그래요 아니 싫은데요 나 안 아픈데요 그럼 종수씨 종수씨 매직박구에 조롱리그 아 저 되게 바쁜데요 그냥 밑줄 끝도 없이 주제 던지고 조롱하기 좋다 이거 좋아요 어디 나빠지면 누가 나가나 보자 이가 없으면 잇몸신이라고 기열이 형 아까 나 없을 때 그렇게 당했다고 그랬으면서 아직 또 까먹고 신나가지고 또 저거 하신다 응 종수야 아까 나 왜 왜 말해봐 뭐 꼭 내가 그래픽카드 하나 사줄테니까 니가 참아 그래 그럼 2080TI로 사줘 그 38살 받고 이러는거 보기 안좋아 그래 방송에서 약속있으니까 꼭 사줘야되는거야 내가 사줄테니까 원하는거 링크 보내놔 알았지 알았어 꼭 보낼게 농담 아니야 오늘 너무 재밌었고 지금 재밌었고만 여섯번 했습니다 제발 좀 흩어졌으면 좋겠어요 정혜원 선생님들이 먼저 좀 흩어주셔야지 우리 준혜원이 따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승하시고 이제 이번 전장시즌에서 가장 활약하신 직박이형님이 마무리님한테 해주세요 다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저때문에 또 늦게 시작했는데 봤습니다 그거 좀 그랬어 근데 다음부터 일찍일찍 합시다 야구 안보면 안됩니까? 야구 하루쯤 빠질 수 있잖아 야구 좀 하고 안보면 안돼? 누가 뭐 스템인줄 알겠어 아 이거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구요 채팅창에 있는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야구 하루 안보면 안돼요? 아니 저는 그게 직업이잖아요 직업이예요? 직업이예요? 벤티스트 아닙니까? 직업은 해야죠 직업은 해야죠 아 치과의사잖아요 자기알법 다 하고 나는 시간에 하면은 침착맨님이 그러셨는데요? 우리도 직업 있는데 네? 아니 침착맨이 하나팬이 직업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팬이 직업이지 이거 경기를 보는게 직업은 아니잖아요 하나팬으로서 봐줘야죠 저도 하나팬이에요 저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월요일날은 왜 피했습니까? 우리 김종수 회원님 휘방이시니까 쉬시라고 피한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월요일날 하라고 그래서 원래 월요일날 하기로 했다가 아니라고 해서 아니 월요일날 하더라는게 아니라 형이 되는 날이 11시 이후 아니면 월요일날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자고 했는데 철면씨님이 전 미안한데 월요일만 아니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월요일만 아니면 되고 형은 월요일만 되는 날이면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단톡방 까요 이거? 아니 월요일날 왜 안했냐면 제가 월요병이 있어요 뭔소리에요 또 월요병은 그래서 안했어요 제가 월요병이 있어가지고 안했어요 월요병 때문에 제 실력의 70%밖에 발휘를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즐거웠고요 일곱번째에요 자 저는 하이텍에서 고생하셨고 아니 제가 말하고 있는데 왜 치고 들어오세요 종순이 마무리 멘트였잖아요 아 그러면 다음에도 야구하는 시간은 안되는건가요? 월요일도 안되고 그건 또 제가 그러면은 그 안할게요 그날 뭐 만약에 월요일이 아닌 날로 잡히면 월요일도 안되는거잖아요 어차피 저기 아니 그 이제 야구라고 부르면 안돼요 코구라고 부릅시다 모이면 여덟분 시간을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조절을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끼리 정한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또 계시니까 일단 제가 그냥 조금 이른 시간에 하면 돼요 병원을 접으면 되니까 야구를 접긴 그러니까 그건 형님 선택이니까 말리진 않겠습니다 예예 아유 병원을 접어 뭐라도 접어야 시간이 나니까 뭐 하나 접으면 병원을 하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고장은 늦게까지 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했는데 호구가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우리 또 종순님도 정혜원으로서 마무리 멘트 제가 마지막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고는 해두어 아 예 자 어쨌든 오늘 다들 고생하셨고 힘드네요 이게 처음에 1,2회차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맞다보니까 좀 지치네요 오늘 여기까지 지치고 다음에는 제가 꼭 이겨서 이런 일 없도록 혼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박수 사실 종순님이 제일 고생했어요 놀림 받는데 흥 이제와서 기분좋게 받아주시느라고 아 이거 침착맨한테 하면 삐지니까 형님 다음에 또 놀리려고 빌드업 하지 마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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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놀랬어요 이게 잘 받아주고 이렇게 좀 재미난 아 이런거 하지마 훈훈한거 하지마 이래 놓고 나중에 또 나만 들지마 진짜 아무도 하지 맙시다 끝 끝 여러분들 다음에는 칭찬하기 리그로 해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꼭 잠은 안 주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2시부터 가자 가자 그랬는데 벌써 20분 지났어요 정혜원은 철인인가요? 아니요 지쳤어요 갈거에요 저는 배고파요 제가 준혜원만 아니었으면 강제로 해산이었는데 제가 준혜원이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다음에 어깨기 리그 시즌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끝 끝 바이바이 자 지금까지 배도라지 갤락십의 으깨기 리그였고요 전장 4번 동안 이제 집박이형이 3회 우승 종수가 1회 우승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8인 서버에서 동시에 8명이 즐기는 으깨기 리그 시즌2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첩보가 있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또 준비해가지고 카페나 이런데다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즐겨 즐겨 쓰셨으면 어 좋을 것 같고 좋았을 것 같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건 뭐 실력이라서 이게 그 헝그리에 무승자가 있는 그 권위있는 대회에요 내일 따윤이님하고는 한 8시에 저녁 8시나 9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좀 빨리 촬영이 끝나면 최대한 좀 앞으로 땡겨보려고요 왜냐면 나를 새게 될 수도 있어서 안그러면 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내일 오후 한 8시 9시부터는 따윤이 침착맨의 리그 오브 레전드 바텀 듀오 켠김의 실버까지 현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밤 되십시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깨기컵 마지막회는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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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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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